바텀 어떤 조합 할건지 말해야지 정글이랑 같이 라칸이랑은 뭐 다 그거니까 바타래? 상대가 요네 그럼 탑 낯설스런거 알고 해? 픽? 정글 뭐 할거야? AD AP? 음 고민중 픽 좀 보고 정할 듯?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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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웨이는 아니에요 후웨이는 뭐.. 어차피 밴이니까 우리가 밴 카드 하나만 더 뽑을 수 있으면 좀 더 까다롭긴 할텐데 뭔가 엄청 맛있는게 없나? 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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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좀 본능적으로 하면 그거니까 그냥 나 AD 하고 죽여볼까? 브라이어 아 브라이어 그럼 이참에 정복자 브라이어 한번 갈겨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요네 를 상대로 요네 를 상대로 요네 를 상대로 연습 픽 해볼까나? 아칼리야 되나 아칼리? 아칼리 별거 우리 라인 클리어 좀 해야되나? 살이 좀 짧은거 같기도 하고 살이 좀 짧은거 같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정해봄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정해봄 아칼리하면은 상관이 없겠다 음.. 형들 싸이온 싸이온 싸이온? 싸이온이면 개꿀이지 콩콩이 안들지않나? 그냥..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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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 착취 기발도 나 좋겠는데? 기발이 맞겠네 뭐야 우리 미드 업가 하는거 아니었어? 백토르 했네? 아 이거 저기 우리 파리 라클이 좀 안되갖고 맞어 하나 들어야되나? 오케이 정글 이렇게 해서 미드 이렇게 브라이언 한 다음에 미드 업가 혼자서 할 수 있잖아 정글 누누야? 응 누누 맞어 하나 될거야 장난치나 아니면 니코도 좋았겠네 오 상대 다이아 다이아2 우리는 초라해보이네 아 우리 냄새나 시발 우리가 구도가 쟤네가 밀고 들어오거든? 그거를 좀 빡세네 싸이온 진짜 누누랑 노트러스 밀고 들어오면서 요네랑 이거 밀고 들어오는 조합이라 괜찮 우리 중력장 하나 깔면 상대숨 못 씌긴 해 나만 조심하면 될 듯 나 이번에 근데 좀 탱키하게 갈거라 나 이번에 근데 좀 탱키하게 갈거라 어디 놀거야? 어? 나 옆버프 스타트 일단 인베 보자 인베 보자 눈으로 봐 눈으로 봐서 인베 볼 때 그냥 와드 박는게 평할수도 있다 특히 여기 보는 사람 최소 목숨 걸어야 되면 거기 볼라면 여기도 여기로 들어오다 설마 여기로 들어오다 걸로 들어올걸? 흐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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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골라 했지 나 여깄다 와드할게 목숨 골라 했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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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드 나이스 와드 좋다 좋다 방금 내 목숨을 걸었어 나이스 풀도 안 빠진거 크다 풀도 안 빠진거 크다 아니 눈으로 골림면서 안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저폭사고가 생겼나? 아니 굴리는거 실패했었어 어 아니 만화 안 썼었어 풀만화였어 그래 안 돌렸어 오케이 아마 1렘 2배우걸? W로 정글을 못돌지 않아? 1렘 2배우는 이 리쉬 받으면 뭐든 가능하지 아 그건 맞네 블루 스타트야 이거 그거 긴거로 점수 한번 짜보자 싱글이 오케이 위쪽에서 그러면 만나고 아 W 배웠다 풀리나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닿네 저는 Q맞았다 보니까 일단 리쉬하는 듯 천해도 되겠다 얘 1렘 2배우는 좀 막 세네 2를 찍을걸 그랬다 여방패 빠졌어 빠졌어 아 이거 우리가 1회 더 빨라 누누 근데 아래 3캠프를 먹고 바로 바텀을 뛸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잃은 와드를 써 지금 라칸이 같이 움직여줘 좀 깊숙이 와드를 박아야지 대신 깊숙이? 아 그정도면 돼 그정도면 돼 뭐야 없네 많이 써줘 위로 간 거 같은데 미데나 이쪽으로 갔다 생각하세요 아니 저 싸이온 친구 저거 이상한데 벌써 오버파밍을 하네 다탈다이온 이런건가? 자살 싸이온 아 아 먹포리다 쳤어야 되는데 어 누누 위쪽이야 미드 아랫무깅하면 안 죽음 다 줄 수도 있음 오케이 지금 뭐하는데 저 새끼가 미드 누누 위에 겠지?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처형이다 형 경어치 먹었잖아 그래 진짜 깔고 봐줄 수 있긴 해 아 내가 맞았을 수 있는데 누누 안 왔어 오래 싸워봐 오래 싸워봐 오래 싸워봐 나 2초 이럴 수 있어 안 돼 안 돼 완전 까비 누구 위치 몰랐다 다운 W 몇초? 나 없어 4초 정복자 초반이 너무 쓰레기네 2초 1초 대기네 이제 빠지면서 아이고 죽었다 이제 빠지면서 아이고 죽었다 아 나이스 어 뭐야 아 미니언 하나 날라오기에 죽었네 아이고야 아 이거 누누 오는 눈 다이브라서 너무 가졌으면 빅웨이브 밖에 하냐고 어 먹어 응 저거 맞고 가 상남자잖아 상남자잖아 뭐지 백보 알러주신겠다 아이고 깜짝놔 그 이온이가 좀 이상하네 자살 이온이야? 어 몰라 저거 내가 형 편하게 그럼 어 스택 쌓을게 그냥 동요 안하고 오케이 바텀 털라인 더 매자 어 어 요네 이거 없을걸 나보다 돈이 너무 많네 한번 이런거? 오는 중 가는 중 땡겨놓지 얘 노화돼야 노프림 혹시? 아니 플래시는 있어요 오케이 먼저 갑니다 너도 올라와도 돼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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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앞에 오케이 오아짜 오케이 여기까지 누누 네네 공이 있어가지고 다 피했어 궁노궁 나이스 저걸 공을 떠줄래? 누누 밑으로 내려간다 용 건든거 같애 누누 못풀 노플로 궁일 요네 확인 나 집 택 용 도와주러 간다 요네 아직 집 안 갔다 모니 자 에이 로드 빨라 로드 로드 이내색 음 음 재구 안쪽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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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터는 진짜 누누같은데? 누누 개백수 상태라 블루밖에 먹을게 없긴 해 위쪽 정글 내가 다 털어버렸어 아 나 진짜 큰일났네 이거 일자 어디있냐고? 일자 올 수 있다고 라인 치지 말고 어차피 밀리거든 아 뭐 그냥 나 홍이 안돼요 난 집 갈게 누누 빠졌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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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냥 싸울 마음이 없는데? 어 걔는 맞아줘 그냥 아니 내가 풀감팀을 사와야돼 남보가 너무 몰두 안해도 돼? 아니 너무 우리 미드 업관을 하자 노플인데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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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랑 비슷하네 와 카비 기주개? 다랭이라 그런가? 전령에 와드 하나 넣을 수 있나 카비? 어 더 잃은 밀고 형 나 미드 한번 들렀다 갈게 가텀 그거기네 이거 와야 바로 와야 와이다 어 어 바로 갈게 나 이제부터 궁 있어 쌈나면 환류가능 아 노체문자야 노체문자야 바텀 다 있었어 쌍각바 다 왔다 4초 2초 1초 왔어 왔어 시발 받아줬군 아 슈기 왜 저 육체나 이랬어? 잠시만 형 너 있어? 차는 없어 차는 없어 빼 빼 아 돌 때리네 진짜 저거 이게 안죽어? 야 괜찮은데 저거 이게 무조건 제노를 해야 되긴 하는데 저거 하면은 그게 안되는거지 조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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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아쉽다 노틸 여기 미드 합산다 요대 플라이어 있으니까 피글 좀 할게 어 받을 수 있어 눈은 눈골리겠다 이거 뒤바죽게 안 죽었어? 눈을 믿음 확인 나보다 2천원 만 나 지금 들어가줄 수 있어 한 번 더? 여깄다 너 쫓아낼 마운드 나이스 내가 복맞아서 살았어 나 지금 빨리 갔다올게 이거 쿨감투미드 부파다 그러니까 도망팔어 다이브 칠거 같긴 한데 아냐아냐 바텀 다이브 칠거 같긴 한데 고마 오틸 궁 빠지긴 했어 나무지게 나다 났다 얘 노플 노플 나이스 얘도 노플 아 여기로 Q 쓰겠다 잡았는데 이러면 나이스 용 칠게 용 칠게 이제 미드 복기 용 손 넣는건가 안 돼 나 밀키 강타 10초 상대 바텀이 먼저 온다 살짝 빼야되 와 우리꺼 아니야 미드가 미드가 초기화됐어 초기화시키는 했어 나 집찍을게 돈 많아가지고 요건 내가 한다 아니 내가 한다 징크스 템 너무 세다 어 엔진템알 좋아요 싸이온 이 새끼 선 넘는데 아니 나도 그냥 우리 이대로 지낼게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아 그래? 형 나 근데 이제 좀 세지긴 했는데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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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할거면 명호니까지 오던가 아 씨 몰라 이 새끼 못참아 난 거야 아니 그거 안돼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 운 좀 줬대 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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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믿고 나와가지고 오니? 시발 탑 그거 맞나 싶네 아 냅둬 이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그냥 서로 농사나 지을게 응 늦었어 이미 아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누누 밑에였어 누누 여기 올라간다 공선 낭비하지 말자 미드 바텀에 돼 미드 바텀 계속 못 잡는거에 다 계속하면 안 돼 나 캠프 벗으면서 본거야 나 캠프 벗으면서 본거야 나 캠프 벗으면서 본거야 아 이게 안 닿아 아 와 이게 안 닿아 와 이 새끼 각을 잘 비워 궁까지 쓸걸 아니 포탑 한 대 더 들어오려 궁까지 써도 안되고 어차피 그냥 앞에서 조금 맞아주는 형식으로 내가 때릴 수 있게 눈은 안보여 눈은 안보여 근데 어차피 안되긴 해 지금 싸우면 쳐 그냥 끌리면 안되 샘이 로봇 해놨어 응 눈은 온다 내가 차를 맞아줄게 바텀 두고 찍었어 나도 아 맞아주면 맞아주면 나 뒤에서 가고 있어 나 뒤에서 가고 있어 나이스 싸이온도 올 수도 있긴 한데 괜찮아 안 올거야 아마 상상 속에 싸이온 하지 말자 나이스 두부 요네 뒤에 공중 치매 요네 여기다가 돌아간다 나이스 오면 앞으로 데서 막아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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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밀어 오 이거 밟은 나오니까 확세지네 이제 바텀을 배너시 뒷발할 때는 꽤 많은 거 같은데 턴턴턴 턴턴턴 상대의 원딜 나올 것 야 왜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나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시? 에이 형 믿지 말걸 야 이거 피가 안주었었냐 어 지금 겨옹이 형 살릴 수 있나 얘 노공이야 딜을 왜 이렇게 센거야 브라이어 좋다 좋다 딜을 왜 이렇게 세요 브라이어 그 정복자 브라이어는 밟은 나오니까 세지네 보니까 저 싸이온 한번 잘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오케이 간다 억가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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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잘 거 쓰는구나 철거라 그런다 제압골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억그가 맞아? 여기 누누? 뒤받을 수 있어 징크스 노플 오케이 노틀도 있고 용 떼줘 사이온 철 거 용초기다잉 바텀 철 걸어 왔다 이거 사이온이 얘 새끼 봐라 또 아 왜 지란들이야 개 좀 세 나 버려라 나 버려라 나 버려라 내가 어그로 끌게 너 살아라 어깨 로감 뭐지? 노네 사이온인데? 이거 먹어? 형 개 궁 없어 저 맞는다 죽았나 ㅆㅊㅅㅅㅊㅊㅊㅊXㅊㅉ 저거 돼? 아니 아니 그 개고 왜 내가 살려주는 거지? 살렸어 그냥 알겠어 형 벼멸국같이 맞고 있었잖아 아니 근데 그 남봉아 좋았거든 근데 이런거 말했잖아 동정심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쉬는소리를 내는데 아니 동정심 가지지 말라고 오케이 사이즈 좀 흰스러워 와 지금 투코 이거 감상이 안되네 이거 2대2하면 우리 무조건 누누 위치앞 누누 아래쪽 모른다 모른다 갈까 그냥 솔킬 내가 잡아줄게 솔킬 누누 아래쪽이었음 이걸 블루 한번 들어갈수 있을거 같은데 나 블루 들어갈테니까 빅토르는 바텀 라인 밀고 빅토르는 바텀 라인 밀고 일로와서야 한다 우리 심프스 임피다 심프스 임피야 여기 임피 심프스에 있어 조심해 조심해 아 바텀인거 같은데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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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이거 잠깐만 자 잘라줘 으아 아 와 죽네 이게? 잡았어야 돼 아.. 못잡는다 아.. 이거.. 못잡아 잡아줘! 그새끼 잡아! 근데 시체! 시체! 이러면 뭐.. 지금 패스 높을? 교환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리안두리를 갔어야 됐다 보다 브라이어 튼튼하게 존나 튼튼하게 아 근데 요네까지 잡았으면 됐었는데 그러게 10떼끼 잡아줄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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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추노 왕이야 8분! 나이스 나이스요 용이 3개가 나가 있네?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게 구독과 똑같지? 터진 바텀과 탑 먹혀버린 삼륭 아이씨이.. 말.. 왜 재현하냐고 자렝에서도 이게 왜 자렝에서도 달랄줄게 없을까 이게 자렝에서 생각하고 싶다고 지금 장대가 붙여줘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정글링 한 번만 할게 어 이거 노플이다 노플 아 확인 아 아 아 이거 피가 안까요 이거 말랑이를 먼저 때려야 돼 어 저거 그냥 무시해 저걸 그 수밖에 없어 탑 간다 탑 징크셀드 가는 거야 저거 어 괜찮아 어 뒤지면 돼 뒤지면 돼 괜찮아 미드빌어 미드빌어 형 괜찮지 한 번 더 죽었어 그냥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바로 갈 수도 있겠다 아 나 텔레포트 있어 미드빌어 봐 일단 쳐봐 아 안 온다 안 온다 아 근데 진짜 가겠네 아 여기? 덱카이 가는 덱카이 아 됐다 됐다 징크스 뽑기? 나 탈타 줄게 나이스 좋은데? 쟤네 1-3-1이라 얘네 이게 다야 근데 지금 탑 막았긴 해야돼 탑 맞습니다 그냥 줘야 될 듯? 그냥 미드 밀자 너네는 어 내가 바텀 갈게 아 얘도 선치야? 다 선치야 이새끼들은 사이드 메타입니다 싸이온이 싸이온이네 싸이온이 나 싸이온 공이 있어 조심해 여깄다 주윤찬 깔아줄게 버텨봐 버텨봐 뺀는거야 그냥 빼는거야 그냥 빼는거야 나 주윤찬 미치고 참격 가능 2-3-2-3 여기 새끼야 안 뒤져 죽었다 나이스 업 아 궁궁궁 나이스 업 나이스 업 아 사람 어떻게 잡음? 용 용 용 6초 이거는 진짜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돼 나 엠즈로 다시 올게 어 야 잠깐만 아 죽겠다 야 바로 있니? 야 못먹는데 이거? 나 스틸 할게 오우 어 맞이 좀 어 어 오케이 하덤가 나 텔 탈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좋다 좋다 가방의에 가방의에 이거 해야 돼 이거 사용은 텔카이 야 테카이 지렸는데? 용 빨리 먹자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아이스 용 먹을 사람 못 먹고 내가 지킬게 명훈아 빼 빼 빼 집 갈게 응 응 내가 갈게 길이긴 하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식갈리 와우 야 테이프 절대 안 들리고 뭐야 강철 심사 선체까지 있어가지고 미친놈이었다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에이라 모르겠다 이 새끼야 까쳐야 돼 W로 싸이언 녹음 개이득 바론 치려고 하던데 바론 쳤을 수도 있겠다 지금 바론 쳤겠다 바론 쳤는데 이거? 스킬할게 굴이 많다 제발 어어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나 넥터스로 꿀려갈팈 피가 안타 피가 안타요 이거 뭐야 이거 자야가 여기있지 자야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 저 아니 아니고 싸이버지 괴물이라 아 도민이 나올 때까지 뭐 안돼 아니 최대 체력을 얻는다고? 어 그거 나서스인데 체력 얻는 나서스임 시발 뭐야 유난 나갔네 맞으면 안됐었네 깡 맞으면 안돼 우리 서스가 스택 말고 상대한테 스택을 시작했어 나 왕기중 스택 야무전환 나 522 징크스 대가리 징크스 대가리 방 갈려준비중 여기 들어왔다 자야야 이 새끼가 미쳤나 일로와봐 이 개새끼야 일로와봐 시건방 너무 떨잖아 일로와봐 이 개새끼야 니가 어쩔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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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젖봐봐 다 잡았어 바텀 형 쟤는 어떻게 바텀 어디가냐 이거 다같이 와서 억가해야 돼 어 근데 억가가 이게 될까 해 할 수 있어 나 왔어 안 돼 어 야 억가자마서 억가자마서 잠깐만 어디갔데 생채기도 안나 이거 뭐야 이거 나 때렸는데 좀 이상한데 이거 나 나오면 가진다 아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명원이 와야될거 같은데 이거 야 나 공 막았어 이 새끼 또라이야 이거 막아 막아 도라이 새끼 도라이 새끼 왜 이렇게 세죠? 잘 크기도 했지만 너무 센데? 형 저거 할래? 저거 좀 히트같은데? 저거 할까? 어허허헣 저거... 근데 저거는 쟤는 좀 잘해 저거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이거? 디테일이 살아있던데? 어 딱 정확하게 정글 동선도 예상하면서 딱 어? 어? 억가 안당하게끔 음... 야 근데 요네는 내가 개팸 오케이 1대1 억제됨 싸이온은 억제한댐 너 풀템이야? 아니 그런건 아닌데 형 맛있게 먹길래 용 40초 고마웜 아야야야야야야 밑에 요네 밑에 요네 형 이거 바텀 가야 내가 바텀 갈게 뭐 포스택은 좀 그래 우리 믿으러와 나머지 4명 믿으러와봐 나머지 4명 믿으러와봐 배포고 못참지 배포고 못참지 아니 이거 12스택이야 명훈아 형 진지게 좀 쌌지 왜 어 그니까 싸이온 탑 싸이온 탑 영쪽으로 무빙 영쪽으로 무빙 야 뚫어줘 탱커트리 뚫어줘 싸이온 스택 사 기숙사 극한익스파 아 싸이온이면 나 나소스 어? 어 하하 키워줄까 팔게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내가 바로 이거 바로 쳐야돼 싸이온 탑이야 야 뒤에 돼 야 요네 공격 이거만 밟아 야 내가 밟아야 돼 쳐야돼 용 차야돼 용 차야돼 쳐야돼 나 저거 제어 못해 저거 타워가 없어 제어가 안돼 어 내가 막았어 길모 막았어 집 가야돼 이제 네 나이씨 집 가야돼 싸이온 막으러 간다 싸이온 막으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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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야 누누 던지는거 가빈? 아 치우자 아 치우자 아 치우자 쫓지마 쫓지마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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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가 요번가 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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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 야 왔어 야 어 너 죽을뻔 했다 하던데 어머니 어어 여기 구경이 하느라 재밌네 야 지는거 아냐 어 어 어 속보 어 뭐야 뭐야 어 아잇 가비 히돌 내가 지네 그럼 너가 15킬이구나 언제 그렇게 잘컨냐 너 아니 그 몰라 내가 질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민추이 뱃고 지낸다 아 몰라 내가 이게 빠짐 내가 잘 빠져 퀴즈 그만 타야돼 그만 타야돼 그만 타야돼 바닷가 없잖아 나섰어 조나테 나섰어 조나테 아 시발 퀴각을 안주냐 피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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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나 살려줘 아 빨렸다 마나모스 어 류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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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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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카이팅 드디어 드디어 아 내가 기억하는 류조영이 왔습니다 어 이거 진짜 좋댔 어 좋댔다 큰거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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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거운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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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한 번 오셨는데? 아니 잠깐만 어 미안하다 제허어어어 막아줘 아니 이 새끼가 어떻게 해 이거 아니 저기 말이 돼? 아니 강천 심장을 780골에 쌓았어 아 시발 근데 진짜 어 아니 어 어 차야 돼 미안하 싸이온 원래 저런 캐릭이야?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한 대처가 안되네 아니 근데 엔딩이 똑같네 아 자살 싸이온 저렇게 한다고? 아 아니 처음상 저걸 아 아 네 우리 뭐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우리 뭐 먹을까? 저기 아니 뭐 내가 저기 뭐야 뭐 맛있는 거? 뭐 우리 다시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할까? 아니 뭐 각자 연습하면 해 내가 뱀픽부터 할까 그러면? 거기? 아 뱀픽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할까? 그래 나 나왔는데? 어떻게 그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내가 이건 의미가 없는 거 같아 그래 의미 없어 한 번 해보니까 네 우리 아니 전반 내가 보진 않아서 그냥 얘기한다고 다 졌네 네 자랭이니까 연패에 끼우진 않을게요 넣진 않을게요 네 자랭까지 넣으면 저희 너무 히트해져가지고 네 오늘 스크린 몇 시지? 7시 오늘 7시 아닌가? 몇 시지? 오늘 9시 도연팀 9시 어 아직 공부 많이 해 와야겠다 일단은 내가 내일 오늘 더 스크림 할 팀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은 답이 없다 내일 하다가 또 답이 올 수도 다 자러 갔으니까 아 그렇네요 아침 6시니까 다 연습 끝났지 난 팀은 응 우리 열심히 할게요 제가 바텀이 제가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분이라 제가 개념 완전히 배워 오겠습니다 진짜 기숙지 마세요 진짜 기숙지 마세요 진짜 기숙지 마세요 진짜 기숙지 마세요 네 그 오늘은 여기서 시발이 하고 내일 또 모여서 그러죠 어 나랑 네 또 내일 또 뭐 방송 뭐 키기 전에 뭐 연습 하실 분이 있으면 네 같이 하는 걸로 네 저도 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시간 밥 먹는 시간 똥 싸는 시간 자는 시간 제외 다 이거 합니다 그래요 이거 할 거니까 네 내일 뭐 몇 시에 보이는지 그러면 내일 일단 9시 스크림이니까 크림이 너무 늦긴 해 그러니까 스크림 너무 늦어서 응 그러면 모이는 거는 저희 한 어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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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개인 연습 좀 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연습 스크림 네 다들 네 고생 오늘 많이 진짜 했어요 저도 오늘 잠 별로 못 자고 와가지고 컨디션 삐리한 상태로 조금 잘 의견줄을 못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네 피드백도 좀 깔끔하게 못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들 7시로 그러면 7시에 모이고 9시에 스크림 팀명도 뭐 톡으로 얘기하고 아 팀명은 내일 다시 말해주면 된대요 일단은 하 내일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해서 네 안 되면 형 아까 뭐 식 뭐 그런 뭘로 맨즈 올리로 하죠 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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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맨류 안 된다고 하면은 맨류로 하고 된다고 하면 올리맨즈가 제일 좋게 하는 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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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 같아 맨류 칸토니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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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배우 겪은 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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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 말리네요 형 앉아요 어? 앉아요 하... 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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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에금 자면 양심이 없는거지 맞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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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얇긋네 아... 얇긋네요 형 진짜 형아 티어가 어디냐 너? 저 지금 플랫 플랫 형 뭐에요? 올드 같이 할래요? 하하하하 우리 둘이 지금 제 바텀 똥싸니까 솔직히 똥오줌끼리 같이 위아래로 싸자 그러면 위아래로 하하하하 위아래로 한번 싸보죠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좀... 아니 형 보트... 보트 한번 리프레쉬 겸 한번 보트로 갈까? 그 좋은데요 형 보트로 한번... 나는 이게 예상이 됐던 바긴 하거든 하하하하 너는 왜... 하하하하 아니... 너는 왜... 저 예상이 좀 안됐는데 좀... 느껴지네요 이게 음... 하... 이렇게 힘들 줄은... 형 한번 하면서 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어... 형 서포트 잘하시니까 아니 나 못해 나도 그냥... 난 이제 그냥 롤을 못해 그냥... 저도 그렇게 롤을 못해 어렵네 혁곡이 좀 어렵다 차라리 칼바람으로 하면 안되나? 맘 편하게? 한 라인만 보게? 하하하하 라인이 세 개나 좀... 갑자기 이렇게 했지? 하하하하 형 내일까지 잠 안올거 같은데? 하하하하 나 뭐 할건데? 하하하하 형이 원하는거 다 할게요 하하하하 음... 네 바르스 한번 해봐라 바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르스 바르스 평가 부탁드려요 응... 왜... 바르스 한번 보자 내가 노티를 할게 아 좋아요 형 뭐... 뭐를 변해야 되지? 뭐가 불편한데? 저는 바이가 불편해요 바이... 아니 바텀구도 아 바텀구도? 불편한거 없어요 형 제가 다 뭐가 나와도... 직스 벤 하자 직스... 직스... 오케이 직스... 아 직스 폭탄 던지는거 그거 X같은 캐릭 정 안되면 니가 직스 할래? 그것도 솔직히 생각을 아까 직스 보고서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자 에... 제가 그 프레임... 너무 프레임에 씌여있어가지고 응응 하... 직스 좀 치나? 직스는 뭐... 형 직스는 별거 없잖아요 뒤에서 Q만 던지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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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은 R 던지면은 뭐 원딜 반피인데 상대 애쉬? 근데 우리 그러면 올 AP네? 내가 직스하면? 아니 유튜브 보니까 탑노틀도 있던데 탑노틸 탑노틸 옛날에 엄청 쎄을거에요? 영겁의 지팡이 가가지고 탑노틸도 하던데 맞아 맞아 옛날에 로아가구 심연의 가면이었나 하고 아 쓰이바 노틸 벤 당했어? 분리참 갈까요? 아니 분리참 애쉬... 애쉬 서포트인데 레오나 할까? 애쉬 알리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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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에서 애쉬 억가하자 알겠습니다 응 애쉬 한번 좁해보죠 저희 응 알리는 들어가려다가 허브적대일 수가 있어가지고 하... 여진 한숨밖에 안나고 내일은... 아... 이기고 싶네 내가 잘해볼게 내일 형 제가 내일 잘해야지 형은 잘하고... 재홍아 네네 긍정적인 것은 어제부터 덜 터지긴 했어 다 터지긴 매양가지긴 했는데 조금 덜 들어갔거든 내일은 좀 덜 터져볼게 한 100 터졌으면 오늘 한 90 터졌으니까 내일은 80 터져볼게 그렇게 줄여서 몇 퍼까지 내가 최대한 30%까지 줄어볼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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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00% 터졌으니까 오늘 어제 오늘 100%니까 저도 한 20%까지는 저는 그래도 한 15% 너도 왜 터지고 시작하냐 팀장 아니냐 제가 팀장 맞는데요 좀 팀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못하는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나 390 아니라니까 제가 계속 말해 저도 힘들어요 마음이 맞네 팀장 그 러누 형이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라도 한번 이겨볼까요? 저 새끼 이질혈 싸가지 없이 레오나인데 정화도 안되는 나 무시한거 맞지? 네 무시하는데요? 너무? 아니 이 애쉬새끼도 보호막을 안들어? 하아 진짜 내가 재주 하나 부려봐? 재주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거 구도가 어떻게 되는데 아마 1,2렙 때 개쳐 맞아야 될거에요 3렙 때 피관리 잘 되어있으면 물어서 죽일 수 있는 딱 그런거? 3레벨 제가 여기 보고 있을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형 여진이니까 뭐 이랄때 잘 되면은 근데 레오나도 사실 W가 있어야 W를 3레벨 찍거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진짜 이랄때 새끼 중심처럼 애쉬 있으면 물어서 그리고 그냥 이랄때 불이랑 이런 얘기 하나? 게임할때 처음샷을 때 처음샷을 때 처음샷을 때 블루친데? 선 푸시하자! 아드바가 날렸는데? 그럼 우리 아드는 어딨어? 꼬라인가 저거? 왔는데? 뭐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보여줬잖아. 와도 좋았다? 야 이거 잠깐만 니 달리지? 이거 그냥 푸시할거야? 푸시할거야? 푸시하지 마야지 푸시하지 마. 바로 올거 같은데? 그럼 내가 삼거리 와드 할까? 아 아니다 아니다. 아깝다 그건 좀 아깝다 그지? 네. 와드 할게. 어차피 이러면은 얘 이거 털고 저쪽 블루 털고 내려올거라 와드를 푸시도 밀릴거고. 확실하게 하자. 와 왜이렇게 잘해? 와드워드 와드 와드 워리 잘해. вже 킹받네? 시바? 최대한 안 맞아 볼게 상등까지. 잘하는데? 엘씨 이 새끼 하는 짓거리가. 싸가지가 좀 없기네 너무 싸가지가 없네요 아... 진짜 화난다 근데 CS 괜찮아 저희 이제 미는 라인이니까 빨리 밀고서 3렙을 먼저 찍을 수 있으면 머포를 내가 타곤 쳐볼게 네 저 싸가지 없게 아 좀 싸가지 많이 없네 기다려봐 3렙대 하자 괜찮아 괜찮아 3렙대 하자 컨디션만 관리 잘 되면 에쉬를 물게 물거면 3렙대 에쉬를 죽여버리죠 아니 이 두새끼.. 어후후후후후후후후 또 W쓸려고.. 아니 이있끼 왜이렇게 잘하지? 느낌이 형.. 물어도 됨 지금 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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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이거 봐봐 여기 처음에 한 명 못 죽이면은 집가져? 리시 나누면은 근데 이거는 이가 어쩔 수 없어 얘 리시 불러야 돼 이거 답없어요 물까요? 자 잠깐만 괜찮아 이렇게 아주 감쪽같이 연기를 하란 말이지 저만 갈라고 자 여기까지 가자 나 이 쿨은 좀 있어서 잠만 이 돌거든? 오케이 봐봐 넌 밀어 넌 먹어 나 집 찍을게 아 나 같이 밀어줄게 어차피 이즈 쫓아 냈으니까 어어? 그건 뭐 안되는데 헤헤헤 야 근데 이거 이거 집가야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중밀라잖아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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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정도에 밀어왔어 어쩔 수 없어 내가 내가 디펜스 할게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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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전메 쓸게요 니달리 나이스 오지말 아이씨 오케이 아 민혁이 여기서 가는거 좀 안좋은데 너 창 씨발 내가 맞춰줘야되잖아 쭉 빼봐 아 오케이 어 저 민혁이 싸가지 넘어오는데요? 죽여요? 가보던가 네 파 가봐요 아 근데 애쉬도 왔다잉? 풀 썼고 나 마나 없어 아 애쉬도 안 이 새끼들 봐 하는 짓거리들이 이 새끼들 이거는 너 이런걸 하는구나 좀 근데 이거는 내 실수긴 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바로 그냥 라인 더 하지 말고 그랬다 맞지 아 아까 그냥 바로? 대포라인에 집 가는 근데 이런건 AD가 해줘야되는데 원래 너 팀장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씨마 팀장 역할 해볼게요 좀 바지인데 조금 천천히 막타로 지금 스펠 없으니까 또 문다이? 나 점화 도는 순간 20초 뒤에 돌거든 좋아요 상대의 정글 위치만 체크하자 이것도 내가 칠게 네 싸가지가 없긴 해 많이 없긴 해 이런거 그냥 한번씩 가비 나이스 어 어 이쁘되면 물어도 돼요? 응 애쉬 보는게 맞긴 해 좀 싸가지 없잖아 저거 네 근데 저거 꼬라지가 쓰읍 뭐 있나 믿는거? 믿는게 있나 이새끼 이거 말이 안되는데 저지랄라는게 그러니까 볼게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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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씨발 꼬라지가 이게 일부러 지금 이갑 주잖아 저 개새끼 저거 나 쭉 빼 형 나 아니다 아니다 이거 기다리자 내가 그냥 다이브 같이 받아치자 네 어 그 수 밖에 없다 이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우리 신이 올거야 신이 와 괜찮아 아니 우리 신이 온거 맞아? 아니 이게 아니 신이야 아니 신이야 씨발 뭐하는데 이거 이게 이게 바텀의 그거야 너무 근데 말도 안된 동선으로 씨발 억가를 쳐 아네 이거 아니 이게 말 말이 안되? 오케이 아니 니 씨발 뭐하는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인데 저 새끼는 아니 아니 이거 우리 어떡하라고 아니 뭐 같이 밀어주던가 씨발 뭐 와가지고 뭐하는데 쟤 아니 이거 아니 뭐 아 말이 안되는데 이건 아니 이거 집 갈까요? 어이 씨발 여기도 죽었는데 집 가 몰라 모르겠다 저기 미친할게 돼 있어 말이 안되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데 이거 아 이거 근데 리신이 그거 돼서 어쩔 수가 없네 리신이 아까 저기 여기서 죽어서 이미 정글구도 깨져서 아 죽었어? 그냥 아까 죽었어 자졌나 밀자 아 자졌나 밀자 아 용 먹었는데요 어쩔 수 없어 또 바텀이라는 소린데 저는 못가야 나 시안만 땄어 다시 내려갈게 시안 따 야 애쉬 공 조심해라 애쉬 오랩 나 왔어 제가 먼저 갈까요 그래 되고 아니 개새끼가 진짜 자 자 두벅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다잉 야 리드할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대차할 수 있잖아 우리 나 6레비야 대차할 수 있잖아 해봐 해봐 오케이 리드할 부터 아 여기까지 해 드림머를 쳐도 이득 드림머를 쳐도 이득 네 저거 말이 안 되긴 해 동선이 지금 저거 일부러 바텀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안 밀어야겠다 기다려봐 아드춤 할게 네 나 6레비거든 이거 애쉬 한번 보자 네 저거 봐도 돼? 나 스킬 돌리면 가도 돼? 가자 가자 저 새끼 비즈 없잖아 형 내따려 내따려 내가 맞아줄게 여기로 빼면 돼 오케이 나이스 저 시야 없으니까 나 갈게 우승자나 서포시 아니 공방 공방 그리고 나는 전역갑주 가요 왠줄 알아요? 액티브 템 못써서 믿어덕 아 믿어덕으로 가? 요새는? 서포시? 다 믿어덕 가는거 같던데요 아 그래? 믿어 그냥 싹 다 믿어덕을 받았네 내가 보기에는 바루스가 확실히 cc 연계되는 서포시 좋은거 같은데? 그치? 그런거 같아요 지금 너가 딱 먼저 걸어주면 얹거나 내가 걸면 니가 얹거나 요느끼 어어 공 15초 공 15초 공원이요 애쉬 또 깝치면은 어 너무 깝치긴 해 저거 미달리 위쪽이거든? 네 스윙이 또 춤춰 또? 어휴 공 돌았거든? 네 쟤네도 프리락 한 궁 먼저 써도 아 까비 아 까비 뭐야 저거 아이템 왜 저래? 뭐야 저거 아이템 왜 저래? 아니 왜 성장 안돼요 호원 오케이 그냥 한번 해봤어 이제 또 이제 오겠다 그새끼 니달리 또 온거 같다 이새끼 이거 기다려봐 나 와드 좀 안고 여기 와드래요 어 니달리 위에서 본거 같은데? 저 위에서 위에서 전령해 일단 리시 위치시 들켰고 기다려봐 아 이거 애쉬가 좀 이상한데? 뭘까요? 물어대고 그냥 치카할게요 그냥? 아 치카할게요 아 치카할게요 그냥 미드 한번 딜리게 내가 2 스승 부 니달리 탑 요기하네 니달리가 바탑 엑가하다가 안 맥키니까 그냥 포기했네 그지? 네.. 탑으로 갔네 이거 아니 진짜 궁 좀 걸지 너 혼자 좀 힘들지? 내가 갈게 갈게 여기 와드박으라고요? 저울을 할 수 있어요 이 새끼 좀 또라이 잠만 내가 Q 맞을게 Q 돌아 이제 나 궁이 찔뻔할까? 죽여주세요 형 여기 뭐 보였어 칼제비 칼제비 컷 칼제비 잘하는데요? 나쁘진 않네 얄궂게도 얄궂게 이게 라인을 좀 잘못 정했나? 좀 아쉽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건 안되겠다 리달리가 100% 욕먹고 있어 아니 좀 잠깐만 근데 이게 아 내가 이거 진짜 더 확실하게 할걸 근데 레넨 빠졌으니까 저는 좀 빠질게요 빠지라네 형 그쪽 조심해요 니달리도 아까 욕먹어서 뭐 먼저 밀려도 뭐 아 내놨어? 에시 네 저도 가는 중 어 이거 아 이게 안맞아? 아 짧아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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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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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 리신이 저걸 왜 찾지? 몰락받았으면 잘 왔습니다 얇았네 우리 조루완 네 해볼만 하긴 하다 이게 니달림 한번 제압을 너가 털어먹으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나이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그냥 미드 빡세 밀잖아 이즈 집값 집값 이거 와달라고 리신아 안 봐주면 아이씨 에쉬 궁만 조심? 네 저 클렌즈 있어서 빠질게 형 조심 에쉬 아이씨 저런거 한번 잘라야되는데? 이거 한번 가자 간죠 어디 가는데? 어디 가야되네 아따 야무지 어 형 그쪽 빡세일거 같은데? 저는 안돼요 응 아니 그냥 이기는 라인이 없네 그냥 죽 됐네 그냥 아 아 좀 무리해줘 제발 이제 몰렸다 네네가 무리해줘 아 아퍼 너무 아픈데? 빠져야돼 내가 돈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돈먹었어야 되는데 어어 아니 쓰이바 하나도 못보는거 뭔데 이거 아 좀 이상해지 여기여기여기 아 쓰이바 억지맥킹 X돼 쟤 뒤에 어어 아 미 오 나이스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안되겠다 일단 제어 좀 빠져야돼요 어 빠질게 쓰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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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일단 용 뺏겼고 3 0 나쁘지 않아? 아니 여기 일부러 맞은 느낌이죠 제 맞아도 라인 지어줘 봐 아니 왜이렇게 스킬을 좀 해봐 네 솔랭을 해도 도도가 저희 스크림이랑 똑같은데 아니 이거 안 잡아줘? 아 씨바 이거 안 잡아줘? 명호 나 아 13명 박히고 오늘 이게 용은 좀 용이 좀 연이 없다 아 이게 미담은 더 위미다잉 응 나 못 매겠다 여기 여시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어 이거 이거 어 형 조심 어 뭐라도 해 사비 억지로 안 물게 에? 플래시까지 쓰는거는 뽕이 안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비전 없긴 하거든 되나? 지금 거의 다 쏠 근데 비전 돌았을거 같지? 이제는 이제 돌았어 이제 돌았어 아니 우리가 5대4인데 짜증나네 뭔가를 못하고 있긴 하네 아니 리신이 좀 방황을 좀 많이 하는데? 네 뭘 뭐 하겠 우리 루안이 어 피하고 잠아 못돌게 막을게 그냥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비전 빠졌고 내가 다음번에 이제 울게 에? 아이고 대이금이야 나이스 뒤에? 네 뒤에 오케이 이러면 가능 야 내가 니달리 마카를 해볼수도 있는데 갈리오가 죽는게 낫긴 한데 어어? 그래 내가 죽어서 갈리오가는게 맞긴 해 근데 제 컨디션 너무 안좋긴하다 저거저저거 마카르니까 아니고 저거 뒤지겠는데? 그냥 연기해야될듯?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니 아 갈려 좋았다 잠깐만 이즈공만 조심 이즈공만 조심 오케이 나이스 어어 나 벌어도 돼 네 봐줄게요 나이스 어 이거 이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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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겠는데? 아니 이걸 이긴 이걸 이기나? 아니 이거 미드 바텀으로 가면 이거 우리 1차 아무것도 못 밀었어 X 됐네 미드 밀어보자 바론이니까 아파 나는 그 사이드 푸시하게 시야만 좀 열어주고 갈게 기다려봐 다시 미드로 붙을게 어 이런걸 열어죽긴 해야되서 나이스 좋아요 어 일단 밀고 하자잉 나이스 사이드? 어헤헤 사이드만 열어줄게 다음 웨이부터 이 밀겠는데? 오케이 이거 바텀 이제 이거 억제기 타움만 좀 밀고 어 아 빼긴긴 낫겠다 이거 얘네 나왔어 갈리오 없고 어 이거 돈다 빼빼 갈리오긴 했거든? 어.게 애쉬공 나 빼자 0을 0을 지금 가자는건데 형 궁있으니까 나이스 잘 쫓아했다이 아씨 근데 와드가 없다잉 네 괜찮아요 얘 한번 어 해대고 어 그냥 때려만 놓자 너무 많이 쓰진 말고 개필 어 사인거 먹어요 어 내가 미달려 어딨어 미달려만 막 하면 되니까 네 오케이 나이스 빼는 게 나아 너무 많이 했어 빼 빼 빼 우리 지금 돈 존나 많아가지고 빼 빼 빼 그냥 궁 쓸게 빼 빼 빼 그냥 쭉 빼 바텀도 밀어야 되겠는데 어 이득 존나말보기란 아니 이거 이득 아니 이거 이겼는데요 왜 기 아니 미드 바텀으로 밀면 될듯 에 우리도 이러고 싶네 탑 개봐갖고 내가 그냥 바텀쪽 사이 그거만 시야만 열어주고 붙을게 블루쪽이라 둘 아니 리진 어디 봐 쟤는 고향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이쪽으로부터 밑으로 우리 하나랑 어 바로 물면 킬인데 가자 아 나갔어 갈리오 빼야지 플래시 애들 오나? 쟤 애들 미드로 뚫고 있거든? 어 이거 분대 분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거 가야될 듯? 네 오나? 좋을 것 같애 너 빼 너 빼 형이 위험할 것 같은데 아 괜찮아 민이형 외부 멀어가지고 안 당하긴 막을 수 있지 네 막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리신이 물었거든? 잠만 리신이 좀 혼자 깊은 느낌이 여기 나이스 이거까지 가능해? 안 돼 안 돼 빨라 빨라 레넥 아 네 잡으면 될 거 야스오비 있다잉? 어 저거 뭐야 못 잡아서 싸야 돼 낫배드 안 돼 이게 애들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는 뭐 안 되네 우리가 바텀 있어도 애들이 그냥 뭐 해버리니까 그냥 물려버리니까 응 야스오 야스오 오른쪽 어? 나이스인데? 나이스 야 야 어어 이러면은 바론 38초 근데 이게 좀 맞물리긴 하네 이거 탑으로 힘 실어주자 이러면은 미드 버리고 그렇게 밀었으니까 이거 밀고 갈리오 바텀이고 이거 그냥 빼는게 날듯? 바론 재정비하는게 날듯? 미니어진 라이저 흠 어?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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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아 닿긴 했는데 잡을 수 있지 나이스 어? 앞비전? 응직은 안돼 이거 바론 쳐도 되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쟤네 1,3,1인데 용을 먹자는데요 아니 뭐 30초 동안 바론을 못먹겠어? 먹어 먹어 내가 니달리 봐줄게 니달리 뒤로 돌거든? 어 빼 빼 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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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거 이제 집으로 리코타야 돼? 근데 이거 용이 있어서 어 리코타서가 잘중인데? 뛰자 바로 그냥 용을 뛰자 이거 너무 어그로 끌리면은 용 뺏겨 아 가자 치고 가자 그냥 계속 아 이거 근데 속도가 용 체력 괜찮아가지고 할만할거 같은데? 어? 어? 아이씨 진짜 도주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사용을 아니 리신 저기서 왜 고스트를 먹고 있어 그니까 어? 어 이건 다른건가? 이게 이게 아닌가? 이게 핑하지? 오랜만이라 이게 바로 운영을 해야지 뭐 위험은 나랑 아주 잘 어울리지 나이스 이러면 사이드 하이드 지도권 괜찮으셨네 이거 해도 되겠는데 아 근데 불용이라 꽉세네 빵빵 터져가지고 아니 왜케 아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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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내는데? 우리 짱호 내가 사이드 견제할게 그냥 밀어 네 짱호 한번 잡아야되나? 아 근데 갈리오는 이 와중에 바텀을 밀고 있네 레전드네 그냥 이거 게임 끝난거 아닌가? 그니까 이거 와 이거 안썼으면 되지 안쓰고 못맞잖아 안될듯? 잠깐만 내가 타워 맞긴 하는데 나 못들어가봐 나 못들어가 더 이상 나 라인미라스 라인을 밀었어 나 라인미라스 라인미라스 이거ля 사야 되겠다 나이스 끝나겠는데? 빨리빨리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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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끝났네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아 재홍이 손 녹았구나 손이 녹아버렸네 어 해동 완료했구나 아 이게 녹네 안 녹을 줄 알았는데 녹았네 내일 다시 한번 좋은 모습 첫 승 좋은 모습 한번 첫 승 첫 승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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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막 질 거 같고 막 그랬는데 니달리가 너무 과하게 억가했어 바텀을 그래서 오히려 말렸어 제가 진짜 창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게 좋았다 재밌었다 이 정도면 좀 멘탈 케어 했다 그지? 명훈이 딜량이 14000 오리아나로 저렇게 멘탈 케어 조금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은 명훈이가 15000딜하고 한동수이가 탑에서 탑갈리오를 15000딜해도 이겨 제가 이렇게 할게요 형 하라고 이렇게 꼽주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나 잘하는데? 신기하네 기가 막힌데? 바루스? 바루스가 계속 해보니까 사기긴 맞아요 일정 감 잡는 거야 할수록 예 할수록 감을 잡는 거는 맞아요 탑이긴 해 보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탑이 반반을 해줘야 되긴 하네 맞지? 렌헥이랑 관리오가 이게 반반이 되니까 게임이 이게 게임같이 흘러가네 아 그치? 근데 저 관리오 은근 뭔가 잘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탱이 그냥 좋은 건가? 궁합류라 이런 거를 또 잘하고 아니 이게 도발 저 광역 도발이 근데 재홍아 CS 안먹어도 되니까 좀 편하긴 하다 게임이 이게 맵만 봐도 게임이 되네 이게 CS 안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탑 할 때는 막 여거저거 다 봐야되고 CS도 봐야되고 상대도 봐야되고 정글도 봐야되고 여기는 그냥 맵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정글만 찾고 그냥 상대 진짜 정글만 찾으면 되니까 정글만 찾으면 정글만 찾으면 정글만 찾으면 서폿이 근데 형 진짜 탑은 어떻게 보면 토사물 형이 말해서 말하는 거에요 똥오줌 토사물이라고 말했네 서폿은 다른데? 서폿은 그 뭐야 수락을 해야되나 이게 왠줄 알어? 함겜만 해서 그래 함겜만 이게 두 게임 세 게임하고 이러면 이게 안돼요 그냥 운이 좋았다 이거는 애쉬가 이상하잖아 여기서 겸손까지 사람이 됐네 서폿 해야될 사람이다 보니까 바꾸자 지금 프린이랑 내가 프린이가 그 서폿템 들고 탁 가면은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편법이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유돌이 있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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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방패 들고 바텀 가면은 뭐 그냥 합리적인 스왑이니까 그거는 맞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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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체인지 아니니까 맞는 말인데 아니면은 뭐 그 캠 끄고 푸사 하나 띄워놓고 내가 아이디를 좀 바꿔올까? 프린이로 프린이 프린이 푸사 하나 띄워놓고 아니 니가 니가 내가 보기에는 니가 말을 많이 해야 돼 내가 말을 알았어 나는 러너가 많이 해줬거든 구도를 사랑하니까 각이랑 이런 거를 러너 형이 저걸 다 알기는 해 프린이는 그냥 정글만 찾으라고 하고 너가 그냥 맵 보고 그 다음에 너가 그냥 싸움 딱 각 해가지고 딱 딱 딱 니가 딱 지시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프린이 보고 정글만 찾으라고 하고 내가 맵 보고 정글만 찾으라고 걸어야겠다 어 그게 맞아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탑도 좋다서 토사물 다시 올라간다 아니 형 근데 진짜 보니까 아까 막 뭐라 그래 탱사이온 탱갈리오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랭겜이라 그런가? 스크림이 아니라? 솔직히 아까 탱사이온은 솔직히 근데 내가 봐도 약간 나사스 이름보다도 CC 셔틀 뭔 말인지 알지? CC 셔틀 덮는 거 이런 류로 가지니까 내가 여는 거보다 덮는 거 그게 좀 내 스타일이야 덮는 거 누가 뭘 한번 해주면 그게 내가 덮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 프린이나 남봉이가 뭐라 그래 탱으로 먼저 이니시 이니시 거는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형이 이제 덮는 거는 맞아 오른이긴 해 덮는 거는 갈리오처럼 갈리오나 궁 써가지고 누가 먼저 들어가면 궁 써서 근데 아직 안 꺼낸 거 있긴 해 세주완이 지금 또 처음에 하고 안 꺼냈긴 했어요 세주 했을 때 우리 갱이 꼈잖아 이겼잖아 세주 그냥 세주는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봐 세주도 덮는 것도 되고 우리 정글이 만약에 근딜 AD면 세주랑 호흡 좋긴 하거든 트런들 이런 거면 잘 맞긴 해 어 트런들 하긴 남북에도 트런들 잘하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웬만하면 낫서스 정도는 하긴 해야 될 거 같긴 해 볼배보단 낫서스가 낫긴 한 거 같긴 해 왜냐면은 볼배보단 낫서스는 한타 때 뭘 못하겠던데 그냥 이게 도움이 너무 못 되던데 볼배보단 낫서스는 제가 봤을 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CC 어떻게 보면 CC 셔틀이긴 한데 퍼싱을 몸이 존나 약하고 그 새끼가 생각보다 몸이 존나 약해 아 근데 낫서스는 쇠약 걸고 앞라인에 그냥 Q지만 하는 느낌으로 형 동숙이 형 AD 정글 너가 AD 정글? 어 그리고 내가 세주 이런 거 될까 해가지고 너도 지금 보고 약간 좀 자극 받았어? 어? 좀 게임 마려웠어? 지금 우리 뜨거운 솔랭 보고 뜨거워졌나? 아니 앵무새만 들었어? 어? 갱식당 리멤버 됐다길래? 방금 방금 바텀 열심히 했어 우리 재형이랑 나랑 바텀 주고 가가지고 하드캐리 했다던데? 아니 캐리는 아니고 재형이가 잘하대 구독 이런 건 몰라도 재형이가 잘하대 딜 이런 건 야무지게 하던데 나 그래서 내일부터 AD 챔프만 존나 깎게 왜 AD 챔프하니까 내가 어? 명훈이 살려야지 명훈이가 일단 팀의 에이스인데 그래 네가 AD하고 그 어 그게 맞아 그러고 내가 보게 나 지금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급을 리싱까지도 가져가 한번 해보게 명훈이가 AP를 잘하니까 그렇지? 어 해야지 3인큐 한번 할까? 아니 근데 너 트런들 바위 이런 거 하면 돼 진짜 우리 야 그럼 3인큐 한번 할까? 좀 손 좀 3인큐 한번? 한번 할까? 오케이 나 내 리신 한번 볼래? 어? 그거 똥오 좀 진짜 토삼을 아 근데 내가 시즌3때는 리신을 존나 잘했거든 나 그럼 이번엔 다시 탑으로 갈게 오케이 아니 나도 연습해야 되니까 나 왔어 어 뭐야 아 이거 자렝으로 해야되는구나 아 자렝으로 해야돼 하자 하자 아 근데 왜 CX 난 그냥 방금판 그냥 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쉽냐 형 표정이 지금 갱식당 때 표정이야 이게 맞나 하는 그 표정이잖아 그게 아쉽지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근데 괜히 뭔가 뭔가 소폿 소폿으로 가는데 막 게임이 잘되고 막 뭔가 아니 저번에 취순집한테 레온아 그 잘 안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지? 이 풀이 왜 이렇게 잘 맞지? 이게 이상해 잘 안됐어 우리 롤 잘 안했잖아 우리가 롤 좀 많이 하자 음 그리고 이 그리고 약간 머슬룸가 있긴한게 이게 허수아비한테 E R Q E 이게 계속 메모리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되대 나도 좀 시X 진짜 작정하고 펀거 좀 많이 칠라고 진짜 서폿이 재밌다 재홍이랑 하니까 재밌네 나 지키는 맛이 좀 지키는 맛이 좀 지키는 맛이 좀 지키는 맛이 좀 나네 진짜 지키면은 그냥 뭐 다 잡으니까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지키니까 알아서 다 잡대 그냥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지키는 거 조합 잘 짜면은 뭐 응 맞아 나 AD 챔프 좀 숙련도랑 좀 더 늘려야겠어 지금 솔직히 자신 팀원들이 진짜 두툴이야 근데 그건 맞아 프린이 유틸도 좋지만 진짜 월 탱퍼스로우로도 재홍이 지켜야돼 이건 진짜 진짜 그냥 선택지 늘려가지고 그냥 재홍이가 확실히 팀장이잖아 시키게 otics 탱퍼스로우로 탱퍼스로우로 도토로우로 친절하게 등장할 때 짝 킹 정우이 마음고생한 것 같은데 응어리 좀 내려간 것 같다 지금 아예 그래서 살짝 흫흫흫흫 흫흫흫흫 아니 좀 응어리 좀 아, 형! 아니, 근데... 토상을 다시 닦았어. 아, 형. 아, 근데, 뭐냐. 재웅이 형. 응? 형도 그냥 톡 까놓고 한 번씩 말을 할 필요는 있어. 뭐, 씨X 바텀 더블킬라는데 까비 이 지랄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진짜로... 근데 형... 아, 이게 아쉽게 된 거지. 뭐... 어, 그 거기서... 좋다. 아, 근데 팀장이 좀... 그거 리드 해줘야 돼, 진짜. 이거는. 나도... 구도는 다... 리드해주고 했어, 진짜. 그... 대우니까. 티어 높은 애가 리드해야 돼. 그런 거. 맞지. 어, 라인점만큼은. 그래야... 서포시 라인전도 신경 쓰긴 하는데 좀 신경 덜면서... 이제 좀 게임적으로 보니까. 오케이. 아... 저격배 내봤데. 아, 리진. 응. 아, 이번엔 좀 탑을... 형, 내가 먼저 볼게. 어, 그래. 보고 해, 보고. 그레이브즈 원걸이키겠지? 드레이븐 한번 해야겠다. 아니, 탑갈리오가 진짜... 요새 뭐 하는 거야? 왜 탑갈리오야? 그새... 탑갈리오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네. 그... 아, 그분은 근데 예전에 시바나로 약 팔시지 않았어요? 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많이 팔아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갈리오를 또 팔은... 어, 근데... 근데... 형 스타일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뭔가... 근데 그거 운영하는... 그냥 라인 한번 박아놓고... 그래요? 아래쪽에 그거라서 막... 근데 갈리오가... 라인전이 생... 돼요? 어떤 걸로 가는 거예요? 템을? 그냥... 일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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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템 갈 거예요. 그... 이런 거지? 근데 그거... 라인전이 돼요? 라인전이 은근히 세고... 근데 에디씨가 지금 하는 게 볼리베어예요. 갈리오 버리고. 아... 그럼 볼리베어가 맞지. 볼리베어가... 그... 착취 들고... 그... 얼건가는... 착취 들고? 외로움. 아... 그럼 저 볼리베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볼리베어 깎을게요. 착취 들고? 네, 착취 들고... 룬 한번 켜주실래요? 네, 네. 봐드립 볼게요. 유채야만 이렇게 들고. 여기 뒤면 그 성장에 맞나요? 지금... 보호막 불타 말고 철거 아니면 생샘 드세요. 아, 보호막... 보호막 불타 말고 철거 드세요. 형 근데... 스킬 가속의... 방어... 체력. 이거... 이거... 탑... 탑... 바... 바루스 같은데? 어? 아... 세라핀 유미의 바텀 같은데? 뭐지? 탑 바루스 느낌 뭐지? 이거? 이거 뭐든 맞으면 돼요, 일단. 음... 일단... 그... 볼베는 맞다가 이기는 캐릭이라... 음음... 일단 맞으면 돼요. 아... 탑수어네... 그... 저만의? 질 수가 없으면 야쏘한텐. 형이 평타 세 번 절어도 이김. 내가 저거 많이 절으면 다섯 번 절거든? 어... 그래도 이길만해 진짜로. 진짜 농담하니라. 너... 슬릭... 슬릭백 볼리베어 알아? 내가... 슬릭백 말파이트는 본 적 있는데 진짜 그 정도인. 진짜... 진짜 터무니없는 것도 가능. 으흠흠. 음... 음... 필멸자들의 장조물은 사라져도 음... 이라스릴려... 링몬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얼건의... 에이... AP가 많으면 정령이 형상이고 AD면 얼건이... 아 뭐야. 얼심이던데? 넌 먹어야겠어. 음... 얼심... 얼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못된다! 못된다! 쟤네 하드 AP는 아니다. 어우... 얼...얼건... 팝을 아예 못 이길 것 같으면 얼건에다가 증오의 사슬을 올려갖고 증오의 사슬을 거세요. 아... 이 코어에 증사를요? 네네네네. 음... 오히려 한번 그렇게 가보시고 이게 안 맞는다 싶으면 이제 코어템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듯. 아 알겠습니다. 얼건에 증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상대 탑이 다 나보다 세니까. 라인전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타 때는 DPS 높은 애한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되니까 아 아니면 1코어... 1코어 증오도 가요? 어... 1코어로도 증오의 사슬을 가요. 음... 아예 못 이기는 상성한테는 가면 좋아서 어... 그럼 아싸리 그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네. 어... 세라핀이야? 이건 또 뭐지? 분노에 따라라 인간이야! 니 몸뚱에 내 토살인 공포를 맛봐주마! 용이야? 에? 아니 저건 뭐? 제홍님은 지금부터 연습할 거가 네. 그 선을 지키는 걸 연습해서 선을 지키는 거. 선 지키는 거? 그니까 내가 저 친구를 죽인다고 이득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밀어내고 내가 성장을 더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 좋아요. 오케이. 네. 네. 너무... 계속 킬 달라고 몸 앞으로 밀어넣으니까 많이 죽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해서 플레이하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정... 정글님이 제일 좋게 연습하는 방법이 넵.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넵. 계속 물어보세요. 넵. 그니까 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지금 미드 상황 어때? 어? 바텀 상황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 물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말하는 연습. 그니까 지금 정확히 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혼자 하면서 혼자 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넵. 왜 쎄지? 죽었다. 아니 우리 쓰레쉬 Q를 한 번도 못 맞추네. 아... 발개먹고 발개먹고 뛰어올 거 같은데 이거. 아... 야... 그부가 뭐 문제가 있었나? 왜 잠깐만. 뭐 망했냐? 어? 아냐아냐. 망하진 않았어. 헤카린 풀캠 돌았는데 너 왜 상캠이야? 어? 아니... 그부랑 헤카린 하면은 난... 그부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졌어. 아아 죽었어? 아... 사소해 사소해. 별거 아니야. 그부는 원래 1데스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뭐 탑에 뭐 손해본 거 없잖아. 없어? 응. 하하하하 아니 약간... 그... 강하게 할 수 있을 때 좀 손해보긴 했어. 따비 따비? 하하하하 이거 확정인가? 똑밥? 아니 저... 이거 요 디룡? 이거 퍼지는 거 아니지? 범위일걸? 뭐 어떤 거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확정 아니래요. 저 또로롱 하면서 저 위에서 떨어지는 저... 한 줄기의 그... 그... Q... Q는... 파장 닐이에요. 파장 닐. 논 타겟. 아아. 니쿠 Q 같은 건데 니쿠 Q 보다 1.5의 범위가 큰 거에요. 아아. 베카린 바텀 볼 수 있어서... 살짝 디바 중? 아니다. 감? 응. 여기 덤블링 속도가 졸라 빠르긴 해 지금. 아래쪽이긴 함. 저거 애초에 근데... 피하기가 어려워요. 범위가 크고... 멀리서 날릴 수 있어서... 근접 부위에서 원거리면 좀 빡세긴 합니다. 아래쪽 보이지? 응. 나이스다. 오. 나이스. 세라핀 너무... 나대. 어디 신선 탑라인에. 무조건 근데 쿨감 탱 가는게 맞죠? 어... 신발은 쿨감 신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올리베어가. 예예. 오. 나이스. 그리고... 저거는 어... 지금 탱 그렇게 산게 제일 좋아요. 몰라잖아. 아니 신발이고 갈게 없어서. 저만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신발이 안 나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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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까도 할 때, 볼배로 할 때, 처... 결국 밀어내고 내가 성장하면 되는건데... 네. 너무 그거를... 빡세게 잡으려다가... 본인이 잡히는 경우가 좀... 세번인가 발생했어요. 너무 한탐에... 다 할라그래. 그러니까 갉아먹다가 킬각 잡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고... 어? 바텀 4인데? 맞아요. 좀 천천히 하시면 잘할 것 같긴 해요. 버티는 것도 보면... 원래 버티다가 킬 갈면... 내가 거기서 좀만 더 천천히 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네. 좀만 더 천천히 하면 되는거... 어? 이거 킬이다! 하고... 달리니까... 한번 따위면 이제 구도가 완전히 깨지는게... 네. 그때부터 라인 프리징 당하고... 라인이 크게 밀려가는 거니까... 내가 라인을... 한 번 죽을 때 두 에이브에서 세 에이브를 놓치니까... 응. 쌓아놨던 CS가... 다 사라져갖고...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궁이 없다. 결제 좋았습니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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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탑.. 더블렴 묻히기 전에 그런 것 처럼 아프다. 포탑 피지에 맞히기 전에 빼고 그 다음에 했어도 됐겠다. 제일 좋은 거는 저렇게 한번 구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대회로 딱 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쟤를 잡는 것보다 미드가 저렇게 로밍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티어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킬 주는 게 살짝 더 그거예요 손해예요 킬까지 잘 잡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안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았어 너 궁임 세라핀 저기 가서도 죽고 저기 여기 가서도 죽고 뭐 딱 오늘 같은 경우로 보면 저렇게 킬을 땄는데 과로사님이 로밍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차라리 가는 척하다가 뒤로 뺐으면 펀도 빼주는 거고 더 이득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긴 한다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뺐는데 이거 나랑 같이 밀어야 되는데 스페셜 어디 가요 아우 난리 왔는데 이거? 아니 스킬이 올라갔다 뒤진 거야? 아니 계속? 스킬이가 트롤 했어 아니 다툼 라인 이 지랄 해놓고 간다고 아이씨 우리 재홍이 잘했는데 돌아왔네 또 우리 재홍이로 우리 재홍이 조명이죠? 나님 그 trabaje 이제 제가 제일 잘 잘하고 나는 초콜릿 좋아하는цев은 안되 자 이것도pannt 와 화난다고 와 화난다 안 볼거지? 응 그리고 재홍지 지금 앞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뒤에 있어요 포탑에 저거 하다가 스킬 맞고.. 봐봐요 아 나갔다가 스킬 맞고 홍군 갔죠? 저거는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 라인인데 굳이 앞으로 가서 CS 한 마리 하다가 저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거에요 나이브고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전령 아니 해 그냥 억가하면 돼 어 이거 억가하면 돼 그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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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습니다 응 그 다음 회복까지 네가 먹어 아 이런거 안줘도 되는데 진짜 맛있긴 하네 음 헤카림 용쪽 아니 그런거 안먹는다더니 카스턴 때 존나재먹더만 아 그건 어쩔수 없었어 진짜 그것 때문에 레벨링이 밀리더라 헛스 그게 맞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래 맞지 그..그거 비슷한거 아니야? 어? 어 맞아 흠 흠 아니 상대 노텔이라고 좀 꺼지라는데 이왕울고 먹더라고 흐흐흐흐흫 이왕울고.. 이왕울고 전멸 좀 안돼 아니 근데 형 점멸 좀 안돼 어? 아니 근데 그 때 깬감부로 받아가야지 어 그지 아이씨 고고야 와 이 새끼 슈라이스 못찾았다 왓으로 본거 아니야? 걸렸어 이렇게 라인 한 번 밀었잖아요 그때 맵을 한 번 보시면 좋아요 한 번 뒤로 빼고 그러면 바텀에 지금 그보가 있는데 상대 정글이 안 보이면 나한테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열매 먹으러 가는 것도 아주 좋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 없을 때 맵을 보는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깨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서 카림이 보였나요? 네 이제 보였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런 폴 같은 걸 잘하셔서 한 번 빼고 그림 한 번 봐주시는게 좋아요 이런거 탑 이기니까 세게 가가지고 시야 먹어주는 것도 좋고 라인 세게 하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게 있어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는 대회가 아니면 그전에 하는 실수가 좋은거에요 아 저기가 안넘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저기에서 점프하면 이제 욕을 먹는구나 생각하면 되는거에요 시청자한테 우리 쓰레쉬 뭘까 대체 정이 망가졌네 사포시 진짜 개트롤라고 그리고 재홍님 이제 이런거 생각하면 되요 사포시 계속 죽잖아요 이제 나는 죽으면 안돼요 어 죽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내가 안죽는걸 신경쓰야되요 같이 죽어버리면 거기서 게임이 조지는거지 나는 안죽고 CS 먹으면 되요 그러니까 버릴땐 확실히 버리고 할땐 같이 확실히 하고 알겠습니다 남봉이는 그게 좀 있긴해 좀 무리한 근거없는 가정 가끔 그게 있어 가끔 그게 있어 너 지금 나랑 다를 바 없어 난 뭐가 지금 아 근데 사실 나 자랭이라 나 그브 테스트 받 오케이 근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난 그브 진짜 X같이 못했어 그냥 잘하는거 하자 그니까 슛고 센거에요 슛고 센거 에라 모르겠다 센시 말투 ㅎㅎㅎㅎ 어어? 아니 탑 세명 뭔데 이거 아니 탑 아까 뭔데 터져 탑 터 맞아 왜? 바루스부터 못죽이면 게임 터진 바루스? 아 근데 바루스가 좀 많이 좀 따꼼한데 잠만 나이스하이스 어우씨 어어? 아니 너무 쎄 뭐야 아 5킬이야 이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팀복 버튼 누르면 돼요 아 그죠? 네 나이스야 1킬 했으 이제 시작인데 하하하 하하하 드리븐 1킬 이제 시작 안 돼 나 그브는 안할게 그브하니까 게임이 안된다 차라리 바이 이런거 할게 바이 인정 바이는 싣고 세고 사기지 맞죠 맞죠 그게 맞을까 저 팀복 버튼 누를까요? 하하하 이게 결국 우리 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라인전으로 어떻게 잘 끝내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구도가 깨지면 후반 이겨봐야 의미가 없어요 연습하는 의미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거에서 연습을 해야지 의미가 커요 이렇게 남아서 하는거면 라인전 부터 할 생각을 조금 하면 좋을 듯 네 선고할거면 라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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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긴 할거에요 지금보다 그리고 코라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아무리 다행이라도 말은 해야되요 그래야지 본게임을 할 때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넵 전 진짜 솔랭 할 때 방송을 키든 안키든 계속 혼자 씹으려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른 대회를 할 때 를 준비해야 되니까 음 말하는 연습 네 말하는 연습 이거 사인 내려드나요? 뭐라고요? 사인은 안되죠 사인은 안돼요 맞아 말하는 연습을 해야돼 말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말하는 연습 말하는 연습 말을 하다보면 혈이 뚫려요 음 음 음 말을 안하면 계속 말 안하게 돼요 계속 말 안하게 돼요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 다 말이 많아지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말이 다 없고 그리고 말이 많으면 거기서 정보를 취업하는게 아니고 각자 하고싶은 말만 해요 그냥 뱉는거 아니야?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면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기분이 좋아서 갖다 박아요 네 그냥 뱉기만 하는게 그때부터 이제 칙칙폭폭 놀이 하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어디 갈까 하면서 이제 같이 와 이제 같이 와 그렇긴 해요 별 곳을 정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할지를 정하고 플랜을 짜야 되는데 저기 가볼까? 어 그래 저기 가보자 하면서 이제 다섯 명이 줄 딱 서놓고 이제 달리기 연습을 하는거죠 어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연습도 우리가 뭘 할건데 뭘 할거면 오브젝트 1분 30초 전에 얘기를 해서 어 우리 용 갈건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저기 탑 라인이 있으면 어 나 텔 있으니까 탑 밀고 바로 텔로 합류할게 라는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모여가 오더니까 탈바람이랑 다는게 없죠 되게 크기네 어 탑 트런들 딱 좋다 형 연습도 안되고 어 딱 볼빵 연습하면 되겠다 깨끗하게 오브젝트 2만 스페어 What are you doing? 제형이 뭐 할 건데? 픽을 왜 안하는데? 좋댔다 아 그거 뭐야 이까 바꿔준거 아니였어 어? 뭐야? 이거 피가 너 바꿔준 거 니가 바꿔준 거 아니야? 네 제가 바꿔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재홍아 무원의 압박 피곤한가 하다 이거구나 아니아니아니 형 저 앉아요 계속 있을 거예요 저도 내일 오늘 스크림 할 때까지 안잘거라 에 안잘거 같애 잠을 자면 다음날에 출근해야 돼서 안잘거라 계속 봐드릴 수 있으니까 할만큼 하라 안자고 간다고요? 안자고 저 그 오늘 밤 스크림 봐주고 자가갖고 내일 출근할게요 오오오 불면증이 있어서 지금 자면 출근이 꼬여가지고 지독한 인썸니아에 걸리셨구나 하하하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아니 그냥 한번 자면 못 인어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그냥 안자고 그냥 스크림까지 보고 자려고 음 대단하신 그럼 깨있으면 얼마나 깨있어요? 한 20시간? 지금 일어난지 한 20시간 됐으니까 서른 몇 시간 정도 깨있겠죠? 커피 먹으면 나이가 서른 살이요 서른 살인데 그래요? 하하하하 서른이면 구사하잖아 할만해요 근데 뭐 잠 안잔다고 안죽어요 뭐 응급실 가면 다음날에 괜찮아져서 아니 응급실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거기 갑자기 리스폰 롤처럼 리스폰하는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이 쉽게 안죽더라구요 제가 한번 근데 게임하다가 응급실 가봤는데 그 딱 수혈 맞으면 이제 이제 다시 깨어나요 아니 리스폰이 너무 와 대단하신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시지? 하하하하 남보기도 잠 잘 안자니까 아 잘 때 많이 자서 근데 아 한번 자면 많이 자긴 해요? 네 아 그건 부럽네 나는 나는 괜찮아요? 잘 때 많이 자서 잘 때 못 자는 게 X같던데 알콜 중독이라 그래 지랄하지만 힘든 일 있어서 그래 힘들어? 힘들지 맞아요 그래서 어디를 그렇게 하는 거군요 지금 아 그런가봐요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담배말려 갑자기 Element 힘들면 쉽게 드님 여자친구 뭐니 안나가죠? 다들 안 나가지 크리스마스 연습해야 돼 그래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이 스크림 꼬라지 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분에게 크리스마스 때 연습 못합니다! 천하의 씹새끼 1승 하고싶네 전적이 쟤다 빨간 줄 밖에 없네 힘드네 그래도 성욱이 형도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을거니깐 난 뭐 장학자랑 애들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지 장학자랑 애들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지 좋네요 누가 크리스마스 때 휴방해? 휴방을 죽일라고요 나 이렇게 힘든데 누가 휴방을 해 진짜 여자친구 있으면 휴방 허용 아니 우리 팀인데 지금 여자친구 있어서 휴방한다 허용 못해라 형 저는 헤어져서 이제 없어요 아 지금 헤어졌어? 언제? 그럼요 언제? 헤헤헤 흐헤헤 흐헤헤헤 흐헤헤헤 아 그랬어? 난 사기인 줄도 몰랐잖아 아 흐헤헤헤 아 노래방 아줌마가 휴출을 했어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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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걸 거기서 말하냐고 뭐라고 말했어? 트위치가 망해도 나난그루의 흐헤헤 흐헤헤 그네요 그 방송에도 제대로 안 들린거 같애 아 그래? 응 그런데 어떻게 걸렸어? 여자친구 뭐 이러면서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말하지 구체적으로는 안 들리고 저 사람 잘못보셔서 수령하지 흐헤헤 거기 맨날 가는데라 아 흐 흐 흐 흐 지웅이 이제 게임에 집중 가능하네 그것때문에 게임에 집중 못하는거 아니지 형? 어? 아니 좀 최근이야 형 재훈이 송출컴으로 막 아니지? 송출컴으로 어떤거에요 형? 카톡 이런거 아니지? 형 저 컴퓨터 카톡 안하고요 연락도 안해요 남봉아 응? 모른척하기 힘드네 성욱이 형 다 아는데 뭐 저 심각하죠? 음 괜찮아요 이제 방송 집중하자 그럼요 게임 집중하고 방송할 때 핸드폰 좀 그만 보고 네 에이 나는 방송할 때 핸드폰 안 보잖아 내가 여쭈고있을 때 40시간에 연락 안했잖아 그러니까 아 저도 그랬거든요? 열 몇시간씩 할 때? 어 지랄! 막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응 근데 동숙이 형 40시간은 좀 어 나도 그래도 24시간에 한 번씩은 놔봐 아 그래? 응 재훈아 네네 아 근데 40시간에 연락 안해도 알잖아 어차피 방송하는데 그래서 어필해 돈보라지 하고 다 너랑 미래에 꿈꾸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 하는 거잖아 딱 한마디 딱 하죠 어 빵 앙 앙 이럴 거 아니야 그랬어? 어 빵? 그래 왜 내 맘 몰라주고 그래 자기야 딱 하죠 응 카톡 이제 60시간 80시간 안해도 되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 하지 마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구요 바로 그럼 이런 이렇게 하겠지 너무 심하잖아 정 그냥 화장실 갈 때 톡 한 번 해주는 게 어려워? 뭐 그렇게 나오겠지 맞죠 그치? 형 다 암해 형도 다 들었네 어 그러면 뭐 답장해야지 화장실 한 번씩 갈 때는 그치? 그쵸 화장실 한 번씩 갈 때는 쉬 싸면서 오줌 쌈? 오줌 쌈? 오줌 쌈서 왼손으로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카톡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야지 네 네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하면 돼 detailed 시X 그게 돼? 터는 것도 바빠가지고 이들이라 나 잠시 장실 나 잠시 장실 나 잠시 장실 존나 부랴부랴 털고 오는데 시X 하하하하 흐하하하 연 남봉이나 어 멀리테스킹 하자 하하하하 시X 나 왜 미드야 미드캣들? 헤헤헤헿 헤헤헿 아뇨 아니 그 남봉이는 그 캠을 안키니까는 가능하잖아 카톡? 어어 아 그것도 뭐 아 그거 봐서 난 부러웠어 아니 근데 방송하다 보면 휴대폰에 집중을 못해 휴대폰 쳐다도 안 보게 되는데 그냥 아니 그럼 나도 그냥 에잇 한마디 해 어디? 진짜 이씨 오빠가 놀아? 오빠가 놀아? 왜 혜원인지 알 것 같아 뭐? 오빠는 이러지 진짜로 진짜로 어떤 대답을 견뎌줌? 계속 이제 바꾸려고 스윗남으로 화장실 갔다가 답장해야지 저 스윗남인데 이렇게 됐는데 당도가 너무 못 봤어 제 당도가 너무 스윗했나? 치사랑 넘어선? 어 이빨 좀 너무 에이 그게 문제였네 좀 나쁜 남자 스타일로다가 아니 나쁜 남자 아니 중간 하면 되지 뭘 나쁜 남자 굳이 극단적인 표가 있나 아 오케이 중간 정도? 어렵네 중간이 제일 어려운데 어이 채팅창 탕후류제용이라니요 뭐라고요? 탕후류제용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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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이라고 해주세요 퐁퐁 류제퐁이라고 해 류제퐁 퐁퐁 퐁퐁 까지는 아니지 류제퐁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류제퐁 류제퐁 남퐁은 아니지 나아이씨 난 저러지 않아 그치? 남봉이 그치 뭐 남봉이 남봉이 이 지랄 내 방에 채팅치는 여자야 왜 뭐 이제 몇 살이니? 뭐 너한테 어필하고 있어 지금? 네 왜 오빠 저는 다 놀러가서 해요 이러는데 네 해요 오빠 집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언제 놀러오니? 어떤 어떤데? 몰라요 누군지 퀴스에 놀러갈게요 갔는데 걔 안 오는 거 아니야? 퀴스에 놀러가 여길로? 제홍아 진짜로? 제홍아 이메일로 메일로 답장으로 형 집 좀 찍어줄래? 문 열었는데 제홍이가 아니야 나야 안녕 아니 저 중이야 나부터 제가 붙어가지고 농담 헬로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산타크로스 선물같이 그냥 아 맞네 오우 서프라이즈 아 어 무슨 기획물 보는 거 같아 진단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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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 también 진단 좋은 거 같아 구속 لا 뭔 frenид 런블럴 정글도 하죠 나도 우리 미드 AD라서 한번 꺼내봤어 런블럴 정글로 쓰나 요새? 요즘 3초 정도? 쓰는 사람 단 한 명 봤어요 왜 갑자기 채택 안치지? 라쿤이시라고 아 여기 지금 저 코치님이 또 우리 코치님이죠? 자이라 정글도 한 명 봤는데 그것도 라쿤이시 요기 정글도 엘리스 위쪽 뭔데 1렙에? 왜 여기 등장하는건데? 레드 스타트 아 엘리스 존나 오랜만에 보네 진짜 가지고 논거네 나만 살랬어? 재홍아 바텀 조심해라 네 바텀 그거에요? 레드에서 내려갈거야 위에서 칼을 막아서 뒤에좀 해 어 나이스 저거 먹고 블루쪽 새캠 돌고 오겠네 아 덤 아이씨 아 아 여기서 아트록스 상대니깐 한번 그거 가보시죠 증오의 사슬 증오의 사슬? 아 예 알겠습니다 럼블 과열이 바뀌었는데 뭐야 이거? 과열이 좀 더 그거 됐어요 딥해졌어요 바텀 또 졌어? 아 또 졌어? 아 이거 옛날죠? 제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이거 바텀 아 시바 업갱인데? 난 안갔어 이런거 가지 말고 니 할거에요 이럴때 바텀 정글이 갱갈때 만약에 서포즈 죽어있다 근데 만약에 피가 갈려있고 상대도 스펠이 빠졌다고 얘기하면 가는거고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죽었을때는 바로 위로 올라가야되요 넵 일방적으로 죽었어요 그런것도 얘기를 해줘야되요 원딜이 네 오지마라고 해야지 안그러면 정글은 뛰어갈수도있기때문에 말을 해줘야되요 과열 관리가 좀 편해졌다 아 요즘 화나서 급발진했네 뭐 패치됐다메 아 첨왔네 그냥 100에서 150 됐어요 어? 이게 킬각이 아닌데 이거 왜 플루를 썼지? 동수기형인데 그냥 동수기형인데 그냥 눈 돌아갔는데? 아트록스? 방금 저거 W맞았잖아요 아트록스 저때 그냥 내가 끌려가는데가 있으면 제가 스킬쿨이 돌아도 안죽는거잖아요 아 끌려가는데 E를 생각하면 좋아요 네 E를 끌려가는 위치에다가 어 나 탑갱갱 나온다 나 열관리 잘 냈거든 음 근데 내가 호응이 좀 힘들긴 해 목숨 걸고 호응해봐 한번 그래? 아니 지금 웨이브가 너무 많은데? 알았어 얘 아무것도 안해 나이스 이럴 때 볼배가 제일 중요한게 뭐에요? 방금 동수님 어? 방금이요? 방금 제일 중요한거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봐요 QW 이중에 있어요 QW 이중에 QQ? E가 제일 중요하지 E가 아 이거 밟아봤다 내가 피가 없으니까 쉴드라도 밟아봤고 하려면 E가 몇촌지를 얘기해주는게 좋겠죠? 아 예 좀 급하게 들어가면 네네 응응 중후에 사서 중후에 사서 중후에 사서 가겠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저럴 때 온다고 했을 때 내 스킬 쿨을 말해주는게 좋아요 그럼 잠시라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네 그랬으면 확실히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교환 구조가 안나오고 라인 존나 올려드네 아니 여기에서 그거 썼잖아 아니 여기에서 그거 썼잖아 음 재홍씨 지금 집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일단 라인 반에 쟤네들이 밀고 그러니까 집갔다가 그냥 바로 템 사오는게 제일 좋아요 좋습니다 카르마 없이 하려고요 1300원 안되면 그냥 방금처럼 저 템트리 사면 돼요 방금처럼 네 응 metal pare 엘리스 위쪽에 있네 오 뭐야 아 죽겠다 저만 무 daughters 있어앉 에아 그냥 아예 빼야되 이거 짤짝이다 아 나 W선마한테 왜 E를 찍었냐 아이씨 탑에 L 어어 나의 날 때 거야 배운줄알고 아 이선마도 있구나 했는데 잘못 찍은거군요 WL 배웠네 이럴형 덩글이 방금 쿨해줘야되는게 뭐냐면 남봉씨 앨리스가 방금 저 키를 따고 어디로 무빙을 쳤죠? 윈무빙이요 한 번 말을 해줘야죠 탑한테 어? 방금 했는데요? 버크기 해야돼요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긴 해 어 오케이 노인대 하듯이 어 돈 못 들었어요 아 네 탑에 L 탑 아까 가능 어 가능중이긴 해 싹 가능 3개 얘기해주면 좋아요 그런거 L 와드거든 어어? 엘리스 뭔데 이새끼 이거 어 볼륨에 엘리스 봐야된다 나 뺀다잉 시발 어 저기 숨어있었네 딱 이런거에요 아까 올라간거 봤으면 탑갱을 부르면 안돼요 원래 피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탑이 어 아니 여기로 갔다가 뒤로 돌아서 온거야? 삼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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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저 뒤로 가서 저로 돈거 아니야 미안하다 안모가 바이조브 그렇게 될수가 있다 이렇게 될수가 있다 그니까 정글을 봤으면 확실히 퍼라고 본거에서 안하면 되는거에요 네 응 바텀 다시는 오지만 애써야 고맙다 아이킬 먹게 해줘서 1100원 아 돈이 계속 애매하네 이러면 어차피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집 끊어요, 채용씨. 집요? 아이고. 아, 집 끊고 돈 모으고 가라고? 왜냐면 저쪽에 어차피 라인을 밀어요. 뒤에 빼 있으면 거기를 럼블도 있고 그냥 한 톤만 기다려도 우리가 현재 템으로 할만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네. 뭔 말인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끊었네? 집을? 하하하하하하하 ㅈ 땜네. 아뇨아뇨,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 왜 내려와라. 궁부터, 궁부터, 궁부터. 절대 W 맞추고 궁부터 쓰면 되잖아요. 굳이. 아, 나이스. 아니, 카르마는 굳이 적을 왜 몸을 못했지? 이렇게 하면 아까 집 안 갔으면 어차피 똑같이 잡는 거였어요. 그러네. 왜냐면 정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저게 방금. 저게 방금. 앨리스 바텀. 좋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온다. 아랫 정글 블루 쳐먹는 중. 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각자 말을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이 말이 씹힐 수도 있어요, 작게 말하면. 그래서 최대한 들리게 말하면 좋아요. 네. 이럴 때 뺄 때 그냥 쭉 빼서 집 가고. 네. 좋아요. 빙왕. 어, 이거 야쏘가 억가지. 근데 야쏘 살짝 벌레이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 뭐하는데 이거. 아니. 나이스. 에이, 나 모르겠다, 이씨. 어, 헤헤. 라이브 가는. 나까지 왔어. 나 수가 이상해. 지금 데스 보면 이게 이상할 만해요. 여기서 이제 뭐 생각해야 돼요, 동승님. 저, 이게 정글. 맞죠, 앨리스를 생각해야 돼요. 파워 미니언을 치는 게 아니라, 치면서 미니맵을 보는 거예요. 예. 얘가 나를? 억가와 통할 수 있어. 앨리스, 앨리스 욕먹었어. 그러고. 이러면 시원하게 밀고 집 가면 되겠죠? 털 찍고. 어허. 마텀 다이브 각. 뭐야 이거. 으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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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 있길래. 아, 시발 사람이 병신대 가는 거 같아. 에, 근데. 오히려. 그게 전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게. 넷. 응응응응.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 이거 테리 좀 애매하게 돌아서 걷던 게 아까워가지고 씨. 나이스. 이게 어시가 없다고? 진짜 어이가. 어? 어. 주리에에에에에에에! 와, 우리 카르마 뭐지? 좋은데? 아, 저. 어, 죽겠는데. 어? 아, 이거 밀어나네. 메일 안 보네 메일 보냈다며 아 짜증나 일로와 빙시마 미안해 미안해 탐 아파? 복귀 뗄까? 그리고 나 탐 없다가 노릴게 아 ㅅㅂ 못갔어 아 큐 ㅅㅂ 아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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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레벨이 왜케 높은거야? 여기서 이제 배운거 한게 더 있어요 이제 집갈때는 더 확실하게 집가자 아 이거 너무 많이 맞았다 근데 아 이게 이 큐.. 이 큐를 너무 많이 맞네 하아 갔던거 아는 이레를 한번 잡자 이레를 제 앞에 500골 아 저거 아는데 W를 해 W B 혹시나 아 이거 W로 안 걸어 칼리 레드 들어왔어 레드 들어왔어 죽여 푼 없어 우리 저 땡길때 거기에다가 땡겨지는 위치에다 이를 써야되는데 아 참 지랄 아 참 지랄 브라보 깜빡되지 음 음 내 폭풍으로 이 자리에 다시 천둥 치게 하니라 어 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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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드 구도 볼만한데 나 궁 있어서 러시아는 살짝 여기 와볼래? 네 이쪽으로 내 차 너무 많이 났나? 나 바텀 맞을게 응 바텀 받아 용한타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 아아 아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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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안왔어 아 안돼 에이랄 씨이벌 됐어 어색 아래쪽에서 못해 아 어ammers 샴 어차피 아래쪽 다 버거든 저런 이래 미친거 지금 용치고 있을 듯? 응 이래리 아래쪽을 다 쳐놓고 탑 쪽으로 억가 간다 야 이거 멱살 잡는 템이 좋다니까 진짜 중호의 사슬? 응 군가? 응 그렇다 코치님이 저거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CC기 강인함 떨궈가지고 CC를 더 길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겨서 아 그런 효과가 있구나 저 사실 피에 감소만 있는 줄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다 쌓이면 그냥 그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아 씨 아니 멜리아가 왜 이렇게 세지? 아니면 스치니까 죽는 애들이? 그럼 안 돼 공으로 뛰자 형 진짜 된대 깜짝이? 찍었는데 아 이게 미드가 부도가 너무 터졌어 얘를 잘못 눌렀네 저게 맞는 순간 바로 그냥 이 뿌렸어야 되는데 내 몸에다가 저게 맞게 믿 믿 믿 믿 믿 아 럭스도고리 라이너넬에? 럭스 라이너 입 럭스 라이너 입 나 궁 15초 럭스 너무나 된다? 조그만게 나 궁 생기면 바로 물 수 있기만 이제 이렐로 증사를 바꿔야겠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어 버텀 TP 저거 이렐로 증사 아트 아트 위에다 이렐로 생각하면 TP가 없음 기네 미드 이거 걸 준비해보자 럭스 뭐냐 이거? 럭스 저거 혼잔데 와 아니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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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 깔았어 꺶이 eco 오 MICHAEL 럭스 럭스 에S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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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 아 살았다 나이스 와 ㅈ 됐네 이거 못 잡나? 나이스 잡았어 어 뭐야 이거 형 없어진다 형 이거 뭐야 ㅈ 됐다 형 어 어? 진짜 좀 떨어졌대? 이거 수궁이 씨 여기 왜 치씨 나 어리까 못해 그 장면 걔 너 잘 컸잖아 방금 제하골까지 먹었어야 했는데 아깝다 음 저거 먹었으면 나 바로 그건데 최후의 흡사균 아 야쏭어 왜 이렇게 내꺼 카정치는 겨 아니 미쳐버리겠네 아니 카정치다가 아 저 골 때리네 저거 진짜 야 먹어 먹고싶다 나도 우리 정보를 못 들어가 이거 뭔데 아 이거 뭔데 20분인데 저거 완전 안 익숙해 저거 뭔데 20분에 개새끼네 진짜 개새끼네 저거 뭔데 진짜 개새끼네 가 가 가 나이스 나 이거밖에 할게 없다 야쏭 컷 야쏭 컷 죽었는데 우리 팀이 아 야쏭 우리 팀이 없구나 벌레 컷 벌레 컷 다운 아 야쏭 우리 팀이 없구나 헤헤 덤벼 또또또 벌끌 오소리 발동했다 덤벼 와 쟤 탬 봐라 아니 이거 스테라까지 가면 어떻게 잡으라고 와 이를랴 이비새끼야 아 이거 여기 나가기가 무서운데 와 씨앗 마내줄 아따 아 카르마 벌려가지고 몸 니시 했어야 하는데 아트 뒤로로 돌 수도 조심 얘 점회 빠졌어 죽여 죽여 문디려 월식 월식딜 좀 무섭네 아니 무슨 방귀 이.. 어이씨이.. 아니구나.. 드락사를.. 아니 2타 맞았어 2타 나 중사해 새끼야 어 잠깐만 애들이.. 어 형이 이기겠는데 얘? 어 나 중사해 이 새끼야 어 아니 형! 이게 멱살이야 증사야 그럼 혹시 그럼 슈퍼비듬도 이겨줄 수 있어? 어? 증사를 또 바꿔서 근데 쌓아야 돼 쌓아야 돼가지고 럭스가 형 싫은가 보다 조그만 애 잡으실? 잠만 나 템 집 좀 아 나 죽었다 어 살았다 아니 오히려 럭스가 집어넘졌어 아니 아래에 아트 있어 아트 있어 잘 먹어 아트 감OO 아트 감OO 우리 야스웍 모임 화려해 화려한해 간잔해 화려하잖아 에헤헤헤 공가요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저걸로 럼블리 뭐 형 첫번째 아이 고비야 씨발 화살이 몸 다 뚫렸 하하하하 씨발 하하 아니 이게 참 매번 얇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원딜이 이게 확실히 혼자서 못하는구나 이게 서포트가 너무 쟤나가 이상하다 너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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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늘 혹시 트렌들도 하실나요? 으하 좋아하지? 나 열두시간동안 한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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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뭐 이까이 한번 더 해야자 뭐 이까이 증사 괜찮긴 하네 확실히 한타 때 좀 센 애한테 안 놓긴 하네 약간 상대 팀장한테 걸고 이제 하는거야 아까 아크샷 막 이런 증사 상대가 재홍이 형한테 걸어주면 땡큐 아 진짜 그것도 개빡쳐요 말파로도 증사 가나요 혹시 봐도 돼요 아 그래요? 증사가 그냥 좋나 증사가 지금 자체 밸류가 좀 좋아가지고 갈만은 해요 가격도 괜찮고 맞죠 맞죠 그 템 자체가 좋은거라가지고 음 근데 말파이트는 선택으로 증사를 하면 안되고 적어도 과미의 부시 정도는 운영하고 가야되요 문도는 괜찮죠 증사 문도는 진짜 나쁘지 않을 때 안돼요 문도는 첫템을 강철신장 가야되서 아 웬만하면? 네 강철신장을 늦게 가는 순간 밸류가 떨어져요 아까 내문도가 그 그걸 안가가지고 강심을 중후반에는 좋아요 중후반에는 초반템으로 가기에는 너무 그 빡셀 것 같아요 유쾌 itations 유쾌 동식이 이놈이 동식이 미던데 탑 스녑 되나요? 엇 흐흐흐 오 날씨다 이걸 미드를 빼자 형 이렇게 하자 어 서포스 으로 빠갔네 다 서포스야 ㅅㅂ 볼벨이 계속 연습하는 게 맞겠죠? 97? 어... 일단 적어도 지금까지 챔프 봤을 때는 볼벨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나쁘진 않았는데... 게임 내용이 나빴던 거라... 모델카이저 한 그릇 한번... 저 연습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펀님... 좋아하세요? 조합보고 고를게. 모델이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내 선물 어디 갔지? 밀리오를 해주시네 또? 원하는 거 말을 해주니까? 아 맞네 명운이 AP하면 모델카게 안 나오긴 하지. 어? 딱 명운이다. 긴팔 원숭이. 잠깐만 제라스랑 바이? 안 어울리... 아! 아 근데 바이... 사일러스한테 바이 궁 주고 싶지 않은데? 음... 애니비야 할 수도? 니가 바이를 고르는지 왠지 억가할 챔을 할 수도? 아 바이 하겠다 그냥. 그 강렬이 진짜? 이거 대단한 상당에... 빨리빨리은... 진지 아깐을 할 수도 있어. 기술 환자를 나쁘지 않달까? 누... 무미리 개 사귀긴 한가 보네? 저 개 사귀긴 해. 음... 음... 보솜 라인은 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전... 그냥... 사일러스한테 나고 그냥... 동시에 성장만 해도 무밀 밸류가 좀 높아서 죽지만 않으면 돼요 혹시 트렌드 상드려도 증상하나요? 하도 돼요 첫템으로?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상대 픽이 이상하다 잔나 정글인데 이론상 잔나 미드죠 사일러스 정글에 이론상 니달리 배냈길래 그런가보다 정글 잔나 탑잔나 트런들 정글 사일미드 탑잔나 트런들 정글 사일미드 정글 잔나인데요 사일러스 방문 기나들었는데 짜증나네 이게 말이 되나? 미드 트런드는 거 아니잖아 저티어 감성 좀 길러주세요 아니 저 이거 스왑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 미드 트런들 정글 잔나 맞췄습니다 정글 잔나 정글 잔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티어는 다르군요 아 그럼요 배워갑니다 나 왜 직공이냐 아 ㅈ 됐네 방문 두개 들어왔는데 저티어는 다르군요 이걸로 어떻게 맞췄 근데 이건 아래 시작해야겠다 억과 각 좀 나온다 치속 정.. 치속.. 정글 잔나? 치속 정글 잔나 무조건 뭐 어디선가 갱을 때린다는 건데 뭐.. 런 챔프를 하면 웬만해서 바텀을 가는 경우가 높습니다 재홍씨 잔나요? 저런 미친척 하는 사람들이 바텀을 많이 가요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은 잡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두면 좋을 거예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큰일났네요 리쉬하고 그냥 카정 박아야겠다 근데 쟨 다섯 명이 왜 아무도 안 보이지? 늦배인가? 뭔가 막 찝찝하냐 리쉬..필..필..필..필요하다고? 어 리쉬해줘봐 좀만 해줘봐 그냥 리쉬 박고 내가 카정으로 조져버리게 상대 아직도 안 나오 도대체 베일에 쌓여있네 누구야 도대체? 누군거야? 사일러스 맞구요 그렇다면은 어 여기 있을 것 같았구요 모든걸 예상했네요 형은 싸일이면 첫.. 아 싸일 아니네요? 아 근데 이거는 뭐 겸치 못먹죠 이러면은 네 이러면 웬만해서 그냥 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구도가 잠긴거랑 일렙은.. 일렙이 줄 수 밖에 없어서 제일 좋은거는 저 경험치 사거리까지 되는데다가 일을 깔아놓고 그냥 그 보호막 딜 플러스 맞는 딜 참으면서 경험치 먹는게 제일 좋았어요 그거 빼고는 못먹어요 애초에 사일러스가 의문의 와드를 아 어디 잔나씨 맛 좀 보러 가볼까 와 윗점블를 했어? 뭐지? 역버프를 했어 심지어? 안 보인다 런들이 밀리오 잘하네 형 탑 업가각 좀 보러 왔음 나 근데 벌써 여깄다 마쩡까봐 그냥 응 까있게 이길걸? 지금.. 지금이면? 내가 이길텐데 애니비아 오거든 이거? 에라이 씨발 노어시 아니 니가 얻갈써 어 노어시지만 그래도 경험치는 들어오는거야 굿 나이스 아니 근데 잔나가 역버프를 냈다고? 노리씨로? 가능한건가? 어? 어? 무겁 무겁 주워 미소 흨 지금 보면 방금 그냥 타워에 넣었고 직 갔다오는 템이 나오잖아요 이럴 땐 직가도 돼요 어어아아 어어아 아... 굴빠따맞고 뒤지는 거라서 템을 사왔으면 이겼겠죠? 근데 이게 약간 점화성 욕심됐네 제가 그냥 때릴걸 평타... 어? 이게 아니구나 아... 점화성 말고 그냥 다 갈꺼야 어? 쿨이 러즈킬이 아닌데? 갔나? 이 새끼 캠프 몇개야? 어? 어? 이거는 가면 안되는데 왜 가고 싶지? 쟤도 갔을거니까 이제 밀어넣으면 땡겨지니까 집 잘간거에요 그죠? 할게 없어요 네 할거 없을때면 집갔다가 피깎여있으면 그 피깎여있으면 집을 가고 피가 안꼈... 꼈을때 할거 없으면 와드를 박으러 가면 돼 다 높으릴거야 근데 기준은 무조건 파워안에 밀어넣었을때 어? 오케이 쟌나 찾았구요 쟌나 업가이드림 집 끊어드림 어?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쟌나 캠프 잘 도네? 그니까 지가야 맵다 그냥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어? 어? 아 아퍼 쟌나 이 기묘한 템포에 내가 말리네 그 정도 좋아한다는 바인 이 기묘한 템포에 나이스 이 기묘한 템포에 안아오면 이 기묘한 템포에 W 쿨 돌리면서 카이팅 하시지 싸워야 트런드를 이길 수 있어 트런드랑 그냥 생맞다이하면 트런드를 절대 못 쳐 아니 내가 솔랭 했을 때는 왜 저치긴데? 아마 템이 좀 더 잘 나왔거나 그랬어요 빨리 형은 진 이유는 한게요 이 전에 1데스를 해가지고 템 차이가 나서 그러면 그냥 궁 빨고 빼야겠다 이거 싸우면 안 되겠네 길게 궁 있으면 절대 못 이기네요 그냥 맞추 이기기가 아무래도 빡세요 그러니까 볼리베어가 이기는 조건부는 딱 그 내가 싸운 과거를 볼 때 W를 한 번 더 쓸 수 있을 때부터 좋은 거라 근데 W 못 돌리고 바로바로 싸우려고 하면 이기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그거잖아요 치솟이라가지고 퍼지는 순간 더 딥하게 맞는 거라 치솟을 갔어 치솟을 가야 이기나보네 준열 맞죠 AP 템트가 좀 날먹이라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템은 좀 진짜 버틸려고 드는 템이라 이기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요 탑에 잔나 뭐야 다이브도 뭐냐 저거 다이브도 뭐냐 저거 다이브 안될텐데 쟤네로 약한 첨멸 없어 다이브도 가둘게 이게 근데 왜 밀리오가 못 시작한건가 방금? 네 밀리오가 몸을 댔고 그리고 방금 케이틀린이 저기에서 포탑 밖으로 나가면서 플래시를 썼어야 했어요 잔나가 떨려 케이틀린 룬 자체가 지금 잘못듬 잘못들어가지고 난이도가 더 빡이에요 직공들어서 잔나탑 방금 센스 좋았다 그니까 저렇게 E를 쓰는거 자체가 진짜 중요한거에요 E 까먹으면 죽은거였거든요 아 근데 X 됐네 이거 탑 밀리겠다 이거 남범이 왔자요 네 막아줘요 네 힘내라고 단돈터리 보면 지금 라인 이럴때 이거 진짜 어차피 오브젝트 없잖아요 지금 헬도 그럼 유치화 키고 탑 큐쓰고 뛰어가도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 배운대로 하세요 배웠으면 하시고 안 배웠으면 하죠 원래 원딜들은 유치화 키고 복귀하거든요 아니 CS 드디어 어 CS인데 빠르자네 빠르자네 한잔해 그냥 이제 이럴때는 그냥 펠 없고 하면 그냥 유치화 키고 네 내가 복귀하는거 한번 물어보세요 바텀은 저렇게 하거든요 원래 바텀은 너무날먹이라가지고 유치화 그냥 싸움턴 없으면 용 없으면 용전에 유치화 쓰고 저렇게 해가지고 좀 갉아먹게 싸워내야겠다 좀 갉아먹게 싸워내야겠다 좀 갉아먹게 싸워내야겠다 아 전나가 개 때리는데 아 좀 저럽네 다 올라갔는데 바텀도 제일 중요한게 그 스트레이트 꼽는게 아니라 라이트만 짭짭짭짭짭만 하는거에요 저런 애들이랑 싸울 때 때리고 빼고 그리고 피 갈면 나이스 한 번에 잡을 생각을 안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오케이 너무 한털 잡으러 간다 네 어느정도 갈고나서 하는게 훨씬 좋을거에요 그리고 원딜은 와드가 두개면 써야되요 와드를 박아야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라인 가고있죠 지금 빈시야가 그 밑쪽 일자로 오는 시야는 비었잖아요 그냥 팔면 안되는데 아 그러면 용을 칠수도 있는거잖아요 용 용 쪽에 하나 박으라고 용 쪽에 하나 삭 넣어놓으면 솔리용 하는것도 확인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억가 오는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야를 먼저 박으세요 이렇게 뭐하는지 차지했습니다 나이프 파일럿스 잔나한테 궁 한 번 썼으면 다이브각이 나왔겠죠? 페이틀린이니까 아 잔나한테 쓸걸 잔나한테 썼으면 잔나 죽었죠? 그리고 아까 포탑에서도 잔나한테 썼으면 잔나 죽었던거에요 아 못봤어요 아예 내 화면만 보는게 아니라 상황이 끝나면 상대방의 현재 지금 상태도 확인해줘야해요 오케이 바텀에 전령 썼다 개꿀 착각했나봐 아 체력도 못먹었네 원딜도 그렇고 원딜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CS 4마리를 갖다 거리도 대포는 먹어야 돼요 두 분 다 한마디로 대포한테 스킬 써서라도 먹는게 좋아요 아니 버텀 왜 졌을까요 재용씨 헬 온걸 못봐서? 턴을 썼으니까 졌지 아까 한턴 전에 이득을 봤죠 네네 왜 집 안갔어요 그런나요 돈이 있는데 쟤네는 뒤져서 돈을 그전에 번 거를 쓰고 온거고 우리는 돈을 안벌고 했는데 한턴 더 쓴거고 돈이 더 많으니까 진거죠 집을 가야되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면 만약에 내가 집 타임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싸움 각을 안봐야되요 그리고 정글도 부르지 말고 아니면 집 가는거 봐달라고 하던가 그거 두개 다 아니고 그냥 싸움 한 번 더 봤잖아요 정글 안말해가지고 말 안하면 몰라요 팀은 말을 해줘야되요 깜디은 새끼야 깜디은 돈 너무 많아 용이나 먹고 가야겠다 야 아니 근데 밀려가 아이씨 빠르네 이 새끼야 보시면 지금도 용 치는것도 좋은데 왓한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거 왓한게 받고 바텀 먹으러 가도 되는거고 용 쳐주다가 음 라인 저기 아래쪽에다가 일자로 오는 길 있죠 저쪽에다 박아놓으면 대기하는것도 못 볼 수 있고 아 야 이쪽 여기 네 어 가운데다가 딱 박아두면 상대방이 오는거 볼 수 있잖아요 어 아 라인 지로 먹으러 갈 때 네 지금 여기다가 앞에다 박아두면 저 핑화를 지우면 저쪽으로 빠지는게 여기에서 이거 밀고 집가면 이거 받아 먹고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어 그니까 왓을 라인에 박는 이유 어떻게 오케이 그리고 대포는 먹어야 돼요 네 네 놓치면 안 돼요 대포는 대포 쐈는데 죽었어요 그 전에 그 전에 대포 쐈는데 죽었어요 그 전에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내가 뭐 할지만 찾아다 내요 네 아 먹이만 찾지 말고 탭을 눌러서 네 내가 지금 우리가 진행 방향이 어디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라인이 안 보여요 그럼 라인이 안 보여요 가면 가면 여기서 문제 저거 어차피 못 잡는 거 알아요 본인들도 전용 가자고 콜하고 전용을 갔어요 음 음 그니까 눈이 돌아요 다들 네 음 저 새끼 잡아 하면서 다 같이 칙칙푹푹푹 놀이한다고 칙칙푹푹 놀이했죠 네 네 저는 라인 먹었어요 맞아요 차를 라인 먹는 게 나아요 네 한 명이 알면 말을 해줘야 돼요 왜 말 안 했어요 어 한 명은 중재 시켜야 돼요 아 저게 아닌데 라고 하면 저거 되는 거 맞아 라모아 너였어? 응 아 나 나 나였는데 난 밀리오랑 애니비 안 줘 소리 잘 꺼도 될 줄 그리고 케이틀린은 본인 앞쪽에다가 덫을 깔아놓고 카이팅을 하세요 그럼 라카리 W를 일자로 못 쓰잖아 오케이 응 스킬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스킬을 활용할 줄 알아 덫을 진짜 잘 구독긴 해요 못 쓰겠으면 못 쓰겠으면 내 일자로 오는 게 오는 데다가 한 개를 깔아놓는 게 좋아요 한 개를 깔아놓고 카이팅 응 그리고 정글은 이럴 때 직감에서 탭 한번 누르고 이거 어떤 콜 해야 될까요 전령 어디에 풀까 나 말하자 얘기도 해야 될까요 현수로 전령 미드에 풀게 아 템트리듬이 못 인거 같은데 가우밍에 사우밍에 베밍에 붙으면 트럼드 끝을 가능 나 폴밍에 아 영 드립을 꽉 어 밀리오 해봐 가봐 와우 레전드 나 졸랐어 나 졸랐어 근데 미드 뭐야 형 바텀 밀어야 돼 너가 먹어? 나 먹고 탁 갈게 나 욕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보시면 지금 또 미드가 빵꾸가 났죠 네 이거면 제가 안 왔어야 되나요? 네 그냥 미드 갔어야죠 지금 내가 힘이 졸랐어가지고 딱히 필요 없긴 해 보면 또 칙칙폭폭 됐죠 약간 재홍이가 좀 마음이 약해 거의 거의 꾸러기 수 미드에요 다같이 다녀요 미드 우직하게 막아줘 웨이브 안오면 와줘 재홍아 네 이게 너무 정맞으면 안돼 이게 같이 다니면 범인이 돼요 결국 라인이 빈 라인이 생기면 안돼요 그 어린이 탐정단 느낌이에요 지금 세분이 지금 나 떡잎방몬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턱잎방몬데다 또 다치다닐 때는 뭘 해야 되나요? 일단 푸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해야 돼 어 런드리마일 매부텐데 애니비야 누나 여기에서 지금 재홍씨 라인 밀었죠 네 그럼 이제 레드를 먹고 아래쪽으로 붙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붙으면 안되고 뭐가 지금 비저그런? 바로는 인강수가 되는거에요 상대방이 미친척하고 기바오 때려버리면 못막잖아요 응 그럼 라인 밀고 위쪽 시야 딸 수 있게 덧갈아주면서 밀리오 와드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거에요 저렇게 응 형 여기서 보면 탑 그거 붙어줄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이제 다시 미드 가야되고 지금은 맞죠 그니까 한번 밀고 턴 쓰고 한번 밀고 턴 쓰고 근데 계속 가만히 미드에 서있으니까 상대방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밀고 견제할 생각하지 말고 움직일 생각을 해요 계속 나오는 생각 그만하고 터브로 가도 되잖아요 터브로 가면 터브로 가면 터브로 가면 상대방보다 빠르죠 빠른 도착이니까 우리가 더 무리한 싸움이 되는거에요 사일러스 노공 이러면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꼭 천천히 하고 밀고 살짝 아이고 다씨 그러면 뭐해야 돼요 지금 아니다 mid 도착 바래요 Id 미드 마가야되는거죠 근데 그걸로 가면 위험하니까 살짝 보면서 앞 쪽집 아 그니까 덫을 안怀아놔 보라 갔어야죠 Kenn quando administration 게임하는데 안전하지 못해요 보시면 그걸 알아야 돼요 게임할때 내가 센게 아니라 팀이 센 것도 알아야 돼요 이번 판은 루시안이 그렇게 잘 쓴게 아니기 때문에 미드 1차 밀릴 수 있을 듯? 응 아 2차 그냥 더 밀려도 될 것 같아 3명이고 바텀 1, 3밀이라 억제기까지 밀듯? 코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3명밖에 없고 팀들이 없죠 지금 2명은 우리가 죽으면 바론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은 해두고 있어요 사일러스 좁히는 중? 그냥 빼자 저거 트렁사 필요한데 아 트렁들은 너무 빠르다 근데 여기서 시간 끌리면 좀 피곤함 캐릭터링이 방금 미드 쪽으로 간거는 말이 안되죠 네 바텀 갈아야겠죠 맞죠 맞죠 빛 라인을 채워주는 거야 우리 팀이 미드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바텀을 막는다 여깄다 애들 빼 나이스 아 빼게 해주는데 에이씨 싹 바가지 없네 하하하 하하하 미드를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캡틀이 가봐 내가 사이드 이겨 인사 내 휴수 용이 50초 아 생각 안 한 거 같은데 아 바로 갈게 형이 바텀으로 밀으면 될 듯 이거만 먹고 갈게 집가서 3점 사온 정글은 거기서 기다려야되요 지금 이렇게다가 앞에 숨어있으면 죽는거잖아요 넵 그니까 이거 이런 타이밍에 많이 죽어서 오브젝트를 꽁으로 주는게 많아요 넵 그니까 용 50초인거 확인했고 우리팀이 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모일때까지 슬라이스 탑 용쪽 시야잡자 보면 이제 다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고 이제 내려가는거에요 만나도 한명 근데 안진다 그때 들어가는거에요 오케이 용 다이렉트 골뱅타 까도 될듯? 애들 포드했어 암버가 반대 골뱅타까 이러면 나도 가야되네 넌 미드 받으러 근데 어 2차쪽으로 돌아가야되고 돌리비언 직갔다가 탑으로 가고 어어 400tp 트런드린거 같은데? 이거 여기 내각에서 막 막자 하자 이러면 미드 밀고 쪼아주면 되겠죠 나머지 4명이 미드에 있는 상담들이 힐틀링 최대한 안전하게 다빙이 다빙이라 그네 개핀데? 아 ㅇ 존나 선택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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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 잔단 놓고 에내비아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목 못 가게 해 진짜 이번에 호흡 잘했어요 좋았다 아리걸? 아니 아니 죽겠다 예쁘다 하하하 까비 하하 죽겠네 자씨 나가있어 배웅님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을 알겠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딜을 해야하는게 내가 안전한걸 알면 서폿을 먼저 보내세요 나아가 해도 되잖아요 음 무의미하게 내 옆에 둬야할 때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때 위험할 때 시야가 없을 때 근데 시야가 있고 필요할때는 올라가라 라고 해가지고 정글이랑 4명이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쪽 시야를 따면 가는길에 시야를 따잖아요 네 본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거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있어요 갈 때 시야가 있든 없든 ㅈ나 당당하게 걸어 다녀요 ㅈ나 당당하게 걸어 다녀요 어딜 갈 때는 네 카라세요 카라 ㅈ나 당당하게 걸어 다녀요 당당하게 걸어 다녀요 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진짜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ㅈ나 당당하게 그냥 맞으면 어 나 죽었어 하고 스펠 체크하고 스킬 체크하고 끝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뭐가 돼요 조지는거에요 조지는거 오케이 확인 다 하고 시야 있는대로 다니고 아까도 미드 보면 쟤네들 보였다가 안 보였는데 뭐였죠? 있을 수 있는 가격 사이즈가 됐잖아요 앞으로 뛰었으면 그랬으면 뭐에요? 돌아갔어야 했어요 근데 죽고 그럼 팀들이 또 뒤로 빼야되요 그럼 턴이 접히고 계속 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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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히는거에요 근데 언제까지 하시나요 혹시?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해야죠 오늘 그냥 안잘라구요 아하 에이 안자고 아 저는 밤새긴 하는데 아니 스크림에 그 지장이 없으신가 저는 보기만 하면 되는거라가지고 아니 스크림 늦게 하니까 어 어 한팔을 해줄게 집중해둘게 해보자 내가 자르반 1픽 받겠다고 자꾸 내 선픽 가져갈래 하지말라고 아 서포터 나 줘 나 하고 화장실 좀 갔다오게 그럼 남봉아 나 줘 너만 우픽해 아니 난 무조건 볼베 할거야 아 머리아판 아니 나 상황보자 럼블 상대로는 좀 전화 드릴게요 아 근데 트렌드 생조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좀 군대 그니까 너무 볼베가 쌩돌해요 침만 안하면 돼요 그니까 쿨감템이 좀 더 나와서 W를 맞딜하면서도 금방 돌이 쓰는 상황이 아니면 좀 빨면서 약간 카밀 갉아먹듯이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에요 카이틴 어 맞아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형 이거 무조건 볼베 탑무무야 탑무무 아 그래? 어 탑무무가 있어? 신기하네 여기 저거 아마 자살무무일 듯 오버파밍하는 자살무무? 어 그런것도 있어? 그래서 낫서스를 배났나? 프리퍼밍 그 그 그래서 또 아니면 1픽 5픽 바꿨을 수도 있어 진짜 스왑으로 4픽이랑 바꿨을 수도 있고 요즘 정글 정글은 나왔으니까 안보기 일단 정글 잔다 맞춰서 지금 신기 올랐거든? 어 맞네 하하하 왜절드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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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쟤 라인전화 안해? 쟤? 보통 라인전화 안해 그니까 그냥 무조건 그 부패들고 와가지고 라인 존나 먹을걸? 이거 저런 챔프 있잖아요 네 오버파밍하는 챔프 네 저거에 눈도는 순간 모든게 다 말리거든요 네 차라리 이럴때는 그냥 미쉬해 준다는 마음으로 정글 그 오버파밍 들어오는거를 리시해주면서 확인해주면 네 그 후가 편해져요 그 후가 50 한번 잠깐만 저 티모는 뭐지? 티모 미드지 뭐 미드가 맞겠지? 아 미드지 남보기 신기 남보기 신기 올랐으니까 요새 어 진짜 무조건 미드지 어차피 마저 들었잖아 어어 존댐 탑티모다 시발 아니 시발 이러면 오공을 근데 볼배도 만만치 않게 피곤할거 같은데 이거 그 볼배를 써도 티모 상대로 카이팅 담으면서 호우적되고 차라리 오공이 대시기가 있어가지고 네 네 평타 다시 피고 그래가지고 나 주포가면 이도저도 안되는거 같던데 그냥 무조건 심파 뽑아야되는거 같던데 아니면 요즘에 탑 오공들이 네 특포도 가거든요 아 특포요? 심파 말고? 네 특포도 가고 심파도 가는데 아 근데 티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상대방의 지금 탱커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럼 특포가도 된다는거에요 음 알겠습니다 특포 아 또 이 새끼 숨어있겠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리시 해줘야돼? 헤르메스 우측 가야돼? 음 음 아 심파 리시받는 정글 그니까 이게 결국 그 심파랑 특포 둘 다 똑같긴 한데 저거 안터져가지고 7명 맞으면 네 음 본인이 더 자신있는거 많이 해본걸로 가시면 될거같아 네 됐어? 어 여기 앞부시나 이런데 숨어가지고 음흉하게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해 거기 있었어? 세기 이 새끼가 백끼 스티플라 굿 와 애니비야 전판부터 잘해 아 전판내니야? 맞네 응 전판내니야 전판밀류야 다시 만났어 자르반 했죠? 네 근데 미드가 처음에 저렇게 땄으면 스페이를 뺄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드 텔이에요? 아니요 저만요 아 그럼 안되고 만약에 텔이면 죽 텔 하잖아요 네 근데 3넷갱 찔러주면 좋아 죽어요 음 무무 저기 적을 처치했습니다 하.. 네 티버가 견제가 별로 없긴 한데 네 자신말네 다했어요 방금 재홍님은 포션은 잘 빨았거든요 네 비스킷이랑 동시에 빨면 이른 휘에 그 빗대여가지고 비스킷은 차요 아 아 바로 둘 다 둘 다 동시에 먹으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같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저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비스킷을 아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걸 눌렀다는 거는 비스킷도 누를 수 있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정글님은 그거 말했어야죠 암호모 여기 있었다 여기에서 바로 귀창 내리면서 쭉 내려가서 역갱을 보는게 아니라 아래바이개로 뛰어야죠 집갔다가 바로 네 그러고 있는데요? 말을 해줘야되요 아무모 여기있다 아무모 같다 이러면 아래바이개까지 뺏기면 기분이 몹시 나쁘죠 근데 뭐 어쩔수가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거 킨드가 미드엘한데 솔직히 그냥 괴끼라서 뭐 아래바이개 뺏기면 기분 나쁘니까 해야되는거는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까 바텀한테 봐달라고 하거나 생각해달라고 해야죠 음 넵 말이라도 딱 해놓으면 바텀이 어떻게 할줄 생각하니까 넵 얘 높을 바텀 근데 와드있었어가지고 삼걸이 근데 와드있었어가지고 삼걸이 어 가든 안나와 어 호응 죽구려 어 이거 볼만한데 이제는 보자 나이스 좋아요 이제 영화 빠져야돼 뭐 이쿨 1 잘하는데 가르반 잘하시는데 아 이거 카정 또 들어왔다 아 쉽지않네 요건데 그리고 루시아는 이럴 때 듀올 때 풀타임 물어보고 W랑이 왜냐면 고린이 그 시간을 알아야지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으시니까 오케이 뭐야 이게 마이크를 안하니까 나중에 헤데를 대비해서 물어볼 생각을 해야죠 뭐 깍차 못한 딜 뭐 깍차 못한 딜 이런 체력 딜을 했다잉 보면은 그냥 저만 걸고 죽이는거야 어 아 오늘 먹구가 너무 못먹네 미치겠네 아 그런거는 그냥 Q로 버그시면 돼요 Q로 방금 재홍님이 저거 무조건 딴거 아십니까? 어떤거요? 와드를 안박았잖아요 방금 아 맞네 여기에서 비즈켓 먹으면서 스킬 많이 썼으니까 어 마나도 차고 어 이게 안 죽어? 난 뭐 어까로 갔고 아 점화 다 보고 있긴 해 띵킹 중 상대 정글 위치는 아직 모르긴 한다 상대 정글 바텀 상대 정글 바텀 야 그냥 뭐 니 할거해 지금 알았어 죽 응 안될듯 얘가 막 무리해서 변제는 안하는데 형 풀핀거 보니까 컷 까비 까비 지금 너도 깝쳐야 찢을 수 있어 알쓰 이봐 E 한 번 잘못 풀어라 저렇게 E로 한 번 들어갔으면 바로 W 한 번 쓰세요 네 음 그러면 방금 총 평타 4대를 씹는 거였으니까 응 네 음 그러면 W가 돌 때까지만 사리면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이거 바텀은 뭐가 불편하죠 지금? 바텀은 아모모 오는 거? 아니죠 시야가 불편하잖아요 네 라인 밀었으니까 시야를 박으러 가야죠 그 뜻이긴 했어요 근데 밀려 가길래 그럼 지금 그 옆에 바로 옆에 부시는 누구 있는지 모르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다가 그램 날라오면 죽는 거였죠 이 쪽 곳이 왼쪽에 네 바로 위쪽 어 네 거기 거기 아모모 지금 또 이쪽 판이거든 라인 밀고 라인 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 오케이 일단 시야나 잡혀있고 아모모 어 이러면 뭐가 무섭냐면 로빙 오는 게 무서워요 네 그럼 일자죠 네 일자 부시에 왓 일자에 왓을 넣는 게 중요한 거에요 아니 뭐야 어 오케이 라인을 밀고 뭐지? 풀인가? 응 결과적으로 안 한 게 맞았다 어 여기 왓 다 돼있나봐 어 여기 왓 다 돼있나봐 어 여기 왓 다 돼있나봐 용을 칠게 응 무무 탑이었어 그냥 도와줄게 버튼 가도 돼 무무 잘 넣고 됐어 응 이제 갈게 이거 왓인가 갈걸음이 그래 왓네 왓 지웠어? 아니 왓 못 지웠어 아니 왓 못 지웠어 수리키 지웠다 수리키 지웠다 와 왓 짠 출신 뱃 왓 여호 와 이거는 뺐어야 됐다 은 돈도 많았고 폰탑 골드 주더라도 그리고 집 가서 템 사오는게 좋긴 했다 아 이거 밀리오가 잘한다 따이브 치라고 타우드 한 대 맞아주려고 잘하던데 템이 없어가지고 궁도 지금 개 잘 써서 나 탈진이랑 속박 풀려가지고 지점멸도 되고 미드야 탑하면 억같은 나온다 이거 탑 뭐야 저거 뭐야 무모가 풀었는데 아 밀리오 아니 밀리오 진짜 잘하는데 형 방금 저거 바로 집 가서야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캐릭터이 안 맞을 생각하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만약에 저게 스크림이 배우였으면 적어도 킨드레드 아니고 다른 챔프잖아요 그럼 죽었죠 맞아요 그니까 답답한게 있으면 무서운게 있으면 그게 시야라도 따야되는데 안 땄다 딱 킨드 공 끝날 때 큐맞추는건가 저게 아 큐맞겠네 에어번 일련아 방금 저 헤드샷 들고 있었잖아요 케이틀린 네 그냥 한개 버려도 돼요 안 깎이는게 좋아요 아 잡았다 전멸인가 만약에 방금 헤드샷 처음에 안 맞았으면 안 죽었죠 딱 사라졌겠죠 딱 사라졌죠 딱 사라졌죠 딱땜에 죽은거라가지고 근데 플래치 다있어 실명이 뭐 이리 빨라 궁 없으면 그냥 하면 안돼 아 루션 바텀 세게 밀어봐 지금 아 킨드 조질거거든 루션 바텀 세게 밀어봐 이는 0 아 먹었다 까비 안무 올라갈텐데 알았을때 안무 올라갈텐데 알았을때 알았을때 아 까비 배웅이 습관적으로 CS 올 때 안 무빙 치죠 네 그런 거가 진짜 리얼하고 이럴 때 잘하면 올 때 성공 박아요 그냥 어? 티모 뭐야? 티모가 거기까지 넣었어? 티모는 변수인데? 과연 좀 변수네 3비께 저럴 때 정글 오잖아요 네 먼저 W 쓰고 궁 쓰면서 따라가면서 D 잡아가지고 나서 스킬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켄테 내 공이야 나 안 죽어 좀 무리했는데 와 와 와 윌리오 뭐죠? 와 윌리오 존나 잘하는데? 얘 수비 안되냐? 아 잠깐만 와 벽 때문에 벽될 뻔했네 에이스 탑 에이스 탑 에이스 탑 2, 8, 9 아니 쟤가 그래서 진짜 걔 말도 안 되게 블루카동 돌아왔다니 갑자기 도라이네 티모 수만이 땀면 나갔네 음 밀고 싶은데 캐텔 캐텔 미데아 날 지금 표식으로 지정한거야? 귀엽네 이거 따겠.. 따겠는데? 내 뺄 듯 너 그거 박으면서 걸려가지고 어? 쟤는 안 빼 창남자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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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shut it 응 무무운든 같다 에이스 탑 날강하지 전령하던가 근데 애니비아가 좀 없네 뭐야 이거 누가 터쳤어 내가 안했을텐데 힘든가 누가 저 뒤에서 평가 쳤어요 쳐쳐 그래 빠졌고 탈진 빠졌고 하는거야? 하기로 한거야? 불츠 궁 빠졌고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다 쓰네 그냥 전령 있어 미드 그대로 고고 귀엽네 아주 다이져브 다이져브 아 티머니 조코맛새끼 불클은 좀 꺼리지 않나? 와 이 실명 나이스 다 바꿔야? 뭐라 놀아 저거 진짜 고조사토리 흠 물클이 낫나? 하... 솔직히 뭐 어차피 평가 없으니까 맞죠 맞죠 그리고 불클 가도 좋은게 그 오공이 아이고 말고 말고 그 오공이 불클 가도 좋은게 어차피 Q에 방각이 있긴 한데 더 방어를 깎아주는거기 때문에 효율은 잘나와요 와.. 와.. 성전 뭐 씹 아하니까 경분 세 존나 세네 저거 죽으면서 스택 쏴 저새끼 퀘 집갔는데? 미드 좀 무리한다 너무 대가리트리민다 오호 디모 디모 개빨라 하하핳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말하면 존나 빠르네 하하하하 흠 잔두주까비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머리 아파 아 햇빛 존나 드러네 음 음 제가 열심히 부렸는데 쉽지 않네 헤론 게임을 끝낼까? 바론시아 잡고 아이씨 아 뭐 맨놈이 오는거야 바론가야 돼 바론가야 돼 바론가야 돼 바론가야 돼 바론가야 돼 이 타이밍에 바텀을 3명이 온다고? 아이씨 너무 아니랬다 이득 이득 뭐야 이 새끼 하하하 저 뭐 자살 뚜껑대요? 아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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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지 마바 나 일로 추격할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무 럴 지리거요 지리거요 나와 뒤로 크게 돌아 어? 불렀지? 아니 도저히는 거 절대 여기 하하하하 아이씨 계속 가는 계속 가는 이속 때문에 계속 가는 하하하하 이 새끼는 뭐? 이 새끼는 뭐? 그냥 레전드 새끼다 아아 물에 안에서 밀필요 없어 떨리거나 물리면 더 안좋음 데포 미니염만 지키면돼 우리 은행 에잉 진짜 여기 티모 숨었어 들어왔다잉 이거 뭐야 이거 오우 쉣 뭐가 이렇게 쎄냐 캐틸 더 밟고 투막맞고 난리한건가 이거 뭐야 이거 오 죽었다 밀리오 봐라 밀리오 실드랑 W를 존나 잘 줘 존나 잘하는데 진짜 아 아니 얘네 둘 다 잘해 그러니까 근데 교이 선 썼으면 확실히 돈 쓰고 다시 할 생각하면 좋아요 사용먹자 아 3명이네 머리 뭐 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 으으으 앙몽아 두꺼비 좀 먹을게 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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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적점을 다 먹어도 되긴 해 지금은 잠깐만 이제 용이 20초 남글랬던데? 너무 욕심이 없다 간다 아그라 그냥 용먹도 하지 어? 왜 그러는데? 아 용먹어 안 돼 피차 피차 너 그 피가 너무 없는데? 티모 버섯 존나 아파 지금 티모 버섯이 깔려 있니? 나 왔어 여기 에무버 있다 나 왔어 내가 왜 걸려? 어 잠깐만 이거 좀 상황이 안 좋다 어 그엔 직üğ이 다들었는데? 다 잡긴 했어 아 티모 봐라 아니 티모 괴물인데? 아니 티모를 칼팅할 수 없죠? 티모를 황굴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예언자 나도 끝해야 겠다 나 티모 버프 먹었나봐 티모 버프 먹었어 티모가 그래서 티모 원딜로 쓰는건가? 티모 근데 전화 때 레벨 개사기 같긴해 티모 버프 먹었나봐 ежде 힌드 먼저 자르게 응, 올라갈게 힌드 먼저 자르게 힌드 힌드 엠이비 없다잉 길어지면 안돼..나도 없고 밀려 W받으면 사거리가 너무 늘어나는데 루시안이 그.. 그래서 눈빛이 사기지 아 그럼 루시안 사거리가 복구가 되는거네? 극복이 어 걸어도 되겠는데 뭐 갈거야 걸어 걸자 어 걸어 하나도 못 잡았어? 잡았지 아론? 아론 아론 아 궁은 좀 왔다 안 쏴 뭐 침보가 어딨지? 아니 침보가 안보여 침보 아까 여기 내가 밀어냈어 강타만 쏴 응 여기 처음부터 숨어있는 새끼면 진짜 대단한 침보 와 뭐야 이거 무슨게 뭐 무슨 하는건데 이거 와 궁 썼어 궁 썼어 우리 안식처 우리 안식처야 티보 봐야돼 우리 안식처 맞나 이거? 형 살아 살지 살지 와 티모 시말렬 이거 뒤에 티모 봐야돼 재홍아 뒤에 티모있어? 밀리오랑 긴장해야돼 이 새끼 어디서 음흥하게 숨어있다 뭔가 존나 음흥해 이 새끼 이거 어어어 잠깐만 조그만 새끼 잘 조심해 음흥하게 숨어있다 이거 야 백파 숨어있어 집 가는거 음흥하게 가냄줘 여깄다 여깄다 안 돼 아 진짜 렌즈로 봤는데 어 진짜 잘하네 아씨 밀려보자 티모 승인도 좀 되네 아니 티모 뒤에서 또 뒷각 본다 이거 봐봐 티모 불측 보이지? 좋겠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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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짱 성공 정비하고 미드바텀에서 팽 끝내자 오공바텀가 오공바텀가 티모 너무 신냈다 저 새끼 저거 그니까 이 새끼 집가면 괴랄한 팀 나올거 같은데 자아도치했는지 해가 나올거 아니야? 아 그니까 저거 뽑은건가 응 이제 용이지? 음 버섯 작업 바론버프 미니언 버릴 필요가 있나? 미드 그럼 내가 끌고 와라 너 괜찮니? 미드 버프 끌고 가자 오공 살짝 사려야 돼 음 오공 쪽으로 좀 붙었어야 돼 불측 힌드 다 다 일로 오는 중 미드 미드를 와 미드 와 그렇대 야 이러면은 나 뒤로 좀 걸려 티모 티모 조심해 용차 용차 오공이 용차 봐 아 티모가 버섯 작업 해놓은거 달자마자 뭔가 내가 더 치고 음 형 킨들 마음에 안 드는데 나만? 어어 짬 메이브 끌루감 킨드 안 씻쳐있어가지고 쪼금 애매하긴 해 와 니게 죽어? 아 이거 뭐야 저거 오면 죽는데? 와 이 새끼 대단하다 잘한다 오 나이스 살았어 오 조그만 새끼 뛴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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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뺄게 다시 올게 어 사이드 사용하려다가 시 나 이거 피만 빨개 미니언만 주면 좋은데 미니얀이 애니미아가 다 지워버렸는데 랩쇼 영티피 안타고 될 듯 궁도 없으면 좋겠고 3초 궁 나 궁 돌고 하자 어 너무 아파 나 궁 돌고 하자 루시안도 지금 컨셉 안 좋고 이러면 루시안 칼날 불이나 늑대나 먹어갖고 피 채워야 돼요 그니까 미니언으로 채울 생각은 아니고 정글로 채워야 된 것 같아 정글로 정글도 잘 타서 아 이거 발음 나왔거든? 발음 가능할 수 없어 근데 이거 아씨 와씨 와 잠만요 사용으로 하자 용한탄 할만한가? 나 무섭다 캐틀 저렇게 타니까 한 방 한 방이 너무 아프네 이거 암모 노풀이거든? 응 방제이니시 저기 걸기 힘들고 그냥 티모를 먼저 무료할 것 같애 티모 초시계도 없어 저 새끼 응 나 플래시까지 해서 개 시 맞고 한번 해 주게 일로 뚫어야 된대 끌리는거 조심해라 바로 용을 칠거야? 야 방타 쓰면 안돼 시발 아 바타 만나면 끝나는데? 뷔피아 있어 어 뷔피아 궁을 잘못 깔았다 도댔다 와 이거 졌네 안 끝나긴 했어 아직 나오자마자 빨리 빨리 루시아인 나오고 빨리 어어 어어어 하하 이야 티모 딜러 한 17만 넘거든 으흐흐흑 진짜 씨 8만은 넣었을듯 농담 아니라 티버가 작정하고 뒤에 있어버리니까 답대가려 없네 야 아니 이게 세네 케이틀린이 케이틀린도 많이 아파 케이틀린 저렇게 크니까 답 없는데? 임피 안 갔는데도? 1딜 3방 컷인 형 졸려? 케이틀린 자체가 룬을 그걸 찍어버리면 중후반 밸류가 많이 높아져서 풀템 기준에서는 케이틀린이 많이 센 편이에요 임피를 안 가도 네 맞죠 폭결을 들었을거에요 그래서 좀 많이 센던거 같아요 그것 때문에 케이틀 너무 좋아보이는데? 아무리 찢어도 그냥 반반 가고 후반 가면 밸류가 훨씬 높아지긴 합니다 bete은 갔다 프리미는 안자지 않을까? 형이 사실 이게 바텀은 듀그로 같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있게 아니고? 맞긴 해. 푸린이 꿀잠 자고 있긴 해 근데 아마. 아 걔 어제 또 잠 못닫다 그랬다 맞다 그치? 그니까 너무 일찍 일어났다 했어. 전파를 어떻게 줬지? 말해하는 사람... 나한테는 맛있다. 50? 다치 너무 많이 났네 지금. 정상수 엄청 많네 지금. 저거 엄청 많아. 정상수! 난병사수! 아니 도대체 언제 게임할지? 정상수! 아니 남보기엔 좀 랩 좀 쉰다잉? 저도 또 만났어 어! 또 만났어! 또 만났어! 그저 레전드! 그저 레전드! 뭘! 저 정도면 쟤네가 저...인데? 그니까? 존네 자연스러워 근데 이 친구들 톡 씩 하지 않아서 좋아 아 나 티모 배나누고 씨발 오 씨발 정글인데 저렇게 잘해? 아 나 티모 배나누고 씨발 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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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고 싶은거 빨리 선택해 어... 골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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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로 가볼까요? 뭐 내가 먼저 골라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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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봐 잠깐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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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뭔저본데? 아! 띵킹 띵킹 남봉이 브라이어 존나 좋아하네 브라이어 진짜 브라이어 남근이 이게 우리팀에 핵심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형 너 보라 하면서 느끼는 거야 어? 젤이 하려고 올려둔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젤이 쓰레기잖아요 네 맞아요 다 칼리 아니야 저거? 다 칼리 아니야 저거? 브라이어 아 사미라 한판 조질게요 시발 브라이어 갔어 전기 정복자 브라이어도 그부를 이길 수 있을까? 정복자 브라이어도 그 부를 이길 수 있을까? 정복자 브라이어도 그부를 이길 수 있을까? 쏘트런들탑이다 암 잘 됐네 아 이 조각이면 방관 가야겠다 애니비야 왜 개 좋아해 근데 방관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녹는 거 같은데 니가 더 때리기도 전에 어 그니까 나 대신에 먼저 들어가서 막 비벼주는 애 있으면은 방관 나쁘지 않고 초반에 굴리기가 좀 좋고 그냥 중반 밸류는 밟은 나온 장목자인듯 근데 그만큼 딜은 안 나오고 아니 근데 방관 가도 스테락 안 가나? 옛날에 뭐였지? 스테락이었는데 잘 안 가긴 해 가인 가지 가인 아니 이게 스테락으로 한번 버티는 건 좀 개 같아 저 친구 애니비야 좋아하네 벽치는 거 좋아하네 아 나 정복처럼 바꿨어 그냥 저거 아까 배운 거 그대로 기억하면 될 듯 처음에 한방 싸움 보지 말고 탑은 바텀은 웬만해서 초반에 구도 레오나 미러넣고 게임해야 되고 최대한 안 끌리게 해서 레벨로 찍어 누르고 정글은 아까 동선 배우신 대로 하시면 이번 판 좀 깔끔하게 될 듯 아까 걔랑은 다른 거 아까 김재민 어제 본 거 같지 아이디를? 어? 김재민 김재민 미드레이너였던 애인데 언제였던지 모르겠는데 미드레인이었어 경접 10인 게임이? 그 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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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판인가 애니비아네요 아 그쵸 49분전 애니비아 같은 팀 네 잘하지 않았네 김재민이? 응 재민이 김재민 못 본 거 같은데 내 기억에서 없어졌는데? 재민이 전전판 애니비아 아까 케이틀린 직공 들었을 때 어 어? 어? 오 레오나 오? 기가 막히네 좋았는데 센스 까비 리 어? 어? 아니 칼리 뭐야? 아니 칼리 개잘하네 아니 리 리 리 리 아 근데 미드랑 미드랑 서포트 듀오 맞네 전멸로 같이 호응하는 거 보면 다행 바텀 이기는 꼬라지를 못 봐 뭐래? 전반 달렸구만 나이스 아니 얘가 잘해 아니 얘가 잘해 오 근데 어 1렙이 이렇게 편하게 먹을 줄이야 큰거리 3마리를 좋아요 에휴 지금 좀 평화주의 칼리 저렇게 블리치랑 해도 되나?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블리치랑 칼리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적어준 거 안 봤군요 아 아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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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블리치가 개삼기네 오케이 프린 렛츠고 블리치 뺏어 암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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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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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부터 무조건 범했네 아인 안 믿게요 집 갈거에요 아 이거 미친다 아 갔다 아 아 이게 또 랩 4랩 3랩에 싸운건가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비싼데 아니 나도 하고 빠질라 그랬는데 이게 안되네 뭐야 레어나베 저기 진짜 바텀 고고요 기분 많이 나쁘시겠다 칼리스타님 초반 구간에는 아 저 못이기는데 왜 이렇게 뭐 하려다가 아 아 아 아 아 그브 올라갔었어 그브 여기야 싸가지 없네 하낙 아 적들은 고대 방식을 잊어버렸군 하지만 고대 방식은 저들을 잊지 않았다 라인 한번 풀어드렸어요 이런 라인이면 어떤 얘기해야 되죠 재홍님? 죽밀라 불편하다고 바텀 하달라고요 잠꾸러울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하달라고도 하고 바텀 라인이 주옥 같아요 네 와 나 죽어 나 죽어 기다려봐 그브 간다 나도 뛰고 있긴 해 그브 간다 그브 3거리 하나 둘 셋 나 가고 있긴 해 존나 빨리 가고 있긴 한데 스톱 먹었어 새키 죽여버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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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잘한다 아니 잘하는걸 잘한다고 하지 뭐 왜 저한테 듣고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굿 굿 분 한숨 하지 말아요 프린이 내일 블리치랑 이런거 시켰는데 레오나랑 와 야무진 신발 란들 공 썼고 트란들 나이스 고려 이건 기브가 링 gewg 볼타는기 아니지? 오케이 음.. 나 마나 없는데 가인 대응을 하셨네 야 짝볼먹은 육렘이야 바텀 봐줄 수 있음 음 난 얘네 집 간 거 같아 다시 봐봐 안 보여 노스펠 노스펠 확인 바텀 집 못 봤어 안 닿았다 아 이거 불치보지 아깝다 이 정도는 괜찮네 아니 이거 레오나드 뭐야 이 게이네 아 왜 뛰다가 멈춰 계셔 찍어놨는데 미니언 찍어놓으면 미니언 죽으면 멈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미니언 없는데다가 찍으면 돼요 이긴 이기겠는데 슬슬 레오나 간다 그부도 왔어 레오나도 왔어 레오나는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야 진짜 잘하는데 진짜 잘해 다이브를 하자는건가? 아 되나 이게? 나는 각이 안보이네 내가 스킨을 다 맞추면 된다는 각이구나 레오나는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야 나 밑으로 가는 중 살고 싶어 레오나는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나 4나가 레오나의 레벨 4야 레오나는 레벨 4야 그래 이ench 2008 레오나는 레벨 3ヤ 아니 칼리 내가 죽였는데 왜 칼리가 킬이야 같이 죽은거죠 제가 죽으면서 찍기 쓰고 풍터 들어갔어 야 거기 그거 갔어 아 맞냐? 아 이게 아쉽네 너 그냥 계속 쳐야 돼 그거 갔어 아 빨대큐 아 빨대큐 테카이 존나 튼튼해 존나 튼튼해 테카 있으면 아 근데 레오나아님 나 너무 섭섭하네 진짜 왜 나랑은 같이 뭔가 안해주시지? 막 서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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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온다 실이 근데 연습한만큼 다들 올라간다 실력들이 저 두 명과 호흡도 지금 맞아가지고 있네요 맞아요 저 레오나와 아니 엄청 예?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프린이라고 하고 있잖아 아이씨 택하잇 나이스 아이씨 안되네 계속하며 아 죽었다 아 타워 왜 맞어 난 얼건 뽑아야돼 추억 인정할게 레옹씨는 잘 컸을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니까 잘 컸을 때 죽으면 그 그게 좀 많이 커요 키를 먹으면 책임감 가지고 안 죽을 생각하면서 게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A가 있으면 헤르메스 살까요 아무래도 헤르메스 사는 것도 아 근데 조합보면 그냥 닌탑 신고 헤르메스 시니터를 가세요 나이스 탑 뭐야 이게 맞는거 같아요 이야 굿 나이스 탑 제발 제발 아우 그리고 이렇게 바텀이 세잖아요 네 그러면 홀해줄 수 있는게 한개 더 있잖아요 용 나오면 용해도 된다고 용 1분 14초 탑도 세니깐 용전용전 어 근데 그 보았다 거기 용 오케이 이거 탑 줘야겠는데 이거 탑 줘야겠는데 이거 탑 줘야겠는데 트럼들 궁 빠졌어 혹시 형 어? 궁 궁 궁 궁 어 그럼 돌았을거야 그리고 만약에 탑을 먼저 깼으면 네 너무 신경 안써도 돼요 탑 밀리는거에 대해서 네네 그니까 우리팀이 만약에 바텀을 밀었다 정글로 인해서 그럼 탑은 그냥 한턴 사려도 되잖아요 네 대각선 그런것도 생각하면 줄도 된다 오케이 네 아니 W 다음에 Q 3만가요? 자 확인해드릴게요 어? 나 2인줄 알았는데 W 다음에 Q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달리기 쿨이 줄어서 그런가? 이속이 올라간대요 이속을 함정 따 봐? 나 와드랜 나 와드랜 나 와드랜 와아 끌리니까 당기지나 아 막을걸 내가 잘하네 뭐야 버그야 뭐야 욕 막혔고 어떻게 이걸 늦게 먹었다 오 MG텔 핑왕 그쪽으로 사람들 좀 쏠린다 레오나는 싸운데 베이가 겁 많이 먹었어 에니비아 바텀텔 했어 위쪽에 사면 안 돼 그건 잘라 그건 잘라 여기 있어요 레오나 따라가는 중 계속 레오나가 집도 하는 중이라 나는 레오나만 오 레오나 미쳤어 그냥 어떻게 생각 나도 붙긴 했어 칼립못해 태카이 이 시키야 이 시키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얘도 17이나무겄네 와 MG 터널 아 그거 MG 터널이라 부르는구나 올라가 호전적이네 바텀 이득 칼리가 저렇게 큰게 대참사인거겠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거는? 칼리 나랑 혐의 비슷하네 졸라 아파 거기에 10킬인데 제하킬을 먹어서 그래요 제하킬을 네 몸이 찢겨나갈 것만 같아 이제 바론 나오네 거기 또 싸워? 전투 민족이여 레온아 존나 단단하네 이거 근데 이거 애니비아나 안되겠다 트런들 붙었다 나 그냥 파텀 밀게 응 파텀 밀어봐 애니비아 놀이러 간다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야 언니 휘발 이렇게 죽어? 이러면은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우리 내가 내가 가 이 게임이 있겠? 야 한 대! 아니 애니비아가 이거 미드 안 오는 못 맞아 오 이거 드리블이다 문경 아니야 이거? 와 판정 봐라 우와 2대30 우리 블랙 콕쿠시 미는 중 지렸다 형 근데 하루 종일 걸렸는데? 다론 칠려나 본데? 아냐 아냐 집 가고 있어 형 그거 빼는 다음에 그냥 뭐 블루 털어도 돼 우리 어차피 미드 박아놓고 용벌 듯 나 그냥 집 갈게 어? 콜 진짜 좋아졌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콜하면 누구 엠스터나에 탔다? 나 탁할게 텔 있어 호샤도 따져봐 응 나 진짜 귀엽네 첼민이 뭐하냐 저거? 귀여워 용 가자 우리 용 아 레오나 아 레오나 존나 춥수하네 지금 맘에 미드 그리고 3이라 지금 와드가 2렙제 들고 있잖아요 네 네 바꿔야 되겠죠? 그쵸 가자 용고 응 네 바론 쳐 설마? 아니야 아니야 이끄요 따앗 아 존나게 팬다 아니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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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ㅈ 아 아 어 ㅈ 나 너무 불이했다 아이씨 아이씨 아니 아니 생타이브는 좀 아니 아까부터 생타이브했어 우리 레온아 저 망홍점이야? 백타입 으아 와 베이가가 이게 딜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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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트렌드 1초 사미라는 제가 알기로 철각궁이 더 좋을거에요 철각궁이요? 네 네 아 근데 이거 물어봐야되겠는데?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거 봐보세요 네 아이씨 미안합니다 아이씨 바론 바론나갔다 바론 나갔다 가자 가자 바론을 가자 나 밭탑이라 나 빠르게 합류가능 어? 30초 뒤에 어떻게 합류하는데 아 바로 공탄대 아 여기 카드 할거 같은데 하니브타를 알려줬죠 히스야 또 왔습니다 타고 왔어 털어놨 어? 설마? 퇴카? 퇴카? 숨어 퇴카? 퇴카? 형 편하게 밀어 형 나 왔다 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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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에 보통 좋대요 그리고 암살자들 많을 때는 폭행조합이면 피바라기로 피읍 상대가 폭행조합이면 피바라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바탐 억제기 빌어놔가지고 우리가 가능하거든 지금? 바론? 배려? 함 가실? 음 잠깐만요 여기 깡퉁 뭔데 이 새끼 피바라기는 14레미상 때만 가야 된대요 14레미상 때만? 네 다른 챔포도 그런건가? 다른 라인도 받아먹기 해놨어 사미라가 거의 그럴거에요 사미라만 도미닉도 가야되잖아 도미닉도 가야되잖아 그러면은 철... 철, 철갑공 철갑공 도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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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레오나가 어떻게 솔킬했지? 몰라 그냥 미드 억제게 밀자 응 치깝다 어깨 보여 달리는거 개 웃기네 응 나를 불러줘? 응 땡큐 에이씨 지평선 없다 태카이 가능 태카이 퐈짜 오 마음에 안들었어 짝죽나 정수경 볼글 느낌 있는데? 조금 더 들었어 사실 많이 해야돼 정복자 밟은 브라이어 좀 견적 좀 잡힌다 원딜 분도 이제 이제 그 확인하면서 다니는거 늘어가지고 확실히 좋아진거 같아요 그리고 속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느정도 깨달으신 것 같고 정글님은 상상 이상으로 더 잘해요 어 그래요? 남봉이가 어까많이 당했네 이게 위아래로 라인점이 불리하니까 명예 4개 받았다? 동선 이런게 좀 어까랑해 근데 재홍씨가 그게 있어요 상대방이 값이면 패려고 하다가 패죽임당해요 어 그런거 고쳐야돼요 오케이 반대로 죽으면 제약킬 따이는 순간 3킬이든 4킬이든 제약골드 달리는 순간 상대방이 2킬이면 지는거에요 동일하게 돈을 벌거나 음 제압 달렸을때는 좀 참으면서 해야돼요 맞아 좀 참아 어 아니면 팀이 있을때 하거나 팀 없을때 하다가 죽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해서 오케이 뭐야 그만 줄어 어 어 형 그냥 들어와 들어와 뭐해 남봉 오케이 다 돌려 봉봉 봉봉 든드라내 남봉움봉 렛츠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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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두라내 봉봉 봉봉 하하하하 좌봉봉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희 진짜 오늘 잠이 안와 화가나서 응 나 어차피 아침 밥 먹고 잘거야 난 머리가 존나 아플 뿐 음 근데 우리가 내가 제일 많이 해야되고 다음은 이게 게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야돼 지금 명운이 충분해 푸린이랑 우리는 지금 해동도 하고 좀 저 저 숙년도도 끌어올리고 해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5인큐야? 이게 말이 돼? 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안오고 왜 이렇게 또 얘네를 만나? 아 근데 진짜 체력들 대단하시다 근데 아 아 이걸로 밥 보러오니까 아 저야 뭐 지금 관전하니까 편한데 보면서 하니까 흐흐흫 아 개웃기네 형 계속 볼별만 하자 씨 아 블라징님 던이네 집 아 에니비아노 어떻게 보면 메이킹이잖아 아 녹턴박을 냈지 아 음 으음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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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누가 전적보면 오잉퀸 줄 알겠다 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아이디 복사해 놓을까? 초대 쓱 하고 줄까? 갑자기 상대 빡셀 수도 있어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랑 게임 같긴 해 어 맞아 게임이 이상하게 되진 않아서 아 시발 칼리 무무도 나쁘지 않은 어 칼무무 좋잖아 칼무무도 원래 근본조합이에요 근본조합 그냥 저 던지면은 그냥 그거라서 그냥 1렙에 암호무가 대가리 드미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상대에 아무것도 못하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녹턴하기 너무 좋은 판이다 녹턴 박아야겠다 바로 와 칼리가 궁 쓰고 막 하면은 도대체 무무로 몇 번을 핑퐁하는 거야 Q 두 번에 궁 한 번에 칼리핑퐁에 이게 미쳤는데 진짜 아 알리 아 알리 알리삼 와 알리삼이라? 쓰읍 녹턴이 맞나 사미라 와 금본조합이네 사미라디 알리 어? 쓰읍 녹턴 음 남봉아 아 박을래 연습이 목적이야 좋았다 차는 못내 낯서스 어? 아니 파이팅 스파링 제대로인데? 나 서스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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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볼배 괜찮나? 나쁘지 않아 그치? 아 아니 내가 트런드 할까? 트런드는 나 서스를 절대 못 이겨 오케이 모대? 모대? 모대도 나쁘지 않음 한번 해보자 음 모대 해봐 AP가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맨날 볼배마 하면 또 질리는데 유치하들 알겠다 그치 왜? 나도 소변 중 어 음 아 아 아 그래도 같이 게임하니까 조금씩 풀리네 아 나도 오늘 졸리지가 않네 아 나도 오늘 졸리지가 않네 포치님 어 안 계신가? 네네네네네 포치님 네 저희 나은 방향으로 발전 중 아 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더 말 많이 해볼게요 아 이 사람들이랑 디크하고 싶네 막 아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면 아닙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흫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똥담충새끼들 계약도 안했어 칼리스타가 도란민가 할걸 그랬나? 요즘 도란 아 근데 나서스가 기발 도란 방패 좋은것 같애 음 음 음 아니 근데 이러면은 이게 라인을 밀면 안 그 코치님 라인 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나서스가 받아먹게 돼버리던데 그냥 최대한 네 슬로프시 그 못먹게 불편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예 예예 음 일로와 칼 찔려 빨리 야무어 누워 응 바로 박아버리네 나이스 하하 몸이 뭔데 저거 아니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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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오면 어떡할라고 하하 하하 아쉽게네 저거 옛날에 저런 칼리스타로 트롤링도 개많았잖아 갑자기 으음 몸이 안 움직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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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이상해요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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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쓰읍 낫살이 그냥 앞으로 축구할거 그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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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씨를 먹으려는 흥망이 있나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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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가스 갈랄부리오를 레드 3캠프 스타트하고 미드 어깬같은데 이거 Door 내가 너무 많이 맞았네? 뭐 잘 왔어 그라가스 refreshed 노프리옥 나스어스 노유치와요 잘 살았다 또 오는거 아냐? 상거리 와드를 해 그러면 죽알로마 전멸 빠졌어요 알리 어차피 뒤진거였어요 나이스 와드 알리 WQ 전멸 와드 WQ 야무지네 내가 맞을때 형 집값 해야되었다 개피어스 안 죽었는데 뭐야 패시 왜 안때려 근데 바텀 와드좀 하면 안돼? 와드 저도 맞는데 어차피 했어도 뒤졌어요 무무는 와드가 없었고 형은 와드가 있었잖아 했어도 뒤졌어요 그라가스 없어도 하는거 맞아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일단 챔프 밸류가 높잖아요 칼리스타가 그러면 상대방은 칼리스타를 죽이려고 초반에 갱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와드를 무조건 2분 30초에 압박하고 와드 턴을 잡으세요 와드 와드 안받고 죽으면 팀적으로 보내봐요 팀적으로 우리 암호모 왜 저기있지? 나 무서워 으흠 으흠 2렐비야 아랫무빙 여기 정글은 위쪽이야 응 약간만 빼봐 약간만 빼봐 어차피 라인 바뀌었잖아 6렙 거의 다 됐거든 둘 어 괜찮아 괜찮아 해볼게 응 해봐 여기까지 응 돼? 뭐 돼? 오케이 여기까지 나 집 가야돼 여기 P만 있거든 형 그거 라인 근데 중밀라바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아 그래? 어 막타만 쳐봐 응 막타만 칠게 쟤 지금 많이 괴롭긴함 쟤 오면 바로 방으로 끌려가서 존나 밸려져 와러워서 자살하고 싶을거인 쟤 지금 아마 있을거 근데 있으면 더 라인 망하는데 저거 이 못쓰지 않나? 음 나이스 위드 위드 어떻게 따냐 저걸 진짜 그냥 라인 박아넣어 이제 라인 이거 다음 라인에 스크도 났으면서 어 박아넣고 야 알리 피 찾는거 존나가 들린다 와아 와드대 안보모야 아 진짜 잘하는 애 아니야? 근데 알리가 그거긴 하네 나 이러면 또 심말 안 나오잖아 아니 피가가 뭐야 이거 맵에 뭐 누가 피가 뿌리고 갔냐? 뭐냐 이거? 아니 집 갈라그런데 아니 집 갈라그런데 아니 집 갈라그런데 피가 존나 주네 나 6렙 그라가스 이제 전면에 돌았겠는데 그라가스 이제 전면에 돌았겠는데 뭐야 뭐야 용 더 걸렸어 뭐야 이거 뭐야 상대 집 터미니까 그냥 무난하게 용침 오케이 라인 미는 라인임 어? 졸나 잘하네 어? 어? 1위 잘한다 한 번만 풀어줬는데 너 저 정도면은 아 템 애매하단 말이야 아 템 애매하단 말이야 전략 안 쳤고 그.. 그라가스 위쪽이긴 해 텔 애매하단 말이야 땡기는 땡겨지지 땡겨지는 거라 받고 오는 거라 황글라인이죠 낙서스도 걸어오는데? 응 낙서스 궁있지 어 바텀쪽에서 해야겠다 이것까지 먹고 집간 다음에 나는 뭐 이제 와도 갱 면역이라 그라가스 나오긴 할거야 여기 응 오면 둘다 한번 해봄 땡키마셈 어 그라가스 바텀에 있네? 쟤 뭔 턴이냐 저거? 업바텀인데 그라가스가 10초 정도 있으면 알아서 빠질거거든 나 근데 바텀 봐줄 수 있는 거림 너한테 와드박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저기 상거래에 모여 걸어도 된다 네 왠지 넌 막았다 내가 바텀에서 해야겠다 바텀에서 해야 돼 그래야 돼 아 씨 안 닿는데? 박아봐 박아봐 이게 죽어 왜 이렇게 세제? 그라가스 올라갔대 탑 응 그라가스 올라갔대 탑 그라가스 올라갔대 탑 빠르게 박아놓은 다음에 전량 한번 체크해줄래 형 응 형 파우면 가능하거든 응 음 체크 굿 아 아깝다 진작 갔으면 시발 더 혼내줄 수 있는 건데 깨비 깨비 바로 그냥 궁으로 끌고가지고 그냥 호대 혼내주는 건데 교관리도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그라가스 레드백 와 씨 누구 그거 없냐? 와 씨 달리는 잡기가 힘들다 존나 튼튼하네 진짜 알리 집 갔다가 이제 막 이렇게 너무 빠르 화이트 나 와야 되는데 간다 대놓고 간다 안모빙 쳐도 돼 궁 없나? 마나가 없는 건가? 마있네 아쉬워요 나이스 사메라 도둑이나 잡았고 나이스 아 근데 알리 또 못 잡는 거 아냐 이거? 와 씨 어 나이스 이거 칼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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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만 안되라 칼리라면? 칼리라면? 짠 그렇지 아 참나 이거 확실히 라일라이가 있어야 솔킬 각이 나오네 칼리 1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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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3회 2회 3회 3회 2회 5회 1회 2회 1회 2회 4회 5회 4회 아유 죄송하라 뒤진거같은데가 뒤진거같은데가 아우 뭐 포스 너무 안먹어지네 살짝 빼야될거 같은데 에누비아가 라인 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될거 같은데 아니 그라가스도 바텀인데 이거 아이고야 아니 이제 안돼 다 죽은거같은데 이거 아이씨 내가 키를 잘못눌렀어 R못누르고 F눌은거같은데 아 G눌은거같은데 뭐 누른거야 W 이새끼 봐라 이거 나 노린다 이거 이새끼 아우 세약 너무 세약이다 이거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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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어 탑에 셋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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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라의 템이 존나 잘나왔는데 내가 죽여줌 나보다 돈이 많은데 어 못 죽이겠다 취소할게요 중순은 논리에 따라 이거 내일 개인 연습 시간대 탑 감독님한테 텔 타는 방법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키테릴도 잘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오늘이네요 오늘 물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안되는데 아니 이게 왜 판정이 ㅈㄹ ㅈ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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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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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ão ㅎ 어 잡았다 진짜 진짜 잘해야 되겠네 너무 무섭어 질 라인은 진짜 계속 이기고 있었어 그니까 못가지 형 형이 도피고 있었잖아 근데 스탯은 잘 싸웠는데 아 방금 준게 존나 큰데? 그니까 내가 딱 공포 걸고 뭔가 대금각인가 했는데 이거 이러고 나 도미니 까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X겠네 이거 나스스 없는 쪽에서 해야 돼 이거 나스스 괴물이다 리더 까가 까야 된다 이거 형은 그냥 라인 나스스랑 말라인 서고만 있어 내가 이렐리아 쪽 에디베랑 같이 자를테니까 알아서 이렐리아 녹터는 진짜 공짜로 남았으니까 응 그냥 나스스 그냥 집단 링치 한 번 해야될 것 같아 이거 한 번 가자 응 가자 아씨 어 온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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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스 왔어 괴물 왔어 잠시만 오케이 나쁘진 않아 아르비아가 근데 메인드릭이 나왔네 어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왼쪽 이렐리아 왼쪽 이렐리아 왼쪽 이렐리아 어 어 저 왼쪽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렐리아 백갓 여기 아 이게 R이 있고 이러니까 아 시발 팔레 양풍선 못난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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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뒤를 하는데 이를 뭐야 솔직히 버튼이 펼쳤어 나스스는 좀 세네 나스스 스텔 빠졌어 다음이 진짜 이거 놀라까서 내가 무조건 용해서 하자 해야만 한다 어 사미라가 엇박으로 집을 간다네 어 이거 낚시본다 낚시본다 응 이거 무조건 해야된다 낚시본다 얘네가 낚시보고 있어 내가 궁으로 이렐리아 데리고 갈게 웬만하면 나스스 격리시킬까 근데 격리하고 내가 시체로 나올 것 같아서 그니까 어 어디가 하자고 애니비아 테리야? 그냥 알 아 뭔데 그냥 탈 내가 그냥 이 새끼 데리고 갈게 만만한 새끼 아 근데 그라가스가 또 만만한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새끼가 어 뭐야 아 그라가스가 여기잖아 너가 왜 여기서 아 아 아 근데 하필 또 지형이 이게 ㅈ같아 진짜 앗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내가 그냥 아 근데 낙서스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없는데 그나마 이렌을 싸미라를 데리고 없게 낙서스는 너희들이 좀 때려줄래? 일회는 데려가면 죽을 수도 있음 잘해봐야지 아니 이 씹XX 단단일짓는 없다 이거는 집단 리치 한번 해야될거같은데 이거 안되는데 이거 더이상 봐주면 집단 리치 가는 중 너무 느려진다 그래 너무 선을 넘었어 이새끼가 난 핏폭크 아무거나 먹으면 안되는데 그래 이거지 이게 맞지 인테리타킹 놀라꺼면 가야겠다 사이드 강화해줘야 돼 내가 시간 끌게 잡았어 자 물어봐 그러고 저거 잡아야된다 무조건 아 사베라종 아 아쉽네 수성의 왕 에리비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안아? 아 저거 잡아야된다 무조건 어어어어어 아니 아 그리고 사미라는 10미터에 싸가지고 데리고 가면 안되 또 아 시발 나름 브루저템인데 시발 당겨 없네 음 어 다시 한번 더 뭐 안했는데? 헤 헤 헤 나왔어 나왔어 헤 해 흠 으쌌다 나이스 용 1분 50초 이럴게 4스터 끝나야 끝나길 기다렸어 0.5스ğı 어떤 할아버지 오백스틱 넘었다 형 바텀 쭉 밀어봐 저 그냥 거동을 못하게 cc기로 범벅을 조심해라 이거 다이브 친다 생다이브 가능하다고 600스택 그냥 cc 범벅으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그냥 궁으로 데리고 와서 존야 총시기 하나 가서 얼음땡 해야 되나? 그냥 싸워서 알리 데리고 가지만 해 알리는 너가 못잡을듯? 알리 못잡아서 스택도 못받아 난 그라가스가 제일 만만했어 그라가스 해 나 갈게 바텀 밀었어 나 안가 늦었어 나 1길 해 나 바텀 밀게 아 이를리아 바텀 이를리아 바텀 저 스키 내가 못이기나? 3코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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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섭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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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어씨 궁 나 28초 응 화이트 그럼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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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아 4M한테 많으면 응우사 당해 우리가 이 형 챙겨놈 이점 음 탑 밀어봅 탑 밀어anic 어디가 에고 다 용 잔다네 tać 다시 안녕 째 잠大概 confidence 1명 밀어 칼리 어디가 여기 다 용갑자네 저기 4명 있다 미드에 이렐리 하나 있고 도미니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도미니 까야 되는 거 남보이는 눕고 상체 쪽 레벨링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아니면 바론 치고 바론은 쟤네가 치기 한 다음에 내가 그레가스를 납치하고 남보이가 기적의 스틸을 딱 해버리면서 가능 가능 납치 안해도 가능 와 씨 사미라 템 너무 무서운데? 4코 와 쌀고라네 저 새끼 어어어 아 씨다 존나 쑥스럽게 하시네 어? 저 이렐리 한번 잘라야 되는데 저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나설 수 없이 동안 그러니까 이렐리야 아직 3.5 이렐리야 살인다 여기 씨앗 닿았나봐 이 새끼 농사 너무 태어나게 짓는데? 한 번 죽으면 넥서스를 해 애니비아가 죽지 말지 아 근데 저 이렐리야는 잘라야 되는데 진짜로 아 그라가스 봐준다 잘하니 내가 여기 깍질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탑라인을 일단 밀어봐 어차피 나랑 아무도 다 합류 가능해 지금 뭔데? 잘랐어 잘랐어 바로 쳐봐 쉽지 않긴 해 일단 해볼게 정글 없잖아 나스스도 지금 정신 차리고 갈 수도 있어 안되나? 쳐봐 쳐봐 먹어야돼 이거 쳤어? 어 오케이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쫄지마 나스스 린치해 나스스 린치해 나스스 쉽지 않아 아 c발 너무 아픈데 아 미라사가 10m 아 후텔이었네 나스스만 텔인줄 알았드만 와 c발 아 아 아 아 와드만 찍을 수 있었으면 아 아 우리가 여기에서 치고 있는데 여기다 여기에 두 텔 찍히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구도 바로 망가졌어 몇 대면 부서지는데 네 내가 나스스 한번 해볼까요? 나스스에만한 국밥이 없긴 하지 아니 근데 차라리 볼베가 나스스도 다이브 콜이랑 이런거 확실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지 그치 아 아 아 항상 나스스 모델 구도에서 처음에는 모델가 압도하다가 나스스가 스택 좀 쌓이면 솔킬다고 그러더라고 나스스 모델을 하지 말자 나 모델을 하지 말자 나 모델을 하지 말자 나 모델을 하지 말자 나 모델을 하지 말자 자, 갈까? 찐마 근데 진짜 어, 미드, 미드가 바뀌었어 아, 걔넨 투어 아니었어? 엔히비하면, 엔히비하면 x3 에이, 미드 개, 걔넨 서포트랑 투어가 아니었구나 그니까 나 두어 주장이었니 재홍이 형 형이 배낼거야 재홍이 형 배낼게 재홍이 형 애니비아 밴 딱 당하고 아 그 새끼구나 근데 걔 몇판째 지금 애니비아만 하고 있는거야? 그 친구? 그랬었던거 같은데 일랑오이면 진짜 잘 걸렸다 어쩔 수 없이 5대 해야되는데 이거 그니까 구도 연습해야지 쩔쑈 구도 연습해야지 쩔쑈 아니 일라모데가 일라가 힘들 수가 있나? 5대 VS 일라오이는 거의 그랩을 끌리냐 안 끌리냐 싸움이긴 해요 음 끌리면 맞고 안 끌리면 좀 편하게 일라 상대가 뭐가 그쵸 근접은 웬만해서 못 이기고 어 뭐든지 안 끌리고 해야지 이거야 안 끌리고 해야지 에이피가 없네요 에이피가 없네요 에이피가 없네요 이번 정글 이번 정글 이거 사일러스라고? 이게? 어? 어 레넥님 탑다실? 하하하 너무 싸가지가 없나? 오케이 오오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형 근데 일라오이 상대하는 거 연습해야지 하하하 아 그냥 난입 들자 난입 들고 어 텔 들고 유채화 들고 어깨를 가자 아니 일라오이 상대? 아 근데 백 쓰면은 레넥 하드 카운트라 어쩔 수 없다 할 일이 있나 싶네 하하하 왜 없어 중력이 응 소연이도 일라오이 하는데 근데 레넥이가 백스 상대로 어렵나? 어렵지 그냥 대시박으면 바로 공포맞고 깨갱하고 개차맞는 상황이라 근데 지금 약간 해동돼서 내 보기에는 블라디 더 괜찮을 수 있을거 어? 아 뭐야 스왑하는거 아니었어? 어? 잘못 룬을 못 바꿨나봐 꺼지래 형보고 아니 으아 쟤 쟤 그럼 쟤가 나는 하하하 깨갱 아니 그럼 나는 도라인데 에에 근데 점화 없이 일라오이를 잡을 수가 있나 하하 하하 짜증나네 아니 구로는 진짜 점화에 그냥 그거 들고 왔지 대신해달라고? 아 콩콩이 들고 왔지 그러면은 하하 짜증나네 하하 아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저 새끼 또 골때, 아님 저 새끼도 마방 들고 백스도 저 새끼 마방 들고 잘한거지 아니지 백스가 그리고 신기한건 내가 미드라고 생각 안하고 렌넥이 미드인줄 알았다는거야 기가 막히게 마방 들고 렌넥이 미드인줄 알았다 확실히 CS먹는게 쪼금 늘긴했어 리쉬를 하고야만 동작을 옮겨? 역시 리쉬는 받는게 맞나? 나이스 뭐야 웬일이야 굿 웬일이야 자고싶구나 나 이겨도 앉아 어? 그래? 오케이 나도 해동되는 느낌이긴해 지금 CS먹는게 감세야돼 감이 좀 돌아오는데? 감이 점점 올라오 그럼 일어난다 아니 할일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안자고 하려고 존나 피곤하긴하겠지만 뭐 뒤져보지 뭐 흠 13시간 했네 다 방송 오래하지 않았나? 음 시발 18시간 했네 와드 탐 와드야 안하도 돼 응 안가 안가 아 재홍아 좀 잘 좀 쳐 아 재홍아 좀 잘 좀 쳐 어 가자 루시안 루시안 아 아 일을 안쓰네 진짜 꼬리 흔들어 봤는데 루시안 루시안 너 오지마 못가 몸으로 꼬시는 중 몸으로 꼬시는 중 나 진짜 와드 박고 와드 박고 케이틀린 절대 와드를 딱딱 써주는게 좋아요 올라온 김에 블루 진영에 와드 박아주고 여기 위에 박긴 했는데 여기다 와드 박으라는거죠? 네 위에다 해가지고 이러면 제가 위에서 아래로 오는거였잖아요 그럼 두꺼비를 데리고 먹어야 되죠 그러네 아니 그러면 그걸로 시간불리 콜 왜 없는거인 바텀 올라간다는 콜? 어 아까 CS 한마리 놓쳐가지고 아 씨발 외치고 계셨어요 그니까 안했죠 아니 노틸이 바로 따라갔어 아 씨발 전나 서운해 근데 그 따라가는거는 그 서포시 맞아 아니 콜하라고 콜 아가리 다쳤냐고 서포시 콜했어 난 못봤어 심신비야 응 지금 겜만 돌리는 기계야 응 생각하면서 하자 오케이 강가이로 생각하면서 아 근데 신스 집중이 많이 좋아 내가 아 아주 불안한 지랄을 하는건데 음 으음 동수기 형 얘 이제 탑동선 응 역갱하면 받을 수 있고 봐줄까? 아니 맞나? 맞을게 그냥 어 상걸이 와드 좀 해봐 너무 불안해 일자부 시작해 뭔 일자와드요 근데 지금 서로 지불 안가가지고 템도 안 나와가지고 어어? 내가 내려갈게 뒤져 이 새끼 내 풀 뺐다 오케이 내가 경로 마크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소통이 줬던거 아니야? 아냐아냐 야 너 너 너 할일해 너 할일해 으음 우리 할일할게 이럴때 탑에 저기 상걸이 온김에 와드 박으면 다시 안가도 되겠죠? 어? 근데 일자부시에 와드 있는데 상걸이까지 박을까요 지금? 좀 아깝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일자부시에 박는 이유가 없는거에요 온김에 그냥 써요? 어차피 다시 가는것보다는 네 어어 어차피 간 김에 네 텔 왜 안타요 네? 이건 진짜 안타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타야되요? 이건 진짜 좀 아 안타도 되긴 하는데 그냥 타요 아니면 저 라인을 먹고 템을 살 때 한번도 타거나 네네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응 다음과 다음으로 좀 탈게요 어깨x2 이거는 좀 좀 아까워서 음 타는 버릇도 드리는게 좋아서 말하는것은 똑같아요 이거 사일러스 바로 바텀 드릴 수 있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오케이 이거 밀어야되 어 밀어야되는데 이거 라인 밀어 대신 아끼면 좋은점이 그거에요 라인을 세게 밀고 다음톤에 내가 지타이밍을 빠르게 잡고 네 차라리 밀 때 한 번 탈 수 있는거 음 알겠습니다 음 타는 이유는 상대방이 밀고 내가 그 라인을 묶어가지고 네 중밀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포탑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묶어놓고 그것 때문에 테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음 상대방을 집을 못 가게 나 밥 안먹은지 나 오늘 한 끼도 안먹었다 나 한 끼도 안먹었어 나 한 끼도 안먹었어 저도 아까 뭐하다가 왔지 나 어제 뭐했더라 아 참 탑 둥 안쓴거지 저거 응 탑 둥 안쓴거지 저거 응 피에 피를 내려주마 사범은 봐줄깍 나올 듯 와드한건 모르지 응 응 내가 알아서 할게 와 니 잔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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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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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본다 오 카ver 나 위로 갈게 위로 갈게 나 위로 갈게 상대 Kingdom 도 тяж 的 아 씨발 내가 갈 거 그랬나? 아니 이게 참 내가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씨X발 오는 거 아니었어? 아 나는 그 그 그 그 그 시기랑 했어 싸일이랑 오케이 사진 싸일도 여기 내려왔다 내가 어떻게 갈수록 거기로 갔어야 됐나? 형이 위로 간다 해서 쪼인다는 걸 줄 나는 쪼인 아니야 괜찮아 그래 뭐 서운한 거 밖에 없어 아 이거 템이 아니 템이 너무 애매한데 이거? 미치겠네 아니면 지금 라인 복귀를 하고 그 라인을 한 라인 먹고 나서 집 갔다가 템 사고 다시 텔 타는 그림 그려도 돼요 아 근데 나도 뭔가 쫓아갈 때 씨발 내 맘 안 본다 아 싸일이가 앙 맞으셨나? 너무 귀찮게 했어 이거 바텀 다이브가 살짝 나오는데? 응 욕먹을게 응 욕먹을게 사일러스 사일러스 위쪽이다 이거 응 그러면 지금 압박하는 턴 케이틀린 딱 잡고 이 라인 밀고 시간 남으니까 와드박으로 가도 됨 이럴 때 이럴 때 위로? 아 저희 정글 있는 대로? 네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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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이제 타워 좀 세게 밀어주고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여기 아예 와드를 했네 더 밀어봐 아 이거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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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탑이야 백스 못 빠져 우리 일단 나 가는 중 가는 중 내가 드리블 중이야 쌀 탑 거기 3 대 4야 잡았다 이건 아 혹시 웨이브 없어가지고 아 뭐야 나이스 드라미 먹었어 좋은 건가? 개 좋은 거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왕기 직전 나이스 벌써? 아 진짜 레알로 킬 킬 cl 킬 킬 park 사일러스도 약간 미드 쪽에 멈춰있었는데 이거? 약간 미드 어 이거 강가 빼 빼 빼 제발 시발 시 안 잡고 내가 가봐줄게 아 체볼 진짜 얇은데 이거? 노티를 한번 말해줄게 아니 왜냐면 이 길목들이 다 잡혀있어서 아 이쪽에 모르잖아 뭐 이정도면 하나? 아 그니까 오는 길목이 다 있잖아 저게 세게 압박해봐 세게 압박해봐 아 W 왜 썼는데 왜 죽지? 뭔데 저거 어땠어 방금 진영 파괴군 아 지렸어 근데 우리 왕기중 누구였지? 오래 기다렸을까 있었는데 어디감? 아니 근데 이건 쪼금 억울하긴 하다 그냥 일라가 스펙이 좋다 아 팩트 근데 그건 맞긴 해 아니 E도 안 끌렸지 그냥 궁 궁 키고 W밖에 안 썼는데 E 다 피하고 뭐어 타임? 음 좀 뭐야 이 새끼 뭐 벌레가 돼 아 그냥 W를 쓰고 그냥 D를 씹었어야 됐나? 아니 이 새끼 뭐야 뭐야 아니 또 안일사야? 안일사가 아니라 저 새끼 나 왔어 나왔어 나왔어 전멸 썼어 싸일 진짜 오래 기다렸을 수익 왔다 오래 기다렸을 수익 왔네 헤헤헤 뭐야 이거 꿀 어 싸일 저기 위에 있다 어 탐 맞긴 해야 되네 여기도 왓였어 어 어 여기도 왓였나 본데 여기도 왓였나 본데 하지만 테리 있죠 나이스 테일 나이스 테일 나이스 테일 나이스 테일 나 지금까지 물력을 안 빨았네 레전드 오우 빨리래 없긴 했어 용 1분 야 뭐 찍었지? 어우 쉣 테리미스 봐야겠다 아잠 갈게 예 용 40초요 고기 난 그냥 탑할게 형 타필 가 우려 아래쪽 셀서 전신할 때 지금 미드 억지로 물리는 것만 아니면 됨 간식 다 챙겼고 사일러스 위쪽 무빙 용 주고 이건 미드피쉬해 그냥 미드피쉬해 아 바텀 위치야 나 바퀴비쳐 바퀴비쳐 난 미드에서 받아야돼 내가 미드할게 바퀴비쳐 가 안 봤는데? 야 거기에 다 있는데? 가는 쪽 뭐야 왜 왜 왜 왜 여기 왔지? 이것도 칙칙폭폭인데 어느정도 따라가다가 이건 안될거 같으면 포키하고 백필할지 그럼 말을 하더만 하고 다른 데로 움직여야죠 다른 데로 방금 바퀴비쳐 밀고 아! 그..어! 씨..말 거리주면 안됐다 맨에게 그냥 바로 왔어 더블로 거리주면 안됐다 이거 내가 패틀 저거 탑 따라가지마 탑 따라가지마 그냥 날 돕던 다음에 백스를 보는게 맞아 바로 근데 얘네 왜 다 여기있냐? 칙칙폭폭에 수락 없이 용타임 아니였어? 칙칙폭폭이었어? 아 아쉽네 팩트는 점화유차 있었으면 이겼다 콩콩이 개척발났다 진짜로 얘 브라움이 다 제약먹어서건데 나이스? 진짜로 콩깍 라임 먹어 흐흐흐흐흐 음 태현이 어째 잘쓰지 않았어 왕기 시간이 좀 밀려났어요 괜찮 뭐야 저것도 쓰읍 아 저새끼 아까부터 저거 뒤질라고 브라운 가는 중? 나도 미드 붙고 가는 중 가텀을 좀 가긴 해야되는데 일나오기를 이거 탑텔 닫고 음 어찌면 내가 가지 뭐 뭐야 재홍님 오늘 안 주무신다 했죠? 네 네 그러면 이거 연습 끝나고 저랑 라인전 연습합시다 제가 알려드릴께요 네 네 네 저걸 당한거 같은데 eden ㅋㅋㅋㅋ 오 드립을 지렸다 오 드립이 지렸다 bef 요리를 너 이 게임이? 아니 ㅅㅂ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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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어디 갔어 나이스 몰라 ㅅㅂ 미드 막아야 돼 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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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뭐지? 빼 빼 빼 빼 빼 루시안 브라움 감 죽었는데? 아이 살지 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피지컬 보소 좋다 갈 수 있는 거 없어 그나마 팩스 디테일 정도 이런데서 응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 치감과 좀 가야되긴 해 이럴때는 이제 레넥톤이 가는게 맞지 왕기 파공 펑크를 형은 가면 안되고 나는 치감을 묻히기가 힘든 구조라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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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레넥톤 한번 아 레넥톤 못 뺐다 어? 갈거야? 어 나 볼만해 이거는 어 이거 뭐야 나 탈탔어 흠 아씨 바다 런 오래 기다렸지 흠 나 어디갔어 아니 나 좀 더 하고싶었는데 흠 흠 흠 흠 나 전령있어 나 전령있어 1구 2 루시안 잡고 이게 흠 흠 흠 흠 뭔들 컷 너 참아 다이브감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애들 두 명밖에 없고 어 어 어 어 다이브가 좀 빠른데 괜찮아 괜찮아 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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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오회 오회 드리블 중 상대 쫄쩌 매는 중 괜찮아 괜찮아 오회 라이스 레넥 돈 무리하지 말자 빼야될 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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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륵 맞으면 죽는다 노트륵 맞으면 죽는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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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넥이긴 한데 아 그건 좀 레넥 발기했는데 아니 형 진짜 발기인데 흠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시발 이거 없다 아니 시발 이게 맞아 아니 저 진짜 풀발기인데 저거 아니 그니까 용이랑 치자 그러면 애들 밀어놨으면 용 치자 용 어 그만 따라가 어 최대한 이득 볼게 효율적 이난배분 하자 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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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내쫌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쌰 어 이 새끼 뭐야 이거 나 영혼의 한타 보여줄게 노려야 되는 애가 딱히 없네 상대 정신 못차리는 중 상대 정신 못차리는 중 오케이 드리블 성공 유채까지 키면서 기가 막히게 드리블 했구요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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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 일라우이 와 이겐 죽어 먹었잖아 근데 바로은 먹었어 tp 이제 백수 탄다 백수 죽여 햄거지야 아 아깝다 아니 내가 여기서 3명 드리블 쳤잖아 진짜 다 바론 먹게 후리바론하게 아니 그건 팩트야 진짜 일라우이가 제압 먹는데 지르긴 했음 끝난거 같은데 끝난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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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삼조개 호이크를 다 당해준다 그냥 끝난거 맞아 끝난거 맞아 둘러딘 1라올이랑 물빨했나 보자 1라올이랑 물빨했나 보자 1라올이랑 물빨했나 보자 2라올이랑 물빨했나 보자 2라올이랑 물빨했나 보자 2라올이랑 물빨했나 보자 음... 아... 제홍이는 그냥 라인전 연습한게 낫겠다 그치? 안자고 연습한다고 구도 이런거 본다고 했으니까 코치님이랑 저 연습해도 돼요 같이 하려고 형이랑 같이 하려고 형이랑 같이 하려고 형 가고싶어? 피곤하면 형 말하고 피곤하면 가야죠 형 뭐 피곤해? 아니 피곤하지 않았는데 아니 큐브를 안돌리길래 피곤한거 했지 아... 나 피곤한줄 알고 이렇게 배려해주려고 했는데 알았어 계속 가지 뭐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진짜 잘 살아라면 지금 자야되긴 해요 스크림도 있고 짖마! 짖마! 지면은? 지면 저녁에 이기면 되지 스크림에서 그지? 슬imat 그게 무슨 말이야? 합 맞춰? 아니 합을 계속 맞췄다는 거니까 람보가 곡해 니은!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니노! 프린이 대체는 환상의 식스맨 느낌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냥 합을 잘.. 그만큼 프린이도 연습량이 늘고 합을 맞췄다는 거니까 이해력이 좀 딸려 미안 왜 이렇게 존나 늙어 보이냐? 아 존나.. 나 서른다섯 시대 존나 늙어 보이네 아니 서른세서네가 존나 확 늙어 보이네 아니 이게 잠깐만 갑자기 새삼.. 새삼 느껴지네 이.. 늙은게 아 존나 웃기네 아니 구구면 거의 명우리뻘인데? 맞아 맞아 잘해야 될 나이야 잘 골라 동생 아.. 아.. 아트 좋네 상대로 아 갑자기 피곤하긴 하네 나 찐막이니까 아 나 배고파 죽겠어 진짜 난 넌 안 졸리니? 오늘 뭔가 이상하게 활기가 차는 느낌이야 아까 너무 쳐맞아서 그런가 승리의 맛을 본 게 아닐까 원래 승리하면서 이제 텐션 올리고 막 으아악! 으아악!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내.. 내.. 그거 해야.. 맞아 그거 해야 그건데 그게.. 도파민인데 그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니까 나 체력이 너무 넘쳐 지금 아.. 지금 숙련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음.. 보여줄게 그.. 균열했어요? 균열 볼베 아.. 치솟 균열 볼베 한번 해볼까? 좋아좋아 어 한번 해볼까 그게 아마 아트록스페은 그걸걸? 근데 치솟 말고 직공 들게 왜.. 왜냐면은 또 이게 좀 치는 사람은 볼베랑 마타이를 길게 안 까져서 직공 정도가 딱 이래 이걸로 둔여갑니다잉 아, 두 분 잘하고 싶은데 근데 두 분은 진짜 두 분 유주한테 배워야 돼가지고 제가 두 분은 못 알려줘서 금정아 응? 그.. 크캣님 그거 한 번 말이나 한 번 해봐든 하루만 좀 용병 코치 용병 아, 착했니 저기 으흐흐흐흐흠 아니, 막 그 누구였지? 배우면은 그 해강고원들? 두 분? 아, 들어본 적 있다 아니면 뚱이한테 배우면 되지 뚱이도 카로이잖아 아니면 개물지? 물지 드레이븐 잘하나? 나 상도되면은 못하는 원딘는 없지 않나? 무지는 사미라 아니야? 막 그런 거 하지 않아? 무지는 사미라 무지 오히려 직스 이런 거 잘해 직스 이런 거 잘해 맞아 직스 직스 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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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근히 잘 못한다 우리? 아니 안돼 안돼 나 없어 어? 레오난 이거 버틴다 이게 여진 레오나 레오나는 진짜 근데 저 새끼 능력치가 말이 안 되는 게 1레벨 방어력이랑 맞아 봐봐 시발 53, 40이야 든든 딸이긴 해 어? 뭐 이까이다 이거 뭐야 저거? 그냥 늑대 스타트함 응 진짜 징하다 쟤 블리즈 왜 저래? 깡통새끼 돌치새끼들 정병자라 그래 저거 그냥 불로 땡길려고 저지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뭐하냐 저거 비웅신 비웅신 얼마나 뿌듯할까 진짜 비웅신 그린 흐흐흐흐 흠흐흐흐 존나 춤추어 이 새끼 시끄러졌다 아 생각해봐 W 찍었어야 했구나 오랜만이라 이거 이때 상거리에 와드 박으러 가면 되요 딱 이때? 네 왜냐면 지금 이때 딱 박으면 상대방이 상캠 먹고 오는 시간이 딱 맞아요 딱 이때 시야를 박으러 가는거에요 압박을 할 때 이걸 안 박아서 계속 죽은거에요 오케이 아 이거 꼬이네 이거? 잠깐만 안돼 아니 내가 이거 다 맞으니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네 풀 너이스 형이 이기는데? 어 정병 시작됐다 그래도 정병 시작됐다 개새끼가 뒤질라구 죽음은 깜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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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나 갈거야 남봉아 어 상대 텔이 있었다는걸 알아야돼 어 상대가 더 빨리 올 것인분도 알아야되고 어 어 그냥 내가 3렙 때 4렙이라 반피라 인생 망했거든 형도 텔 탔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거에요 그럴라고 나이스 그럼 나 바이게 싸움 간다 네 아 아 아 균열 가기로 했는데 왜 이걸 갔지 애써 애써 막아 막아 비드 우리 상태 왜이래 이거 뭐 아니 아 아 아 아 아 스탭을 유지하는 야 이게 옆으로 피하되는데 내가 계속 뒤로 피하니까 다 맞는다 잘 패보자 아우루 오 와드 좋다 좋아 지금 CS 안 죽죠 재홍씨 이럴 때 상거리에 와드 넣고 딱 다시 라인전 하는데 네 딱 그 생각했어요 아 정말? 어 확실히 늘었다 와드 박는거 어 위험한데 이거? 어 본인이 와드가 없고 시야석이 뜬 서포트이면 보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템 누르고 딱 봤어요 네네네 저레반 칼부 이제 윗정글로 갑니다 아 아 시발 진짜 아 제라스 왠 제라스가 저기있어? 아 난 제라스는 예상을 못했다 아 근데 미사 호르키라 주도권이 진짜 1도 없음 이 새끼 뭐 얘도 억울하겠지만 칼부와드 했다 상대미들이 제라스니까 처음함 너무 몰두했어 너무 몰두했어 나이스 바텀 나이스 바텀 나이스 바텀 사르반 다시 아랫동선 여기여기 사르반 여기 아니 이거 코르키 사람 아닌데? 그립습니다 애니비아주아 그립습니다 애니비아주아 음 네 이러면 저기 언덕 예 여기 저쪽 지금 네 거기다가 가가지고 언덕에서 와드 박보 라인 가면 바다 먹을 수도 있고 정글이 억가 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응 린탑을 가셨더라 나 이거 블루먹을 6레벨이라서 바텀 업 가겐 가능 유차도 돈다 뭐야 와 이거 애끼나라 아 이런거를 저 땡길때 저기가 문제네 되냐 이거? 얘가 몸빵한대 쟤가 몸빵도 잘해 항상 저렇게 와우 깔끔한거 봐라 나 밀.. 저르만 밀고 싶어 이건 못 참아 공은 참는게 아니에요 정글이 보였기 때문에 정글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 전령가 할 수도 있겠다 응 그럴듯 일단 자르반 전령 쪽으로 무빙했거든 윗빨게 먹는 걸 수도 있음 그냥 멀쩡하게 용어 먹어봤어 용어 먹어봤어 용어 먹어봤어 불쌍해 불쌍해 아 근데 왜 정을 안들었지? 레오나인데 제라스도 아렘 무빙 제라스 아렘 무빙 제라스 아렘 무빙 공격 에콰 카종 치고 있네 이거 나이스 여기에서 껴서 왜 움직이는게 이래 타워에 껴서 그래 타워에 껴서 그래 이거 끼는거 처음 보네요 그 노래에 수단의 버그들이 존재해서 이런 자르반 마보같은 녀석을 봤나 자르반 아래쪽임 이 새끼는 그냥 뭐 똥줄 빠졌네 아주 뒤질라고 아까부터 뭐하는데 안가 이 새끼야 버러지같은 년아 무서워요 예민해지셨다 무서워요 저건 이제 혼내려고 내가 안되게 못찾았어 이거 너 안해 이 새끼야 고왕이네 나이스 내 친구와 뭐 가면 어쩔건데 가면 어쩔건데 너 일로와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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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간다 어 뭐 어쩌라고 정확하게 네 예측범위 내 Q가 닿을 사거리 어 이거 모둑을 파카고 있다고 이거 봐 웨이브가 나쁘지 않아요? 와 저렇게 메이찍이 없는데 갑자기 나쁜데요 뭐야 이거는 궁 뽑았어요 나이스 역시 궁변기 끝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애초에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나갈거 그랬어 여기서 리콜 탈게 아니고 라인을 빠르게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라인 X 됐는데 니가 밀어 니가 밀어 밀라고 응응응 맛있잖아 어? 아니 못 밀어 어 괜찮아 괜찮아 누겜스 기량이 안되니까 정글 진짜로 엄청나게 부르는구나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겄지 리드 궁병기 정글 궁병기 그죠? 응 싫으면 너무 멋리 disorder 오 뭐가 너 정말 E 밧으로 쓸거야? 너무 빌게 손해봤는데? 슬슬 버거운 구덩 허 전령섰다 아이 뭐야 아 진짜 또 시작했다 시발넘데 또 트루본슛 시작했지 나 잡아 잡아 진짜 아 시바 그냥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자르반 두번 제라스 궁병기 한번 드레이븐 궁 한번 난 레오나 한번 다르지 오면이 뭘? 근데 미아 콜 좀 미안한데 퍽 조심 블리치 멘탈아 아 얼본 사야되는데 아씨 개빡쳐가지고 그 라인 밀고 용 한 번만 치고 가 이성을 잃어버렸어 아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 라인 밀고 아 이성을 잃어버렸어 이성을 잃어버렸어 이성이 뭐야 이성이 스태틀서야 또 오랜만에 보네 이성이 스태틀코 맞춤 확률이 높아요 아 까비 뭐야 이것도 잠깐만 탑의 패스 미팅인데? 셋 셋 셋 진짜 미친 뭐하는데 형님 여기 왜 오셨는데 울라쇼씨 뒤질라고 탑 라인받는게 날듯? 라인전도 못하는게 탑을 왜 온거야 저거 뭐 놓고 마임? 전령 치고 싶은데? 어 뭐야 진짜 돌 때리다 르바니 아주 그냥 신났지 르바니 사대기 어 어 신났지 아이 씨이발 제발은 좀 신났지 진짜 아 큐큐큐큐 오케이 아 씨큐 아 미드 차이 존나 심하네 진짜 아 코르키는 뭐함 진짜 어 오늘 동순경 못자겠다 더하자 형 아니 죄송하지만 저 쿠팡 오늘 휴먼가요? 아니 언제 배송하시나요 저군? 잡았다 굿 아 이렇게 하고싶다 시발 자나떼해서 드레이브즈 혼나자 형 근데 근데 왜 그렇게 못해 못하겠어 시발 우리 자나떼 수준 존나 깍해 그렇게는 다들 잘해 맞구만 어 쿠팡 떴다 드디어 배송 시작하셨나요? 스택 쌓고 하고 싶은데 이거 드디어 일 시작하신건가? 아 월요일에 이럴때 이쁘다 이쁘다 러시아 아 저렴 치고 아 이럴때 주알로 바로 아뇨 아 어 탑 1 넘는데 탑 띠 저는 이들 가요 아니 제라스 딜 모임? 잠깐만 제라스 7킬이 됐어였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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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키랑 왜 갔어 하하하하 뭐야 누가 머리채 아이씨 아이씨 아 나 슈바리라서 그냥 미드 푸시합시다 와 근데 레오 나 존나 팀 두네 와 다 맞았는데 안 죽었어 오 근데 다 맞힌다 제라스 모임 헬퍼야? 제라스만 내가 물어뜯어야겠는데 이거? 제라스만 내가 물어뜯어야겠는데 이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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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아 전에 서술을 잡았잖아 재용아 에이 나 용 간다 근데 턴 많이 쓴 용이거든 이거 나 털이 있긴 해 텔 탈 준비해봐 어 아래쪽으로 텔 타서 드븐 한번 봐봐 아래쪽 텔 타서 강 나와 이거 드븐 아이씨 어디인데 어디인데 아래쪽으로 뛰어봐 어 붓골 끼네 우리도 붓골 끼네 우리도 그리고 용 가하면 돼 어 잡았다 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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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아 형 집 찍어 나 미드 나 탑 가라고? 탑 좀 아냐 탑 탑 레드 이거 못 참겠는데 솔직히 진짜 어떡하냐 아 시발 그럼 캣트리가 캣트리가 난 미드 밀거였는데 아 그럼 저거 줘 바텀 2차 미드 잖아 어 오케이 애들이 오 너네가 와 전략 가자 그럼 응 나 갈게 이제 쓱 가볼게 어 어 아이수 코르키 믿고 믿진 않았지만 굿 진짜 믿고 있었다고 가보자 가보자 이 새끼 그냥 레온아 너무 크게 쫄아서 안 될 듯 어? 아니 그거는 좀 도베르만이세요 얘는 가겠대 도베르만이세요 흐헣 야 어떻하 автомоб이 나 전령 있어 리드 세게 해봐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제나슨을 내가 그냥 얻까 해줄게 이거 한 땀씩 좀 되겠다 이것만 전령이 오늘 몇 초 안 남았어요 상대가 더 암기 빠르다 남봉아 빼야된다 런 음 좋다잉 전령이 몇 초 안 남았어요 저 쓰고 싶어요 그냥 탑이 1차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미드에 써봤자 빨리 써 그냥 써 그냥 써 호송해 호송해 레오나 오니까 호송해 예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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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나 아프네 미쳤네 그냥 저거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어 어쩔 수 없다 이거 어 박았는데 박았는데? 게이드 아니 코르키가 바텀 너무 성애자야 그니까 넘어가 진짜 아니 심지어 템이 막 데미지가 높은 템이 아닌데 저거 스탯틱 왓더팍 왓더팍 저들을 인도하니라 이거는 치감이 없어서 이제 억가 불가능함 치감? 아 치감 나도 올리긴 해야되는데 내가 까갑 하이템 올리긴 하는데 아 이거 게임 너무 질질끌리는데 이거 탑 1차를 빠르게 밀자 키테리 올라와 알뜰 미드에 써뿟 미드에 밀고 아 하고 갈게 그럼 제라스트가 제라스트가 그냥 들이눕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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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밀어 일루 아까비 어 나 끌렸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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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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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대피 나 못삼어 전장 이탈리아 어차피 잡아 어? 코르킹 잡았다 나이스 얼릴게 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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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얼렸어 얼렸어 타워 얼렸어 간은 오케이 됐어 빠져 빠지다 빠지다 어 빠져빠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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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나 너무 도베르만이긴 해 음 이제 타워 밀어내줄 잘 보겠네 어 신기해 다 먹으면 내가 먹지요 응 먹어 먹어 도란? 도란닝 팔지 말라는데? 말라던데 엄청 좋아가지고 AP개수라 패시고요 도란은 최대한 최대한 안 파는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불치가 싸가지고 뭐해 용 10초 모임이 새끼? 어? 어? 좀 재밌었는데 이번판 깨비 형 아쉬워 혹시? 아쉬워 아쉬운데? 너무 아쉬워 아쉬워 우리가 잘해지는거야? 상대가 족밥인거야? 나는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느정도 늘었는데 상대방이 족밥인것도 맞는말이긴 한데? 코친 당근을 잘 못주시네요 나는 좀 는거 같은데 뭐해 봉아 뭐해 봉아 모잇가이 억텐 거의 고CM 벌투 투수 연속 30이닝 소환 벌투 아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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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연속 30이닝 하하하하 아 진짜 바로 그거 떠올랐어 거의 다이아몬드 에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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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 새끼 또 뭐야 하하하하 소프라토 이 새끼 왜 또 왔어 하하하하 아니 말이 안되잖아 이 새끼고 하하하하 버그잖아 하하하하 아니 진짜로 말이 안되 진짜로 뭐지? 하하하하 근데 진짜 말이 안되네 하하하하 고용구 아니 말이 안되잖아 이 정도로 같이 할 순 없잖아 그니까 절대 말이 안되는 사람인데 이거? 하하하하 로맨하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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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정도면은 하하하하 지금 라콘이 말하는 척 저극한거 아니야 저 아이디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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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정도급이잖아 아니 진짜로 말 안되기네 진짜로 하하하하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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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park metch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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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이거 무조건 딜링해야잖아 잠깐만 나 마모카이 탱커 할렜는데 이게 무슨 저거 아이 미드 노트를 eight leop 할수도 있어 아니 근데 딜이 약해 그렇게 폰 딜은 센데 지속 딜이 약해서 그냥 마모카나 해봤어 자이라 한번 해야겠다 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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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의 추적자 베인 함 해야겠다 류디드 들어갑니다 여전히 내 맘속에 베인 류디드 들어가요 형 그래도 동숙이 형 앞에서 그건 좀 나 여기 류디드의 보석감인데 보석감 팀 팀이 형 그걸로 제출하지 그랬어 몰수패입니다 아니 베인 스태틱을 가는데? 와 근데 상대 조합에 나 못살았는데 코치님 베인으로 스태틱 어때요? 베인으로 스태틱 밸류가 좋을 수 밖에 없는게 라인 클리어가 안돼요 안가면 스태틱 갈게요 네 아니 상대 조합이 원딜하기 진짜 죽같은건데 전멸 배치기만 해도 뒤지는 자꾸 선프 띄우는거 큐로 끊는데 자신감봐 아 상대 조합 뭐야 아 서포트 크라가스네 아 서포트 크라가스네 제 스킨 너무 좋아요 이거 한 번 강철의 심장 한번 가보세요 이번판은 네 그래야 될거죠 강철 심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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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이드하게 올리고 바미에붓이 올리고 신발 그 다음에 덤불조끼 올리시면 될 듯 네 덤불조 바미에붓이 하고 덤조 다 주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탭을만까지 딱 올리고 하시면 깔끔할 듯 이번판 네 나랑 살자 이년아 제리 아이디 멋있는데 상 남자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저희모 차무역 밥 안 먹으면 죽을 기세 밥 안 먹으면 죽을 기세 딱 자이라 그 옛날에 그 장인 누구였지 닝겐 자이라 응 어 닝겐이었어 아 근데 진짜 나 코치님 거 코치님한테 디테일 더 깎아가지고 진짜 정글 코치님이 자이라드 정글을 아 나 노리시야 형 아 뭐 이걸 살아? 살아나? 이걸? 아니 이걸 어떻게 살아 어휴 잔나 뭔데 누구 뭐 빠지고 있나? 산거 기적인데 아니 아니 자크 입에 오는데 정글인데 좀 좋듯네 아니 근데 리시 받으면 되니까 내꺼 내꺼 레드 털리는 것만 봐주면 좋긴 한데 아 뭐야 저거 봐줄게 봐줄게 걱정하지마 봐줄게 아 뭐 어차피 제가 선풀시는 뺏겨서 아니 뭐야 기괴한 리시도 있어 아 안먹었어 개빡 하드리 싫다 어허허 벌써 블루 먹어버렸다 어허허허 벌써 블루 먹어버렸다 어이 뭐야 내 레드 안 털렸어? 레드가 털린가 안 털린가 아니 벌써 물약을 드신다고요? 물약을 헤프게 드시네 어허허헉 아..아..잠깐만.. 음..이거 털려둬.. 난 바로 수전가름 대신 방갈 당했다 아래쪽 잔재주씨 지불이네 저거 귀여워 오카와이 있고 토해 니코 없사 니코 없사 그냥 무조건 필요한쪽으로 아래있어 아 니꺼 저거라는거구나 탑 한번 갈수있긴한데 볼래?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에이드 나이스 갱킹 나이스 상거래 내가 와드 넣어줄게 아 좋다 쟤 저마라 어 자크 여깄다 나이씨 집에 안갔네 자크 21개 나이스 갱킹 자크 ~~ 띄잎을 다이브하는 건 보소? 을 죽는 것 같은데.. 그거랑 있었어? 그거랑? 그거랑 죽어야지 나이스다 스킬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사크. 밑에 아래.. 아, 밑에 맞네 어? 이거 노트릭 당해주면 에반데 야 내가 심리전 싸움하고 있는데 왜 니가 난 딘터 못 봐 신발 한타까래 형? 이래도 쉽잖아 개인장만 있으면 받아들여 니코 노매나라 하겠대 죽자 자크가 턴 오래 쓰면 여기 또 탑띨일 수 있겠네 괜찮아 내가 6렙 나이스 바텀 아 이거는 안 밀고 그냥 갈 수 있었나 싶네 아니 근데 레비 크니까 넌 참기 어려운데 넌 참기 어려운데 넌 참기 어려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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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의 자크 죽였어 오케이 확인 그 에요 와 이 속 진짜 개빠르네 이거 하니까 못먹겄나? 뭐야 사쿠탑 아 마공룡이라 이거 식물 존나 본네 Señ그라 Brenda 그라나스 올라갔다, 그거 근데 리븐 컨참.. 어러지라 폼이 안 되서 ops cま Torx X 됐다, 이거 아... 맙소사... 아... 얇았네... 아깝다... 100원인데 이러면 그냥 포즈용 팔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장철 심장 뜨고 안 뜨고가 좀 밸류가 커서 음... 계속 뜯어야 돼서 맞죠 맞죠 그래서 뭐 포탑 손해도 없었고 아... 창만 열어놔 이틀 뭐야 아 근데 이긴 거 치고는 타워 채굴도 많이 못했는데 14분 강심이면 진짜 빨리 뜬 편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바텀 뭐 위기 상황 없지? 위기 상황 없지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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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그 아니 쟤 장난하는 줄 말하는 거야 한국말 존나 잘한다는 생각했어 방금 저쪽을 처치했습니다 뭐야 진짜 대구장이 짜크도 이거 이쪽이 아니 왜 이렇게 탑에 왜 이렇게 포커스를 하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혼자 알았는데 노틸 지금 망했거든 탑 3이 안 돼 좀 버린 게 날 것 같은데 강심이랑 딱 하나 뜯고 번갈아 가면서 강심 한번 뜯어주면서 아아 아이 아 퓨 맞췄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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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그럼 난 그냥 노틸이가 그냥 안 왔으면 좋겠네 그냥 마음 같아서 노틸 본인이 인생 망해서 어쩔 수 없어 지금 불쌍하네 아니 도인비 호소 존나해 진짜 나 하는 거 보면 그냥 노인비야 존나 늙었어 지금 하는 게 나보다 더워 아니 진짜로 너무 노세한 거 같아 플레이가 이상해 아무래도 강심 야무지게 뜯었다 으흐흫 척을 처치했어 알고 아 흐음 파텀 따이브도 칠 수 있어 이거 파텀 뒤에는 파텀 뒤에는 파텀 뒤에는 난 관심이 없어요 아 죽었다 어 나이스 강심 좀 뜯고요 음 그래요 또 왔어요? 네 그러세요 아 근데 위험했네 아 죽겠는데 다 죽겠는데 다 죽겠는데 왓다팟 이러면 큰 손해고요 근데 뭔가 베인 할만할 것 같은데 느낌이 리안들이 뽑고 와야 하면 좋긴 한데 너무 심취했다 자이라 자체 뭐 대회에서 말하시는 거죠? 네 단하 때 단하 때에서? 어떤 원딜이랑 해야 베인이 상대할 만한 거지? 이즈? 이즈리얼 아니 청탈아치지 아 아 근데 베인이 진짜 만약에 라인점 말리면 복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해요 잘 안탈게 버려구냐? 응 아 탈게 쉬바 이거 안되겠다 잘 안탈게 가자 개 같은 거 뚫어 믿고 네 네 아 강심 좀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아 마망 두르긴 해야겠네 이거 거기서 태불방 올리시고 다음템으로 핑화자리에 있는 세번째 칸에는 정령의 영상 키우시면 되요 그러면 날먹 가능할듯 워낙 효율이 좋아가지고 태불방 가고 바로 갈게요 바텀 2차 세게 큰법이죠 미드 1차 미드 1차 물리는 거 좀 봐줄게 나이스 찬납 아 반석 좋아요 어디로 와 봐봐 나이스 나이스 오오 깔끔 블루 팔아요 어 블루 잔나가 먹어야 되겠네 용 갑시다 전력 먹고 빨리 끝내도 될 듯 아 근데 이거 신발 먼저 가는거 방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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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여기 바텀 좀 가지 형 어 어 어 니코가 뒤에서 재간부릴 준비 중이네 어 물었다 용 10초 용 바로 쳐야겠다 시샘 아 뭐야 아 맞다 이 새끼 이드지 아 나 못 때리네 아 맞네 아 너무 힘들어 내가 타고 이 새끼 따라가야겠다 이리와 짱 뛰자 짱 뛰자 까비 저럴 때 따라가는 것보다 CS 먹는 게 더 좋아요 저거 습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내가 쟤를 때려야겠다 싶으면 아예 그냥 CS 다 갖다 버리고 저친구만 봐요 와 이걸 맞춰 잘하네 아 죽었다 아니 저 속박 왜 이렇게 길어 니코 속박이 너무 길어 살았네 맞고 뒤졌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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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불편함 나이스 그라하스 노플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네 칸도 시절 생각나요 제약되었습니다 진짜 요즘 맨날 문도 막고만 있었는데 일찬던데 체력 5100이다 와 체력 미쳤네 확실히 강심이 강심 진짜 잘 뻔했다 강심이 원래 평균치가 14분 안에 뜨면 진짜 잘 뜬 거라고 하는데 10분에 떴으니까 진짜 너무 잘 뜬거라 근데 문도도 이제 좀 적응된 것 같기도 하고 쟤네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챔프 자체에 좀 풍연도가 잘 뜬거 내일은 다르다 내일은 다르다 강심아저씨 가요 강심아저씨 가요 강심줘요 강심아저씨 가요 강심아저씨 가요 여기까지 말게요 강심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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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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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재주시치 어 알았어요 그거 미리 공켰어요 아 움직이질 못해 자크도 강심이야? 내 자크 강심은 짭짭 149 내가 500 내가 진짜 강심 강심아저씨 왔어요 강심아저씨 왔어요 아니 쌩 타워 철거는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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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강심아저씨 가 갈게요 오케이 나 내가 본다 이거 나 원컵낼 거 본다 이거 야 이거 뒤로 리븐 돌면 좀 피곤해질 수도 있어 리븐이 아마 내가 여기로 가볼게 어 리븐 미드 미드 미븐이 지금 상상함 페이커온에 상상함 ㅈㄷ다 어떻게 봐 어 아 스키 난리 났네 빠르긴 했어 오케이 강심아저씨 왔어요 강심 주요 강심아저씨 왔어요 잘 가요 강심아저씨 왔어요 강심아저씨 왔어요 강심아저씨 왔어요 강심 뜯을게요 강심아저씨 왔어요 리디드 갑니다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나이스 리디드 갈게요 근데 강심 600이면 쟤네 게임 파는데? 5400이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줘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이번에는 당신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줘요 강심 주세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강심 약간 알피자는 느낌 들어서 존나 재밌네 강심 아저씨 강심 아저씨 강심 아저씨 졌어요 강심 739 강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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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일 가시면 그거 나중에 키면 상대팀 좋아 죽을거에요 어 욕먹으면 될 듯 얘네 바론 진짜 힘겹게 먹는 중 어 욕까지 욕심낸다 니코 움직였어 어? 저걸? 강심 없이 가요 하하하 저희 미드 들어갈까요? 강심 아저씨 가요 근데 3용이라 뭐 강심 아저씨 가요 강심 줘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강심 아저씨 강심 아저씨 여기까지만 할게요 강심 아저씨 여기까지만 할까요 강심 아저씨 여기까지만 할까요 강심 아저씨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강심 아저씨 너무 아픈데요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강심 아저씨 강심 사러 왔어요 강심 아저씨 강심 좀요 강심 아저씨 강심 좀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아 죽어요 괜찮아요 강심 아저씨 잘 왔어요 믿으러가서 끝내자 833 잘 피자는 느낌이라서 재밌는데 강심이 평소에는 잘 안 뜯다가 강심 뜯는 맛을 알아보라고 강심 아저씨 강심 뜯으러 왔어요 강심 줘요 강심 주세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강심 아저씨 왔어요 참고로 그 친구는 강심 아저씨 좀 강심 아저씨 좀 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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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심 문도 재밌네 자지? 이제 자는 거지? 이제 잘까요? 이제 자야지 응, 아는 게 맞지 7시에 와야 되니까 강심 더 쓸까? 아니 아니 7시야 돼 자지 말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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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쉬어야 돼 자야지 자야지 앉아도 이제 쉬어야지 진짜 오늘 이겨야지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7시에 봅시다 제홍씨 제홍씨 자러가요? 잘하려고요 7시에 오면 되잖아요 코치 아저씨들 코치 아저씨들 좀 자요 저 잠이 안와요 저는 잠이 오네요 그래요? 첫번 아쉽네요 끝까지 받으려 했는데 7시에 올게요 네 7시까지 기다릴게요 갔다오세요 둘이 같이 오세요 네 7시까지 네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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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여러분들 다들 존나 피곤해요 저녁에 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스크림이 9시고요 7시에 오고 연습하고 8시에 광고가 하나 있네요 틈새 광고 치킨 먹방 광고가 있겠습니다 한달 전부터 잡혀가지고 조정이 안됐네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7시에 오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이오